기업의 파일을 키우는 파이더 작가 하동균입니다. 스펙은 딱 고졸이 전부고요. 전역 후에 아버지한테 한 분려받아서 제가 한 조경사업으로 5년 정도 했었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냥 일반 동사였고요. 그 후에 제가 선택한 사람을 좀 살기 위해서 2018년 1월부터 영업직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보는 구조로 하기 위해서 이걸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에즈금융서비스의 팀장이면서 기업 경영 컨설팅을 하는 오너비즈의 대표로 있습니다. 그런데 에즈금융서비스 팀장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보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잡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보험 영업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기업에 보험이라는 것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지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책은 정부 지원금을 받는 방법에 대한 책이잖아요. 이번 책을 좀 쓰셔야 될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영업을 시작 후에 제가 관심을 가진 게 기업 관련된 건데요. 왜냐하면 제가 조경사업을 하면서 5년간 하면서 너무나도 혼자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으면 중소기업 소상공인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책을 쓰게 됐고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주변 분들한테 알리면 어떨까 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작가님 제가 프로필 책에 저자 소개란이 있잖아요. 보니까 직업군인으로 복무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책에서 직업군인 복무로 20대를 보낸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신다. 왜 그러신가요? 이게 제가 직업군인을 선택한 게 사실은 제가 고졸 스펙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2003년도라도 좀 옛날이라도 그때도 사실은 사회에 나가면 직업을 구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형태로 제가 부사관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조금 후회도 많았고 그리고 그때는 당시에는 좀 웃긴데 부사관 지원을 하면 7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줬어요. 그래서 조금 그게 그때는 상당히 커보여서 그거 플러스 이제 제가 나가면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렇게 선택을 하고 하니까 이거는 한번 선택을 하면 최소 4년은 복무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제가 좀 거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장기 선발을 하면 또 3년에서 4년 정도는 또 복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총 8년 정도가 흘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20대는 모든 걸 도전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이제 20대를 다 소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부회는 많이 됐죠. 그럼 만약에 다시 20대가 돌아간다면 직업군인 안 하십니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직업군인을 그만두시고 하신 게 이제 보험영업직 맞나요? 그런데 그럼 보험영업직을 선택하신 건 어떤 이유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직업군인을 할 때는 월급직이었고요. 어떻게든 뭐 직업군인이라 하면 사명감도 있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좀 많이 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20대를 좀 지키기 위해서 이거 전역을 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아버님 하는 일을 물려받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5년 동안 제가 어떻게 보면 사업을 운영을 했는데 저는 사업을 하면은 제가 하는 만큼 볼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라는 게 사업 구조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 현재 지금 제가 했었던 사업은 이제 이런 생... 어떻게 보면 다무니까 이거 생명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기후에 너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변 기후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또 너무 영세다 보니까 주변에 큰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잡아먹히는 거죠?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 스펙에 그러면 이런 기후 같은 것도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보는 구조가 뭘까? 라고 했을 때는 이런 영업직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와중에 이제 제가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볼링 동아리예요.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보험 영업을 하는 동생이 있어서 얘한테 물어봤고 마침 제가 또 딸이 있어서 결혼을 해서 그래도 딸한테는 보험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물어봤는데 이게 제가 부상화로는 있을 때 참 많은 설계사분들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공무원인 것 같으니까 매달 돈이 들어오니까 매달 납부를 잘하니까 많이 찾아오는데 그런 사람들하고는 설명도 좀 달랐고 오히려 이제 도피처로 이걸 생각을 하면 보험 영업직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는 만큼 볼 수는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하는 만큼 본다고 해서 내가 노력을 안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원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내가 할 게 없어서 올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딱 자르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회사랑 좀 달라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보험 영업일을 해보시니까 내가 한 만큼 벌리던가요? 어땠나요? 네. 한 만큼 벌리긴 하죠. 왜냐하면 제가 안 하면 진짜 하는 게 높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제가 하는 만큼 그리고 제가 고객한테 신경 쓰는 만큼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만큼 제가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어떻게든 그분들이 저를 소개를 시켜주고 하니까 하는 만큼 벌리는 구조는 확실해요. 그런데 실제로 되게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보통 이제 1년에 자동차 타면은 보통 제가 알기로는 2만, 3만 보통 그렇게 타면 많이 타죠. 그런데 작가님께서 1년 만에 10만 킬로미터를 타셨다고 이게 다 이제 보험 영업 다니시느라 자전거에 하신 거죠? 그렇게 10만 킬로미터를 막 다니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처음엔 정말 단순했어요. 처음엔 정말 단순한 이유가 제가 지금은 서울에서 이제 보험 영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서울에서 했는데 사실은 제가 대구가 고향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와이프도 있었고 그때 그때 가태원한 애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팽개치고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영업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단순했습니다. 그냥 제 가족들을 거기서 살리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한 것뿐이 없어요.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보험 설명을 해야 됐고 만 원이라도 팔기 위해서 어떨 때는 뭐 거제도도 같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하루에 한 진짜 7,800킬로 7,800킬로 이상 운전을 하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단순했는데 단지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단순하게 돈 많이 벌자 이걸로 갔는데 운전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걱정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쵸. 이게 훗날 돌아다니고 거의 잠을 한 3, 4시간밖에 안 자고 새벽도 운전하고 다니니까 특히 또 빨간색 제가 모닝이었으니까 경차예요. 완전 경차. 근데 제가 좀 덩치가 있다 보니까 이게 불편했겠네요. 불편하기보다는 혹시라도 사고 나면 경차는 크게 나요. 맞아요. 이게 너무 걱정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지만 당신은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렇게 열심히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만 킬로를 타면서 보수가 좀 만족스러우셨나요? 보수가 뛰는 만큼 정말 나왔어요. 정말요? 정말 제가 월급을 현재는 그때 군인 생활을 할 때는 군사관 생활을 할 때는 제일 처음 임관하고 나서 첫 달이 한 120만 원인가 130만 원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받고 아무리 제가 중사로 전역을 했는데 중사 진급을 해도 제일 많이 받았을 때가 한 240, 250 정도거든요. 그리고 전역해서 이제 재사업을 한 5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고정 수입도 없었고 이게 정말 수입이라고는 거의 없었다시피 하고 그냥 정말 먹고 사는 정도로만 했는데 지금 이거는 보험 영업직을 했을 때는 거의 평균적으로 한 7,800 이상은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진짜 10만 킬로 뛴 만큼 나왔네요. 뭐 어떨 때는 정말 한 1,000대 이상으로 찍어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하는 만큼 아 진짜 되는구나 이거는 제가 안 지치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700만 원, 800만 원 어떻게 보면 천만 원까지도 버셨는데 이제 책에서 이제 가장 어렵게 사는 방법이 월급쟁이더라. 어디서 이런 걸 좀 느끼셨나요? 일단은 군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어요. 어떻게 해서든 공무원이긴 하지만 매달 나라에서 주는 월급으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월급이 어떻게 보면 150만 원이면 150만 원에 맞춰서 살더라고요. 그 돈에 맞춰서 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고 싶은 게 더 많은데 이 돈에 맞춰서 사니까 이게 어느 순간 현타가 와요. 어떤 거는 지금 와이프도 있고 그때는 애기는 없었지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뭔가를 더 하고 싶은데 이 돈에 딱 맞춰지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당시에는 그것도 저는 정말 감사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었죠. 거기에 지금 맞춰서 하니까 저도 이제 와서 든 생각인데 그 월급이라는 거에 조금 많이 쥐어 있었고 그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제 시간을 소비를 했잖아요. 근데 많이 소비를 하든 적게 소비를 하든 들어오는 건 똑같았죠. 너무나 똑같았고 특히 그 군대라는 직업 특성상 일반적인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훈련도 해야 되고 검열도 해야 되고 각종 뭐 돌발 사항이 있는데 그런 건 아무리 잘해도 똑같았어요. 거기서 너무 많은 현타가 왔어요. 솔직히. 그래도 7,800만 원에 뭐 천만 원 정도면은 그래도 좀 월급이 칠할 만 했을 텐데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7,800만 원이 많을 수 있는데 경업식이라는 거 자체가 제가 딱 멈추는 순간 혹시라도 제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멈추는 순간 없어요. 한 푼도. 그게 어떻게 보면 참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살아름판을 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죠. 그 이제 책에서 이제 노예근성에 대해서 써주셨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재미있긴 했거든요. 그 작가님이 이제 현대사회에서 이 노예근성 사실 지금의 제도 지금의 시대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노예라는 건 사실 없잖아요. 노예근성은 이제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일례로 들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정도가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도 많이 힘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힘든 것도 있고 상대방도 힘든 것도 있을 거고 회사가 힘든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힘듦을 서로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일부 사람들이 회사 힘든 거는 모르겠고 나라 힘든 건 모르겠고 일단은 내 거를 가지고 가야 된다. 내 거는 무조건 챙겨줘야 된다. 그런 걸로 목소리 내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힘들면 나누고 하면 반이 되는데 일단 자기 건 챙기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저는 진짜 현대판 노예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자기 거를 챙기는 실속 같지만 크게 보면은 이거는 정말 사회 자체를 조금 지옥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예근성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아이디어가 생긴다고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이거는 지금 제가 조경사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 노예근성에서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남이 힘들어하는 걸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까 라는 생각부터 저는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조경사업을 하면서 다 못했는데 딱 하나 자란 게 있어요. 딱 하나 이게 어떤 거냐면 시골 장터 가보셨나요? 거기 가면 간혹 나무를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묘목이라든지 꽃나무라든지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오셔서 그런 나무를 사 가시는 거거든요. 이제 도매가로 가지고 가시는 건데 봄이나 이럴 때는 좀 많이 팔려요. 그런데 조금 덥기 시작하는 초여름부터는 나무를 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묘목이라는 거는 뿌리가 나와 있는 나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크다고 하더라도 밑에 그냥 흙을 달아서 그냥 파세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여름이 되면 다 죽어버려요. 그래요? 네. 이게 들고 다니면서 파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팔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화초 같은 거를 화분에 많이 하잖아요. 꽃꽃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처럼 나무도 화분에 심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이제 땅에서 이렇게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자라야 크게 자라는데 화분에서 과연 그렇게 자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의외로 잘 자라는 거예요. 정말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름 정도 되니까 정말 그냥 땅에서 큰 것처럼 달리만 조금 해주니까 팔 수 있을 정도로 됐거든요. 그러니 그거를 제가 그런 장사꾼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잘 파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화분 안에 있으니까 처음부터 거기에 좀 익숙해졌으니까 물만 주고 그래도 가끔 경량제만 주면 계속 잘 자라니까 이걸 결음 내내 들고 파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냥 제 것만 생각하고 봄에 그냥 팔고 말아야지 라고 했으면 지금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잘 돼야 저도 잘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씩 남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저는 파업하면서 제일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노역은성은 어떻게 보면 제로섬 내지는 이제 마이너스인 거고 이 뭔가 이제 노역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의민을 해서 둘 다 잘 되는 그런 거네요. 제가 조금만 더 고생해서 제가 그 화분에 나무를 심은 거 하나로 파생됐으니까 다른 산업군이나 그런 거에서도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한테 좋은 일도 해주고 돈 돼벌고 그러면은 이게 사실 이제 근성이라는 말 속에는 뿌리 깊게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노예근성이 만약에 저도 있는 것 같거든요.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단번에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는 저를 통해서 창업을 준비하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들한테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있는데 이것도 앞에 이야기한 거랑 똑같아요. 남이 불편한 게 뭔지를 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먼저 생각을 하라고 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제가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는 조금 연습이 필요한 거긴 한데 시대가 참 급변하면서 기술도 발전을 하고요. 기술 발전하는 만큼 불편함을 훼손을 해주기도 해요. 그 속에서도 불편함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불편함을 그냥 감수하고 있으면 소비자가 되는 거고요. 그걸 조금이라도 해결해 주려고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결해 줄지 하나 둘씩 개발을 해나간다면 그건 생산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줬을 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보였을 때 노예근성이 좀 뿌리 뽑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작가님께서는 어쨌거나 이번 책을 보면은 영원으로 창업하라는 책이다 보니까 이제 창업을 권하는 책인 거잖아요. 이제 대부분은 근데 제 주변에서 그렇지만 창업을 하는 친구가 사실은 뭐 거의 10% 20% 되려나 대부분은 취업이란 거 일상적으로 하죠. 아니면 공무원 시간 본다든가 작가님께서는 취업보다 창업이 더 쉽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최근에 보면은 삼성그룹에 공개 채용이 지금 신입 공개 채용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삼성디스플레이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니까 뭐 각종 분야에서 신규 채용을 하더라고요. 전국 개발부터 공정, 설비, 경영지원 이렇게 다 하던데 거기 지원 요건을 보니까 관련 분야의 전공이 물론이고 하나같이 전부 영어는 해야 돼요. 네. 맞아요. 진짜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 스펙이 딱 보졸이고 거의 보졸 중에서도 맨 뒤쪽 그러니까 뭐 꼴지도 아니에요. 아주 기억 못하는 뭐 한 41등, 39등 이런 분들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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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이거든요. 영어를 할 수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런 재기업은 생산직조차 그런 걸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또 맞추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대학 졸업은 물론이고 어떤 분들은 유학을 가기도 하고 거기에 맞는 스펙을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자기들은 공부한 게 너무나도 많고 자기 전공에 대해서 몇 년간은 고생을 했는데 그 기업에 맞추려고 또 계속 시간을 써야 돼요. 그런 것들이 좀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창업이라는 거는 웃긴 게 미성년자가 창업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부모님들 법정대리인의 승인만 얻으면 돼요. 아무 스펙 없이. 그러니까 사업자를 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사업자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초등학생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도 사업화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스펙을 전혀 안 따져요. 뭐 졸업장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법인사업자조차도 그렇거든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당 기업에 들어가서 내가 그 기업에 속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걸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창업을 하는 게 훨씬 쉽죠. 그런 걸 한 개도 안 따지니까. 그런데 이제 대부분 창업을 좀 주저하는 이유가 망하면 어떡하나. 이게 망하면 높은 거 아니야. 이 생각 때문에 보통 두려워서 못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게 좀 안타까운데 창업을 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누가 이거 하면 된다더라. 그렇죠. 그렇죠. 치킨집 프랜차이즈 하잖아요. 요즘 이게 유행이다더라. 이거를 하니까 대부분이 끊어진 것 같아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 저는 한 번 더 생각을 하라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항상 그분들이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 전공은 어떤 건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때까지 월급직으로 일한 게 있다면 그 전공이 어떤 건지 다 듣거든요. 뒤에 맞춰서 자기 아이템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창업을 해야 되지 그냥 유행 따라서 해버리면 망하는 게 99%거든요. 1%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창업을 하는 분들이 너무 주변에 많다 보니까 창업은 힘들다. 무조건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온 일들 뭐 이른바 커리어, 경영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봐서 나한테 맞춰서 창업을 해야지 뭐가 뜬다더라. 이런 게 뜬다더라. 이런 걸 따라해서 하면 망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게 저는 성공하는 분들 정말 거의 못 봤어요. 그렇게 했을 때 거의 다 이제 몇 개월 하고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특히 요식업 창업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요식업이 저도 잘 몰랐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불도 있고 이게 쉬운 일이 다 녹아다 보니까 신경 써야 되는 게 한 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조금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작가님 책을 보시는 분들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궁금한 게 작가님 책 제목이 영원으로 창업한다. 보통은 제가 알기로 카페 창업만 해도 몇 천만 원이 들고 고깃집, 갈비집 이런 거 몇 억이 든다고 알고 있는데 영원으로 창업을 한다니까 단도지의적으로 영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영원의 의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영원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나 아니면 자기가 있는 경력이나 이게 만약에 정부 지원이랑 맞닥뜨리잖아요. 정부가 주로 지원을 해주는 업종과 맞닥뜨리면 일단은 지원금이든 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든 받을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초반에 자기 돈이 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뭐 어디 대관을 해서 빌려놔야 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지식사업도 많고 컨텐츠도 많잖아요. 그러면 우선 자기 집에서 시작을 해도 돼요. 사업자 자체를. 그러면 그런 것들로 시작을 했을 때 요즘은 창업하는 거 대부분이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지식산업 기반이나 아니면 서비스업 쪽으로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서비스업도 고직업 이런 거 말고 지식 서비스로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 위주로 내가 커리어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정부시업 정부지원사업에 지원을 해서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고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조금 이제 쉽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보면 내가 그냥 집에 있다가 뭐 아이디어 떠올랐어요. 그럼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돈을 저렴하게 빌릴 수 있고 혹은 정부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걸 이제 사업자가 없는 상태여서도 이런 것들이 받으면서 만들고 해서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그 사업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기업을 사업자를 내고 받는 지원금이 있고요. 사업자를 내기 전에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나 승인이 되면 그 후에 6개월 안에만 혹은 3개월 안에만 사업자를 내시면 돼요. 그런 것들도 있어서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창업을 안 했어도 창업 예정인 사람들한테 해주는 것도 정말 많아요. 그런 거를 이용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럼 그런 정부지원금 규모나 종류 같은 게 얼마나 되는 건가요? 지금 제가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라고 있어요. 거기서 조금 많이 해주는데 그쪽 하나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고 있는데 한 4조 368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사치나 향락업종 대회하고 대부분의 기업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61.5조 정도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술 중심으로 지원하는 기술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신규보증으로 한 5.7조 정도 지금 현재는 배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소상공인공단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너무나도 많아서 이걸 다 나열하기에는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거 지원금을 보시는 분들이 좀 살펴보면 이게 내가 하려는 업종에 해당이 안 된다거나 혹은 받으려니까 좀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많이 없나요? 어떤가요? 현재 그냥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계형 있죠. 뭐 음식점을 하시거나 아니면 일반 휴게 음식점을 하시거나 커피 단순하게 그냥 커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신용보등 재단 쪽으로 가면 약간의 매출이 있으면 그래도 2, 3천은 지원을 받을 수는 있어요. 이것도 일반 지원은 아니고 융자예요. 이제 그런 거의 물론 대부분의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계형이겠지만 휴게에서도 이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진짜 말 그대로 생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조금만 차이만 알면 이걸 정말 내가 사업처럼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사실 정부 지원금에 대한 책들을 몇 권 보긴 했는데 좀 눈에 띄었던 게 작가님이 이제 정부가 밀어주는 업종이 따로 있다. 네. 맞습니다. 이 업종들은 뭐 밀어준다는 것도 어떤 의미고 어떤 업종들인가요? 밀어주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로 기준으로 보면 이것도 전부 공문에 나와 있거든요. 공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문을 보시면 지금 10대 업종으로 해서 주요 업종들이 있어요. 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혁신성장 분야라든지 그린 환경 쪽 그리고 비대면 분야 쪽으로 해서 한 10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집중적이라는 거는 단순해요. 이것만 해주겠다 해요. 그러니 중점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업종이 들어왔을 때 이거 얼마, 이거 얼마가 아니라 이쪽 업종만 오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쪽 업종 위주로 해줘요. 근데 이번이 작년하고 또 다른 게 작년에는 일반 정보통신업이나 이런 것도 됐는데 인재를 좀 많이 줄었어요. 그 이제 혁신성장 분야, 그린 분야, 비대면 분야 뭐 이런 써주신 걸 보니까 일단은 뭐 그린 분야 뭐 환경 비슷한 것 같고 혁신성장은 뭐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혁신성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제 뭐 나라에서 뭐 중점 지원 의미는 뭐 반도체라거나 아니면은 뭐 4차 산업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국문에 침란에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업종들이 다 나와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업종들이 지금 거의 몇 천 개는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그런 걸 보시고 내가 이 분야에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 기관에 가지는 거고요. 만약에 중점 지원 분야에 없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아무리 좋은 한 팀을 가지고 있어도 이쪽 기관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을 해서 가요. 그리고 이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이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잖아요. 소상공인은 또 안 돼요. 소상공인은 지금 안 되는 게 만 4대보험으로 하는 직원이 5명 비만이면 소상공인으로 보거든요. 제조업은 10인 미만으로. 하면은 이제 보통 안 되는데 항상 국문에는 번외라는 게 있어요. 예외조항. 그러니까 예외조항에 혁신성장 분야, 그린 분야, 비대면 분야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공문마다 매년 나오는 공문마다 달라요. 그런 걸 보고 내가 소상공인이라도 갈 수 있는 거면 도전을 하셔도 돼요. 근데 제조업은 웬만하면 다 돼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제조업 위주로 거의 정책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제조업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뭐 떠오르는 게 뭐 공장. 공장. 뭐 이런 건가요? 이런 것도 있고요. 만약에 커피집을 해요. 만약에 커피집을 하는데 로스팅을 직접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는 사람은 일정 요건만 맞으면 제조해요. 생각보다 밀접하네요. 제조업이. 이게 제조가 음식을 이제 원두를 가지고 와서 가공하는 거잖아요. 가공하는 것도 제조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하면 카페인데 누구는 일반 음식점이고 뭐 일반 휴게 음식점인데 누구는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또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만약에 내가 카페를 똑같이 하더라도 그 원두를 좀 전략적으로 전부 지원금을 노리고 해도 괜찮겠네요. 근데 조건이 어떤 게 있냐면 로스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없으면은 직원이라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커피를 파는 판매하는 곳과 제조하는 곳의 경계가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간이 나눠져 있어야 돼요. 명확하게. 근데 그걸 뭐 이렇게 정말 벽처럼 안 하셔도 되고 요즘은 안에 제조 과정을 볼 수 있게 통유리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만 하더라도 제조로 인정이 돼요. 그 정부가 좋아하는 업종으로 창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게 뭐 밀어주는 업종과 또 다른 업종인 건가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정부 지원 사업 돈 자체가 세금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세금이 이제 전체적인 세금에서 일부 예산이 떨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세금을 준다는 거는 국가도 이 세금을 통해서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매년마다 이제 국가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업종도 있어요. 물론 다 해주면 좋지만 이게 그렇게 하기에는 국가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빌어주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업종마다 어떻게 보면 주로 이렇게 자금이 개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금은 안 줘요. 쌀, 직불금 이렇게 뭐 사주는 거 있죠. 그 정도만 있는 건데 근데 대신에 여기에 농사를 하는데 AI나 아니면은 아이오직 시술 같은 거를 접목을 하면 죽차 산업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이 얘기가 달라져요. 같은 농산데도. 그러면 이렇게 융합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빌어주는 업종이 되는 거거든요. 1차 산업이랑 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아이템이 조금 현재 산업이랑 안 맞다. 그러면 현재 빌어주는 사업이랑 어떻게 조화를 시킬까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겠네요. 그런데 지원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업자가 이제 개인 사업자가 있고 법인 사업자가 있잖아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인터넷으로 신청만 해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좀 정부 지원금을 받을 때 개인과 법인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흠평기 타지는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라는 거는 개인이 그냥 가서 나 사업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보의 조건 안 보고 어떤 거 하실 거예요? 그냥 줘요. 주저요. 그러면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은 모두 개인이 독차지를 해요. 근데 법인 사업자라는 거는 만들 당시부터 뭐 정관도 있어야 되고 뭐 주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다 어떻게든 절차가 막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법인이 만약에 대표 돈으로 설립을 했다 해도 생기는 순간 법인이랑 대표는 완전 별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법인은 하나의 인격체가 되는 거고 그 인격체가 대표를 어떻게 보면은 대신 일하게 하는 위임 가게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위임이 됐으니까 계약서를 쓸 거고 계약서대로 일을 해야 되고 계약서대로 돈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 근데 많은 대표님들은 내가 차렸는데 내가 왜 돈을 많이 쓰냐 라고 하시는데 이게 법적 절차가 있는 거라서 만약에 그렇게 썼을 때는 배임이 될 수도 있고 횡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신뢰성 문제예요. 그러니 개인은 내가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정부에서 봤을 때는 그 탈세 의혹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좀 쉬우니까 그런데 법인은 그런 절차를 지키면서 돈을 써야 되고 법인 돈을 함부로 못 쓰니까 어떻게 보면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사업체와 B라는 사업체가 아이템도 똑같고 주모도 똑같고 모든 것들이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는 A가 만약에 개인이고 B가 법인이면 B에 지원을 해요. 요즘은 이제 1인 법인들도 많잖아요. 그럼 작가님께서는 뭐 작가님 책을 읽고 내가 정부 지정금을 좀 받아서 사업을 좀 해봐야겠다. 그러면 개인 창업을 하실 것을 권하세요 아니면 좀 번거롭고 하더라도 법인을 만들 걸 권하세요? 저는 법인을 만들 걸 권하세요. 시작부터? 네. 왜냐하면 이게 많은 분들이 개인하다가 법인 넘어가는 이유가 그렇죠. 이제 개인을 하다가 이제 매출이 많아지면 이제 이걸 전환을 해서 조금 세금을 아껴보자 라고 하는 건데 이제 처음부터 차라리 그냥 법인을 만들어서 세 개를 만들어 나가면 오히려 이제 개인보다도 더 신뢰성을 계속 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저는 처음부터 법인을 만들려고 추천을 합니다. 나중에 또 법인 바꾸려면 또 이제 이게 규모가 작을 때는 괜찮은데 규모가 조금 커지고 전환할 때는 그 절차도 좀 복잡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나 법인 만들어 주세요. 되는 게 아니라서 이걸 모두 계산을 하고 양도 양수도 해야 되고 좀 복잡해요. 절차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려면 또 전문가를 써야 되고 돈이 나가고 그러니 차라리 처음 할 때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지원금을 따려면 서류도 내야 되고 면접도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관에서 좀 이런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 어떤 거 물어보나요? 물어보는 게 지금 일단은 정부에서도 이게 돈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지금 정부 돈을 받고 어떻게든 잘 운영할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거라서 여러 질문들이 있지만 좀 주요 질문 내용을 살펴드리면 우선은 신용을 먼저 물어봐요. 그리고 아니면 조회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신용이라는 것 자체가 대표 신용이라는 것 자체가 이 돈을 얼마나 잘 갚을지 아니면 내 사업을 많이 수행할 수 있을지 에 대한 판가름을 하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먼저 그렇게 신용을 물어보고요. 그리고 반드시 물어보는 게 대표의 경력이에요. 이게 학력이라든지 아니면 이때까지 이 업종에서 만약에 제가 뭐 경상을 제작한다 하면 이 경상 제작하는 업종에서 전공은 어떤 건지 경력은 몇 년이나 되는지 이걸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는 이유가 여기에 대한 경력이나 지식이 있어야 사업을 운영하는 거지 속된 말로 바지 사장을 좀 카려해내려면 바지 사장이 간혹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세금이라고 했잖아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받는 거 연체되거나 지금 체납되고 있는 세금이 있는지는 반드시 조회를 해요.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단 1원이라도 있으면 절대로 안 해줘요. 그걸 무조건 갖고 와야 되고 조금 딱딱한 데는 갖고 나서 6개월 후에 오라고 그래요. 항상 이게 나도 모르는 체납액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제가 지금 컨설팅한 대표님들 중에도 110원 때문에 못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 이게 다 통과되고 정말 잘했는데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체크를 하거든요. 정말 결격 사유가 없는지 그 결격 사유도 공문에 다 있어요. 거기에 1번이 국세체나 있냐 없냐거든요. 모든 공문에 1번이 있냐고요. 네.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지금 내가 당장 좀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데 네. 네. 그 100 얼마 때문에 110원 때문에 고통하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항상 저는 체크를 해드려요. 그리고 있으면 빨리 변제하라고 네.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예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이 일단 제가 봤을 때 1차 관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서류실 심사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사업계획서 작성한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현재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너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우선은 양식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왜냐하면 그런 사업마다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 줘요. 그리고 PPT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한글 워드로 작성할 수 있게 줘요. 그러면 그것만 채워나가시면 되는데 네. 중요한 게 이 사업을 왜 시작했는지 네. 그리고 이 사업을 어떻게 성장시킬 건지 그리고 대표자가 어떻게 계속 역량 개발을 해서 인재를 끌어모을 건지 이런 점들을 위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데 보통은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문제의식 단계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왜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고 이걸로 내가 어떤 거를 추구할 건지에 대한 대표의 어떻게 보면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준 없이 그냥 뭐 남이 창업하니까 뭐 이게 유행이 한다고 하니까 네. 이런 식의 뉘앙스가 돼버리면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글을 쓸 때도 사업계획서를 쓸 때도 내가 정말 이걸로 어떤 걸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문제의식부터 하나씩 잘 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막연하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내가 이 아이템이 너무 좋아서 1년 후에 한 50억 벌 거다. 이런 식으로 현실이 간혹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게 영세사업자가 그렇게 될 확률이 그리고 거의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은 영세한 분들이거든요. 조금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서 이제 시설 투자를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초반에 운영하고 할 자금들을 신청하시는 분들이란 거 같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만약에 뭐 몇십억 벌겠다가 아니라 차근차근 한 5년 계획 정도를 나는 이때는 이거밖에 안 되지만 뭐 5천 2억 3억 막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단계별로 현실적인 게 가야지 이걸 좀 잘 보이고 싶어서 막 20억 30억 쓰시는 분도 있어요. 거기서 다 탈란이에요. 현실적으로 쓰는 걸 중요시해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이걸 어떻게든 기업이 운영하는 거는 대표잖아요. 아무리 직원이 많아도 대표가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대표가 앞으로 이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특히 이제 인재 확보나 2023년도의 중점이 고용을 어떻게 할 거냐. 네 고용. 왜냐면 뭐 청년 실업이 많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특히 청년에 대한 고용 계획이 명확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무조건 체크해요. 아 그렇게 썼는지 저는 진짜 그렇게 고용을 했냐 체크를 해요. 근데 이게 계획이니까 안될 수도 있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받을 때 그거를 감점을 줘요. 저도 이거는 지금 정말 그럴까 하고 받았는데 그걸 체크를 하고 사업계획서대로 운영하는지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너희가 이게 세 명 운영한 세 명 어떻게 보면 고용한다고 했는데 했냐 안 하면 뭐 계획이니까 뭐라 할 수는 없는데 다음에 또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계획했는데 원안대로 안됐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믿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담당자분도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계획을 현실적으로 쓰셔야 돼요. 이게 막 너무 많이 이렇게 나 정말 잘해요.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는 정말 현실적으로 단계단계 밟아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이게 내가 뭔가 합격을 위해서 막 쓰면 안 되겠네요. 이게 진짜 진짜 할 거를 써야겠네요. 진짜 할 걸 써야 돼요. 이게 많은 분들이 계획이라고 거창하게 쓰잖아요. 심지어는 아 이건 진짜 꿀팁인데 매년 이런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이렇게 예산이 폐장될 때 보통 1월 말에서 2월 초 길면 2월 말까지 이렇게 정책자금이나 R&D나 설명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들을 수 있도록 중간을 하거든요. 가서 제가 이번에 들은 거는 그거예요. 사업계획서 잘 쓰면 의심할 거다. 왜냐하면 혼자서 사업을 하거나 한두 명이서 사업을 하는 거 많은데 대표가 현장에서 일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BPT로 화려하게 쓰고 할 거냐는 거죠. 그게 현실적으로 맞거든요. 그러면 이걸 너무 잘 쓴다는 거는 누구의 손을 탔다는 거예요. 그거를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기관 담당자가 직접 해요. 매년 그런 데를 가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그래요. 진짜 꿀팁이에요. 그런 거를 가셔야 돼요. 그래야 올해 그런 정책자금에 대한 아니면 지원금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기관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들은 팁을 하나씩 줘요. 그리고 거기에 참석을 하시면 어떻게 보면 세미나 후에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변명이 또 있어요. 그러면 상담하다가 보시고 실형 가능성이 있는지. 원래 이런 걸 오픈을 하면 컨설탄자분들은 안 좋아하겠죠. 사업계에서 작성할 때 네 가지 문제인식, 실형 가능성, 성장자들과 대표자 역량 개발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네 개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혹시 있나요? 현재 네 개 중에서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은 실형 가능성이랑 대표까지 어떻게 운영할지. 그리고 0순위가 고용이에요. 0순위가 고용이에요. 일단은 고용을 많이 하는 게 일단은 조금 유리하긴 하다. 그렇죠. 이제 고용을 그러니 1인 대표로 시작을 하면 고용인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 한 명이라도 고용을 하고 가는 게 훨씬 좋죠. 그럼 이제 실형 가능성에 내가 이제 어떤 어떤 계획을 고용 몇 명 하겠다고 담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게 담는 것도 조금 중요해졌어요. 올해는 특히 고용 쪽으로 좀 많이 비중을 두드리더라고요. 그 이제 갓점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 갓점 사항이라는 거는 이제 뭐 진짜 뭐 형식적으로 딱 이거 하면 점수를 더 드리겠습니다요?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심사위원들이 조금 더 점수를 더 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이게 점수가 몇 점씩 배점된다고 공무원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우대사항인 건데 조금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노란호성공제예요. 노란호성공제라는 게 소상공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혹시라도 폐업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했을 때 그래도 재직금이나 이런 거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입하는 것도 정부 제도니까 이게 명확하게 어떤 사업에는 나와 있어요. 노란호성공제 가입 시 가점 사항 1점 이렇게 그런 거는 반드시 가입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이렇게 기업을 하거나 하면 제조업이든 어디든 연구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연구개발 부서나 전당부서를 차리시거든요. 그런 거를 차리는 것만 하더라도 담당 인력이 있는 거고 시술적으로 인정을 해요. 그게 명확하게 가점 사항에는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있으면은 그래도 좋아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 게 연구개발 부서만 만들어 놓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요즘은 그거를 추적하고 진짜로 연구개발 하는지 추적을 하고 연구인터넷에 이제 이렇게 관리 시스템 안에 탑재를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승인을 취소해버려요. 이제 왜 이렇게 됐냐면 좀 탈세용으로 많이 이용이 됐어요. 이게 뭐 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진짜 연구개발하고 연구일치 쓰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간혹 그냥 명단만 올려놓고 다른 일 하거나 왜 했냐면 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는 또 세제택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매년 점검을 해요. 그러니 정말 하실 분들만 만드시는 거고요. 뭐 자금이나 이런 지원 받기 위해서 만드시는 거는 추천은 안 드려요. 근데 만들기도 좀 쉬워요. 만들기는 쉽지만 추천하지는 않는다. 네. 이게 하실 분들은 하세요. 지금 하실 분들은 진짜 하실 분들은 하는데 이걸 받기 위해서 그냥 갓점 쌓는 용도로 한다? 저는 나중에는 혹시라도 받았다가 더 크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추천은 딱히는 안 드려요. 안 하실 분들은. 진짜로 하실 분들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내일체험공제라고 해서 이게 어떤 거냐면 중소기업들이 인재를 좀 확보하고 왜 중소기업에는 좀 다 갔다 들어왔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좀 방지하고 그리고 그런 우수인력들에 대해서 오래 정착하게 하고 오래 정착하면 좀 포상금 형식으로 주는 제도인데 이것도 나라에서 만든 거라서 나라에서 하는 거를 지금 한두 개씩 하면 그게 가점상이 다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거는 특허 같은 거. 이제 특허도 조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특허를 있으면 가점상이 된다고 하니까 그냥 막 출연만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출연하고 심사하고 등록까지 해서 다 해서 가시는 건 추천드려요. 그 이제 보통은 이제 정부의 지원금 그렇게 서류 통과하고 면조 통과해서 받으면은 아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작가님 얘기 좀 들어보니까 추적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사후관리는 또 얼마나 중요한가요? 사후관리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금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세금으로 주는 거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데 지금 이거는 제가 자문하고 있는 대표님의 이해를 좀 체크를 드리면 이 대표님이 원래 3명 정도 직원이 있었다가 한 명을 추가로 고용을 하셨어요. 그럼 이때 이제 이렇게 청년을 추가 고용을 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잘 받아오시다가 근데 이게 조건이 이렇게 채용을 하고 지원금을 받으면 회사 인위적으로 감원을 하면 안 돼요. 즉 자르면 안 돼요. 누구도? 네, 누구도. 기존에 있던 사람도 안 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기존 직원 중에 한 명이 개인 사정으로 이렇게 다 가게 됐거든요. 근데 다 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실업금 해받고 싶으니까 이제 권고사직으로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좀 마음이 약해요. 그거라도 좀 탈 수 있게 한 몇 개월이나 해주려고 하다가 이제 저한테 자문을 한 건데 저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권고사직이라는 거는 회사가 자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후관리조합을 지금 어긋나게 되면 지원받았던 거 다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마무리가 된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지원금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에는 사후관리가 다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명확하게 안 지키면 심한 경우에는 벌금도 받고요. 제가 지원받았던 거 다 내야 되고 정말 심하면 한 향후 5년 동안은 아예 그런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이런 돈을 만약에 받았다. 받을 계정이다. 그러면 통장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아예 거기에서 그쪽으로 지원금을 받고 거기에 맞는 용도로만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조금 심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사용내역 달라고 그래요.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통장에 다 섞여버리면 하나하나 다 분류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통장에서 이거 썼으니까 이거 내역만 쭉 주면 돼. 그러니 저는 할 때는 통장을 하나 새로 만들려고 그래요.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돈 그리고 거기서 나갈 걸로 해서 아예 어떻게 쓰라고 공문에 딱 있어요. 그대로 쓰셔야 돼요. 간혹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게 자금 같은 경우에는 중자이긴 한데 이자가 좀 많이 쌓아요. 지금 이자가 너무 올랐잖아요. 간혹 이런 분들이 이제 이거 대환되냐고 목돈 받아서 내 것 갚아야죠. 절대로 안 돼요. 큰일 났어요. 그런 용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일단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일단 급한 부분부터 꺼야 되는 거 아니냐. 안 돼요. 사업 용도로 쓰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보면 그 사업 관련해서 엄격하다 보니까 그 지원서도 맞춰서 쓰고 면접도 까다롭고 볼 거고 돈을 받고 나서도 사업이 까다로운데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지원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드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품이 많이 들고 또 서류 작성도 많고 제출할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제출할 것들이 이제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그런데요. 이게 쓰라고 하는 게 용도가 보면은 좁은 게 아니라 뭐 임대라도 괜찮고요. 임금비도 괜찮고요. 비품사건 이런 건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터치를 안 해요. 근데 혹시라도 이 돈으로 개인적으로 썼다거나 아니면 어디 대환하는데 썼다거나 이런 것만 하는 거지 일일이 보고서 써서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사업관리라는 게 제가 이렇게 강조를 했지만 사업적으로 쓰면 아무 문제없어요. 그러니 내 돈 들여서 쓰는 바에는 만약에 된다면 정보지원금을 받아서 쓰시는 게 훨씬 좋죠. 전부사업지원금에도 루틴이 있다. 이 루틴한 건 뭘 얘기하나요? 루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패턴인 거잖아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패턴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산이다 보니까 편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재산 편성은 만약에 2023년도 재산이면 2022년도에 편성이 돼요. 그런 모든 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획재정부 사이트에 가시면 예산이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거다라고 쭉 나와요. 큰 틀로. 그러면 그렇게 큰 틀로 나오면 2023년도 12월에 어떤 사업이 있을 거라고 수행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비로 쭉 떠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내년에는 어떤 사업들이 있겠다. 내가 해당되는 사업들이 있겠다. 준비를 해놓으시고 그리고 바로 다음 달에 만약에 2022년도 12월에 그게 떴다고 하면 2023년도 1월달부터 공문들이 계속 나오고 시작돼요. 1월달이 거의 하루에 두세 개씩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어떤 것들이 있겠다. 파악을 하시고 그 후에 보통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추경을 하거든요. 추가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보통 많으면 1년에 한두 번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는 4번도 했어요. 보통 한두 번 한다고 하면 그게 보통 한 2022년도 보통 매년 5월 6월 달에 그렇게 나오면 그것도 추가 예산 도 기획재정부에서 나와요. 그러면 그걸 보고 그러면 그거는 예산이 딱 집행되는 순간 그 다음 달에 바로 실행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게 있다거나 아니면 기업에 지원하는 게 있다거나 인건비 지원을 하는 게 있다거나 라고 하면 거기서 바로 집행이 되니까 그것도 이제 보시면 되죠. 그러니 매번 지금 이 루틴대로 하시면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책에 좀 나와 있어요. 그 창업을 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창업지원금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창업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창업도 지원을 하지만 지금 당장 운영하고 있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7년 전후로 나누거든요. 7년 전 같은 경우에는 초기 창업으로 봐서 이제 초기 창업자분들이 할 수 있는 자금이 따로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청년이면 또 따로 있어요. 자금이 그리고 여기에서 운영자금이 있고 사업자금이 있고 그리고 개발자금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7년 이상 됐으면 어느 정도 성숙됐다고 보고 7년 이상만 작업 후 7년이 지난 기업들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금이 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기술보증기금이라든지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보통은 이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한 달에 한 번씩 예약을 해서 들어가는 시스템이면 얘들은 그냥 매년 그냥 오픈이거든요. 가서 이제 상담받고 자금이 있으면 집행을 하는 건데 보통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넉넉하다 보니까 뭐 이런 좀 규모가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기술력이 있는 음식점이 아니라도 조금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요. 그런데 기술보증기금은 아예 정해놨어요. 기술력이 있는. 제조라도 단순 제조 임가공은 안 되고 제조라도 이제 조금 더 내가 자체 생산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가능한 거고 그리고 조금 주마가 작거나 소상공인분들은 소상공인만 지원해주는 공단이 또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은 보통 소상공인들을 해주는데 거기도 제조업을 조금 더 특화자금이라고 해서 제조업만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걸 항상 공문을 보고 내가 이런 것에 해당이 되겠다 하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미리 모아보셨다가 대표적인 자금 같은 경우에는 루틴이 똑같거든요. 그러니 그런 루틴은 앞에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그걸 보고 하나씩 내가 찾아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정보를 작가님께서는 이제 몇 년간 쭉 봐오셨으니까 어떤 업종에 어떤 거는 여기 들어가면 있어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처음 보신 분들은 당장 이제 내가 그런 지원금 공지? 사업 안내?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약간 모르실 것 같거든요. 어디서 좀 볼 수 있나요? 이거를 조금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데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리면 기업마당이라고 있어요. 네이버에 기업마당이라고 검색을 하거나 비즈인포라고 치세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자금이나 아니면 지원금 R&D 종류 다 나와요. 그런데 거기가 일반 비관보다 하루 이틀은 늦어요. 통합적으로 다 알려줘야 되는 거라서 거기서 보시면 웬만한 건 다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 자료실이나 이런 데 보면 사업계에서 양식 같은 것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많이 알려드려도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거기만 그냥 한 두 시간도 아니고 10분, 20분만 거기 특정 직품도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선택해서 그냥 조회를 해보시면 자기때만 다 봐지는데도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오픈이 되어 있는 장소인데도 활용하시는 분들이 잘 없긴 하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이제 모든 걸 오픈을 하려고 다 하는 건데도 잘 복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작가님께 뭔가 의뢰를 했다. 작가님 어차피 그런 일 하시니까 작가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주시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일단은 이런 창업지원금이나 아니면은 뭐 정부지원금이나 아니면 자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내 거를 만들어 보려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초기에 이제 사업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아이템 같은 것들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법인으로 만약에 시장을 하신다고 가정을 하면 초기에 이제 어떻게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발전해야 되며 그리고 인원이 들어왔을 때 챙겨야 되는 서류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뭐 근로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하나씩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며 뭐 인원이 몇 명 이상 드러났을 때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준비를 해주고 그리고 내가 이제 초에라도 지원금이나 자금을 받을 수 있어 있을 만한 요건을 하나씩 채워가서 정말 필요할 때 받을 수 있게 확률을 높게 만들어주는 거지 제가 뭘 더 많이 해서 뭐 누구를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했을 때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시자.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씩 정말 같이 성장해 나갈도록 그렇게 하나씩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럼 혹시 그냥 뭐 정말 특별한 테크닉이나 기술이 있는 거 말고 대중화되고 일반적인 좀 컨설팅 사례가 있을까요? 없죠. 이게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직장인 제가 지금 컨설팅 해드렸고 하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직장인이었어요. 완전 직장인. 근데 이분이 전공이 국문과 쪽이에요. 졸업하신 것도 아니고 이제 인턴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IT에서 IT 업체에서 이제 아웃소싱하는 업체예요. 이분이 이게 아웃소싱하는 업체인데 여기에서 영업 총괄로 한 7년을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국문과 출신인데 이게 아웃소싱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돈 벌려고 간 거죠. 어떻게든 배워서라도 그러면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게 아웃소싱이다 보니까 이 업체가 뭐 다른 기업에서 일회가 들어오면 프로그래머를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연결을 하면 원래는 사후관리가 돼야 되고 이런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그쪽 업계가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대표님 말로는 사후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시킨 업체에서도 불만인 거고 그리고 프리랜서도 불만인 거고 프로그래머도 그럼 이거를 차라리 관리가 잘 되도록 플랫폼을 만들면 어떻게 했냐고 해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사를 하신 거예요. 회사를 하셔가지고 2020년도 10월 달에 창업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창업을 하시면서 저랑 이제 지금 2년이 돼서 제가 하나하나 컨설팅을 했는데 지금 이제 올해 2022년도 말기 기준으로 지금 매출이 한 13억 되거든요. 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직장인이었잖아요. 네, 그쵸. 직장인이 경험을 하다가 그 업계 생태를 알게 됐고 그 업계 생태 중에서 불편한 걸 하나 찾아냈는데 이거를 관리만 잘해주면 되겠는데 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창업을 하신 거죠. 그러니 거기서부터 이제 초반부터 뭐 저공부자금이나 지원금이나 조금씩 받으셨고 이제 업종 자체가 그때는 하나 IT 정보통신이나 이런 걸 잘 해줬을 때니까 그렇게 받고 그리고 그걸 기술화 조금 발전시켜서 실제로 경구개발 부서도 있고 경구개발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 관련된 특허를 준비하셔야 된다. 라고 해서 진짜로 경구개발에서 특허도 있으시고 그렇게 루틴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특허가 있으니까 또 자금이 필요하면 또 기관의 이야기에서 받고 또 그걸로 발전을 해서 변차기업 인증도 받으시고 이런 식으로 루틴들이 지금 하나하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발전을 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대표님이 경력도 있고 이제 발도 어떻게 보면 경업직을 하면서 넓어졌고 한데 그게 다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경험을 쌓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 회사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 제가 앞에 극단적으로 월급생활은 조금 안 맞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그냥 마냥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월급생활하는 건 안 맞는 게 맞아요. 근데 거기서 정말 경험을 쌓고 아니면 내가 아이디어를 하나 이 회사에서 얻어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생활을 하시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와서 창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아예 원래 과랑 다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그냥 월급생활만 그 돈 받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을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작가님이 체감하시는 지원금을 받는 경쟁률 내지는 경쟁 강도 어느 정도인가요? 제일 좀 심하다고 느끼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금은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거고요. 지원금은 그냥 말 그대로 주는 거죠. 지원금 쪽은 정말 심해요.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네. 정말 힘들어요. 이게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지 재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이제 스타트업도 도와주는 것들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그런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ppt를 한 10분 정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1차 통과만 한 천몇백 명을 뽑아요. 한 천오백 명? 그런데 심층 면접으로 가는 과정이 또 있어요. 그러면 심층 면접으로 또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 면접에서 1차 면접에서 1,500명이라도 한 3,400명을 또 떨어뜨려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심층 면접에서 더 떨어뜨리는 건데 그쪽 사업이 한 130개 업체를 하는 건데 1,000명이 있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해요. 그 서류를 통과해야 ppt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서류는 더 많이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지원 사업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자금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워낙 힘든 데가 많으니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예약제잖아요. 제가 도전하시는 분을 한번 봤는데 예약 이제 9시, 보통 10시 딱 되면 예약이 열리거든요. 클릭을 9시 정각에 해도 대기가 처음 번네요. 특히 서울, 경기권은 지방권은 아직은 좀 괜찮은데 특히 서울, 경기권은 너무나 치열해요. 그러니 이제 그거 도전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 못하겠다고 그냥 딱 하시는데 처음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가시는 것보다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나 예약제는 없어요. 상시 오픈되어 있으니까 상담 먼저 받아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죠. 그렇다고 해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성장읽기 구독자분들 중에도 월급에서 탈출을 해서 나만의 사업을 좀 하시고 싶은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대부분 창업을 하면 그래서 저도 이제 한때는 안정만 추구하고 월급을 좋아했고 제가 아무리 시간을 갈아넣어도 그만큼 이상의 월급을 안 주는데도 거기에 좀 심취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다 사셨고 거기에서 다 경험이 다 있으세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하셔서 나만의 아이템을 갖고 창업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신의 삶에서 노하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다고 거기서는 어떤 것들을 좀 알려주시고 계신 건가요? 현재는 정부 지업이나 창업에 관련돼서 조금 간단하게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창업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사업계획서를 쓰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에 들어갔을 때 좀 주의해야 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정보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제 채널도 많이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는 자본금 영원으로 창업했다의 저자 하동균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좀 감사하고요. 영상 많이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했는 일. 잘하셨습니다. 1시간씩. 어떻게 정부 지원 사업의 심사위원이 되시게 된 거예요? 사실은 좀 우연한 기회가 됐어요.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멘토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 지원 사업들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가르쳐준 적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눈여겨본 그 기관에서 저도 모르게 정부에다가 이런 사람이 있으니 한번 써봐라. 한 게 한 6, 7년 정도 되는데 그때서부터 제가 잘했는지 정부로부터 러브콜을 자주 받아서 우연한 게 이렇게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그 이제 정부 지원 사업 하기 전에는 어떤 멘토 이런 걸 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의 장르이기도 한데 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요즘 취업도 쉽지 않고 창업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게 했으면 좋을까 특별하게 리스크 없이 무자본 창업이라든가 컨셉 창업을 가르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면 일단 자본이 없이도 할 수 있고 설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컨셉을 먼저 팔고 그 컨셉을 사주면 그때 그것을 상품이나 서비스화하는 그런 메스달러지를 가르치다 보니까 청년들도 좋아하게 됐고 이제 이렇게 정부에서 좀 심사해달라, 컨설팅해달라, 멘토링해달라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한 거죠. 그럼 그렇게 이제 뭐 컨설팅이라든지 자문을 해주신 청년들이 얼마나 되나요? 횟수로는 길어요. 횟수로는 한 12년, 13년 정도 되는데 1년에 많으면 한 10명 정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수만 명을 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한 100여 명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꽤 나름대로 자기 길을 찾은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보람차게 상륙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분들이 명절 때 뭐 선물이라도 보내나요? 아니요. 제가 밥 사줍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에 정부에서 워낙 스타트업이라든지 창업을 많이 장려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도 지원금이 많다는 건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얼마만큼의 지원을 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처음 할 때에 비해서 지금 거의 배 정도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이슈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이 창업도 어렵고 취업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니 나름 성과가 있어서 확대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보면 대상 기관 94개 기관 378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때 전에도 대충 200개였었는데 이 정부 지원 사업의 합격 노하우 중에 하나가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아이디어 싸움 아니다. 손가락 품 파는 거다. 이 클릭 정보를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빨리 발견해내는 것도 중요한 노하우거든요. 그래서 정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방정부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민간기관에서도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봐야 되는데 지금 74개 기관 378개 사업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규모가 3조 6,668억. 3조. 네.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거 눈 먼 돈이다. 빨리 안 가져가면 손에다 이런 생각하는데 초창기에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는 정부도 이렇게 스크리닝하는 방법도 알고 있고 심사위원들도 많이 지혜로워졌어요. 그래서 만만하게 생각하실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3조 6천억 원이나 되는 돈들이 이렇게 빌려주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주는 건가요? 빌려주는 돈까지 합치면 이 규모는 거의 한 17조 원을 돼요. 그러니까 이 3조 6천 6백억 정도에 되는 돈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시니어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자기 꿈을 마음대로 펼치라고 심사를 해서 그것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무상으로 주는 거죠.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물론 증빙이 좀 까다롭습니다. 지출에 대한 증빙은 까다롭게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정부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경쟁은 어떤가요? 경쟁. 일일적으로 경쟁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각 지자체라든가 또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자기의 특성에 맞게 예를 들면 농어촌에 특화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들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서 잘 보시면 그냥 어플라이만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자기 분야가 아닌데 이렇게 들어가서는 서로가 피곤하죠. 그렇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4대 1, 5대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서류 심사에서 대충 2배수를 걸러냅니다. 그리고 파이널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질의응답하고 그래서 이제 반 정도 뽑는데 일반적으로 4대 1에서 5대 1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해보니까 첫 해 떨어진 사람들이 그 다음에 와서 많이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첫 번째 안 됐다라고 낙도하지 말고 왜 떨어지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왜 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제 깨알 홍보하겠습니다. 제 책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게 하나다. 정말 잘 살펴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 작년에 지원했던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서류상이나 그런 데는 없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자주 보는 사람들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꼭 그 위치에 고자리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기억에 남는 서너 명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류상으로 작년에 지원했으면 이런 기록에 있는 건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작년에 하고 올해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붙더라.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 익숙한데 그리고 물어보면 이랬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3수 했다 4수 했다 이런 것들이 전혀 불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시청자분들께서 마음과 뜻이 있다면 편안하게 될 때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4대1에서 5대1 정도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공무원 시험도 보면 경쟁률 100대1이라고 하는데 결시자도 있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경쟁률이 떨어지잖아요. 4대1, 5대1은 형식적인 경쟁률인 거죠?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수준이기 때문에 접수한 사람 4배, 5배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난이도가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되든 말든 이런 사람들은 요즘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4대1, 5대1은 실수다. 허수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정부지원금 이런 저도 관심에서 찾아보면 이게 정부에서 워낙 많은 돈을 뿌리고 말 그대로 경쟁률도 4배, 5배에서 되다 보니까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들 이렇게 심사위원이 하는 거 말고 내가 이거 봐줄 테니까 지원금 따면 얼마 좀 나 줘 이런 식으로 아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려야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심사위원들은 일단 심사위원이 될 때 청년 각서도 쓰고 윤리, 사약 뭐 이런 거 윤리, 사약 다 하고 또 비밀, 유지, 각서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을 하면서 이제 그런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 당시에는 이제 안 된다. 네. 안 된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실제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사업계획서를 대신 써주고 그런 것도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용은 없는데 깔끔하게 만들어진 것들을 봐요. 그리고 포맷이 똑같은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심중히 가죠. 감이 오는구나. 아 요거는 돈 들였구나. 아 이거 또 괜히 헛돈들였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 대해서 많은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은 작성하지 못할 정도의 난이도가 높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차관 있는 자리에서 제가 따졌습니다. 이런 사업계에서는 나도 못 만든다. 대기업에서는 만든 수준인데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 또는 소상공인들 또는 사회적 약자들한테 이런 것들을 하려는 것들은 무리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공무를 수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체크해야 될 것도 체크해야 될 거 공정성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많이 개선이 돼서 지금 포맷은 웬만하면 작성하실 수 있어요. 본인이 진짜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첫 번째 작성을 해더라도 70점 내지 80점짜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구태여 컨설턴트를 찾아가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컨설턴트를 찾아가시는 이유가 빨리 합격하고 싶다라는 이유 때문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컨설턴트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컨설턴트 실행을 어차피 사업객서를 제출하시는 분들이 할 거라면 주번에 제 동료들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이 그거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혹시 이 방송 보면 저를 욕할지는 모르겠지만 구태여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게 저의 평상시 지론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어차피 정부에서 돈을 공짜로 주는데 여기서 일부 좀 떼줘서 따면 어쨌거나 좋은 거 아니냐. 뭐 아예 못 따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런 생각에서 하는 건데 이제 작가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정말 쓰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한다면 전문가의 돈을 받을 필요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형식적인 요건들이 많이 낮아져가지고 이제 충분히 내가 정말 여기 사업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으면은 그걸 굳이 전문가의 손길을 받으나 안 받으나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쵸.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보는 게 사업계획서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제 책에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정부 지원 사업의 합격 노하우는 사업계획서가 아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계획서에 공을 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이 사업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컨셉 나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 사람들의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주겠습니다. 이 명확한 컨셉만 있으면은 나머지들은 기계적으로 채워져요. 그리고 그 철학을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컨셉을 못 잡기 때문에 컨설턴트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본인이 컨셉을 못 잡으면 컨설턴트도 컨셉을 못 잡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형식요건만 그럴 듯 해보지 내용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그냥 일단 서류 심사에서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컨설턴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조건 납부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으니 그 포인트를 깨우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니까 이제 1천여 개가 넘는 기업들을 심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매년 그렇게 보시는 거죠? 1천여 개를 하려면 대충 6, 7백 개는 서류 심사.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면 심사로는 그렇게 하려면 10만이 걸려요. 서류 심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0개 내지 50개 기업을 이렇게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10일만 하더라도 4, 500개가 되죠. 네. 그렇죠. 1년에 하루씩만 하더라도 한 5년이면 이제 서류 심사로 4, 500개 그런 것들을 한 개 기간만 하더라도 그런데 몇 개 기간만 하면 이제 천여 개는 금방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면 PT 하는 경우는 하루에 이제 맥시멈 한 20개 정도밖에 못하죠. 그래서 대면 심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2, 300개 정도 한 개 같고요. 서류 심사 한 6, 700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숫자들의 기업의 서류라든지 대면 면접들을 보면서 어떤 거 생각이 좀 드시나요? 일단 제일 먼저 드는 게 그 사업을 하겠다라는 이제 간절함은 있었겠죠. 그 간절함의 발로이겠지만 대부분의 사업객서가 나는 이거 이거를 잘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좀 나쁘게 표현하자면 자기 자랑만 적어오거든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그 사업을 통해서 편익, 이익, 그게 시간이 됐든 돈이 됐든 그거를 얻을 사람,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객의 니즈와는 관계없이 자기 얘기들만 끊임없이 적어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꾸준히 어플라이 하시는 걸 안타깝죠. 그럼 저는 속으로 컨설턴트들이 이거나 좀 가르쳐주지 그런 것들을 좀 걸러내질 못하는구나 그런 안타까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뭔가 필요라든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걸 쓰지 않고 내가 뭐뭐 할 수 있다. 이것만 쓴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의 페인 포인트.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우리 일반적으로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더라. 또는 이걸 너무 당연시 하더라. 그래서 그건 당연한 게 아니다. 더 해소할 수 있다. 좀 너무 진부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택시는 왜 꼭 길바닥에 가서 손 들고 택시를 타는데 그냥 옆에 놀고 있는 우리 이웃집 아저씨 자가용을 내가 빌려 타면 안 될까? 그렇죠. 그 파인 포인트를 한 게 우버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이 원룸을 얻는데 나이 드신 복덕방 어르신하고 다니면서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음에 안 들어도 이렇게 자꾸만 여러 군데 보여달라고 그게 고객의 페인 포인트 아니에요? 그 페인트 포인트 때문에 직방이 나오고 다방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나다니면 다 우리한테 페인 포인트가 있거든요. 왜 사람들이 책은 많이 읽고 싶은데 책을 좀 이렇게 다이제스트해서 해주는 게 없을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유튜브 방송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게 정부 지원 사업도 동일한 이유니까 그 페인 포인트를 집어내면 필요한 합격할 수 있는 길 출액을 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확한 문제를 찾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정부 지원하는 거고 돈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책을 보면 굉장히 놀랐는데 심사할 때 공정성과 보안을 엄청 신경 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신경 쓰나요? 제가 처음에 할 때만 하더라도 처음에 딱 갔더니 휴대폰 내놓으시죠. 그래서 저는 내가 학력과사 출제인으로 간다 착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 정도까지는 하지는 않아요. 심사위원들을 미리 선정해놓고 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선정해놓으면 나 이거 선정됐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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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준비해. 네.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그 커다란 풀 가운데 랜덤하게 뽑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위원들이 심사하기에 한 30분 전에 미리 가서 페이퍼업을 많이 합니다. 윤리강명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비밀유지각서 많을 경우 한 7, 8개 문서들을 작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과 보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뭐 그런 이슈가 있었다는 거 제가 보도를 본 적도 없고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시고 편안하게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모델 작성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꼭 생각하시고 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심사위원들끼리도 잘 모른다면서요. 네. 그렇죠. 심사위원들을 랜덤하게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시서부터 하는데 한 8시 반 정도면 이제 미리 도착을 하죠. 대부분 경험들이 많으시지만 저도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근처 이제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뽑아서 이제 올라가면은 주간 기간에 있는 직원이 이제 수인사하고 난 다음에 막바로 이제 다큐멘터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없이 뭐 윤리강령서부터 해가지고 그 사인하고 그거 하고 나서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심사위원으로 오거든요. 적으면 4명 뭐 많은 경우에 8명 제가 제일 많은 경우에 12명이 이제 심사위원에 본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들 그거 하고 나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이제 뭐 서류 심사 같은 경우에는 4, 50건 발표 심사 같은 경우에는 20건, 30건 뭐가 들어왔나 이거 보느냐고 서로 수인사할 적에도 없고 기껏 해야 이제 점심 먹을 때 이제 잠깐 이제 통성명하고 그런 정도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심사위원들이 서로 모르기도 할 뿐더러 가끔 가다보면 이제 지난번에 다른 심사장에서 만난분들을 이제 만나는 경우들이 뭐 가끔 있습니다만 심사위원들끼리도 모르기 때문에 뭐 우리 어디를 밀어주자 그러는구나 이런 거 할 시간도 없고 공정성에 대해서는 제가 99.998% 보장합니다. 나머지 0.02%는 제가 모르는 곳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책 작가님이 쓴 책 보고 야 정말 이거 공정하게 하는구나 그 느낌 확실히 받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정부 지원 사업은 어떤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일단 사업 공고를 하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해당 사업은 매년 고식이 비슷할 때 공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업의 공고를 그때 불합격에 했다. 그러면은 내년 그 언저리에 그 사업이 나온다는 거를 미리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면 되는 거죠. 나중에 기회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고를 보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사업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요? 네. 일단 공고가 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공고에 어떻게 작성하라고 포맷이 다 있습니다. 서류는 뭐 어떻게 작성해라 그 포맷이 다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서류 제출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서면 평가를 합니다. 심사위원들이 앉아서 서면 평가를 하는데 대부분 동일한 것들을 네 사람이면 네 사람, 여덟 사람이면 여 사람이 이제 채점을 하죠. 나중에 그것을 이제 취합해서 점수 높은 순으로 이제 뭐 40개 중에서 20개를 선정한다 그러면 이제 20위까지가 이제 선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선정된 것들이 서류 심사에서는 최종적으로 2배수 정도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널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발표와 질의응답에서 이제 1배수 합격자를 이제 발표하게 되고요. 그리고 창업 심사 같은 경우에는 실사 같은 거는 하질 않는데 정부 지원 사업인 경우에 R&D 사업이라든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실제로 그 현장들 기업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보고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들은 실사 나오는 경우는 그렇죠.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면은 이제 지정된 구제로 돈을 주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그 돈을 그 해에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남기면 어떻게 돼요? 반납이죠. 반납이에요? 그것도 12월까지가 아니고 네. 11월까지 다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네. 정부 회계 년도가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다 쓰고 난 것들을 담당 공무원이 취합해서 그렇죠. 결제도 막고 다 하는 서류 프로세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고 각 부처의 그 예산이 하달되면은 그때 정부 부처에서 계획을 작성하고 정부 부처가 직접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대행 기간을 정부가 또 선정을 합니다. 네. 그 작업하는데 최소 20일에서 한 달이 걸려요. 그러면은 공고가 나오는 게 빨라야 2월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서류 준비하는데 일주일 정도 줘야 되고 그렇죠. 서류 심사해야 되고 발표하고 그러면 또 최종 선정하는데 빨라야 20일에서 한 달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3월이에요. 아. 보수적으로 보면 4월서부터 11월까지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5. 6. 7. 8. 9. 10. 11. 11. 8개월 동안에 돈 다 쓰셔야 되니까 돈 쓰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아. 그것도 돈의 꼬리표가 붙습니다. 요 돈은 직원 인건비를 쓰십시오. 아. 요거는 마케팅 비용으로 쓰십시오. 요거는 어떤 용도로 쓰십시오. 그래서 그 용도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도별로 써야 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거든요. 아. 근데 사실은 그거는 되고 난 다음에 고민해도 될 부분이니까 그렇죠. 설사 조금 덜 써서 반납해야 되더라도 속은 상할지언정 쓴 만큼 이익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한 9월 10월쯤 되면은 담당 공무원이나 멘토링 하시는 분들이 와서 돈 어떻게 쓰라고 그 항목에 맞도록 쓰는 방법을 그때그때 이렇게 어떻게 쓰면 돼요. 이거 잘 안 돼요 라고 물어보면 가르쳐주니까 돈 쓰는 부분은 없어서 못 쓰지 뭐 있는데 못 쓰는 경우는 드무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부 지원 사업에서 사람들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 그 서류도 어차피 많이 떨어지잖아요. 어디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 생각하세요? 계속 제가 반복을 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 사업에 합격을 좌우하는 거는 사업계획서가 아닙니다. 대부분 사업계획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군요. 컨설턴트도 또 고용하는 거고 주변에 조력을 많이 받는데 실제로 심사위원들이 보는 것들은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는가 그거예요. 네.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가 이전에 이게 타당한가 feasibility study가 돼 있는가인데 할 수 있는가가 증명이 되면 FS는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심사위원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것들은 이것을 할 수 있는가인데 할 수 있는가는 사업계획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사업계획을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이미 이렇게 이렇게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새로운 건강에 좋은 신발을 만들고 싶은데 사업 공고 보고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마사이족이 신는 신발보다 훨씬 좋은 걸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그게 타당합니까?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계속 질문을 하다 보면 심사위원들은 필연 어플라이 하는 사람들보다는 지식도 많고 경험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질의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설프더라도 시제품을 만들어서 친구한테 신켜봤어요. 어머니한테 신켜봤고요. 친구 중에 디스크가 있는 친구한테 신켜봤는데 이러한 피드백을 받았어요. 이렇게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블로그나 SN상에 올렸는데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고통받고 있으니 이것 좀 쓰게 해주세요 하고 써줬더니 생판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효과를 받답니다. 라는 것. 저는 제 용어로 그것을 실행의 파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실행의 파편이 있으면 심사위원이 반박할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해봤다는데 뭘. 해봤대는데? 너 해봤니? 네. 그렇죠. 했어요. 행진 거. 동영상을 찍으시든 코멘트를 찍든 사진을 찍든 그것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이 반박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서가 설사 좀 엉성하더라도 그 실행의 파편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정과 번신적으로 일해왔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이유는 꿈을 펼치려는 것이죠. 그래서 창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도 하고 본인도 꿈을 이루십시오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 실행의 파편을 만들어낸 사람의 꿈을 어거지 논리를 가지고 떨어뜨리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사업계획서보다는 그 실행의 파편을 만드는데 내가 할 수 있다는 증거를 만드는데 더 시간을 들여라. 그러기 때문에 정부지원사업은 사업계획이 아니라 시간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시간을 들이는 거는 컨설턴트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게 훨씬 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시면 그 실행의 파편을 이제 적은 사람들, 제시한 사람들 얼마나 돼요?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제 감각으로는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 30% 미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10건 중에 그렇게 한 3건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합격한에다가 일단 넣어놓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많지 않아요. 그런 쪽으로 좀 더 이것들이 이제 보편화되면 그렇죠. 많아질 수 있거든요. 많아질 수 있거든요. 아직 초기입니다. 너무 좋은 꿀팁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하면은 가장 고민 많이 하시는 게 나 뭐하지? 아이템에 대한 고민일 것 같아요. 아이템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템은 일단 페인 포인트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발견한 페인 포인트라고 해서 내가 거기에 재능이나 달란트나 흥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먼저 발견해야 될 부분들이 나의 재능은 어디에 있는가? 이게 나의 강점이 되겠죠. 나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 흥미로운가? 또 하나는 이것이 실제로 시장에서 반응을 할 수 있는 영역인가? 이 카테고리 내에서 골라내면 좋을 것 같고 그 3개가 중첩되는 영역을 소위 우리가 얘기할 때 스위스 퍼시라고 얘기를 하는 영역이죠. 그 스위스 퍼트 영역 내에서 페인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거는 설사, 실행의 파편이 애매하더라도 합격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증명됐죠? 그렇죠. 그렇죠. 자기 할 수 있다는 것, 달란트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자기의 커리어 패스 중에서 있든가 또 주변에 내가 그건 없더라도 우리 교수님이 도와준대요. 그것도 실행의 파편이거든요. 교수님하고 MOU 적었어요. 교수님이 개런티 레터를 적어주셨어요. 달란트가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저는 그게 즐거워서 이미 어렸을 때서부터 그 일들을 해왔고 그게 제 인스타에 도배가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실행의 파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스위스 파를 발견하시면 자연적으로 이미 실행의 파편이 있을 확률이 높고 설사 없더라도 그것들은 심사위원들이 이해하기에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인정해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그 IT과 관련해서 정말 뛰어난 능력이 있거나 혹은 아니면 끊임없는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시장성이 있거나 이 세 가지로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 세 가지가 O와 조건이 아니라 엔드 조건이 있는 그 세 개가 겹치는 영역이 자기의 수입 스포츠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그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개의 경우 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시장성이 없는 거는 그렇죠. 그냥 취미생활로 하시면 돼요. 사업으로 하시면 안 되고 괜히 하시면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얘기하는 계속성, 영속성이 있는 정도의 베이스 시장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고 그중에 달란트나 내가 좋아하는 영역이다. 이 두 가지만 있더라도 성공 확률이 높죠. 그런데 많은 경우 심사를 하다 보면 사업 공고를 보고 자기 능력도 안 되고 평상시에 관심도 없었는데 그 공고를 보는 순간 불현듯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어 이건 신의 개시일지 몰라 하고서 이제 적어내가시는 분들은 그 스위스 팟도 안 될 뿐더러 실행에 파편이 없기 때문에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아이템을 고르는 것들은 지금 서예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개의 영역 중에 겹치는 영역으로 고르는 것들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시장이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이제 멘토의 입장에서 어떤 청년이 와서 하고 싶은데 세 개가 겹치는 건 없다. 그러면 어떤 이 세 가지 능력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좋아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 왜냐하면 역량이 없으면 역량은 사올 수 있거든요. 잘하는 친구한테 같이 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기가 열정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 친구가 같이 하자고 그럴 때 쫓아올까요? 안 쫓아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시장성이 있어야 돼요. 시장성이 없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취미생활로 하세요. 사업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나로부터 시작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컨텐츠를 잡을 때 USP 전략을 사용하면 좋다. USP 전략은 뭔가요? USP는 문자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유니크 셀링 프로포지션 또는 유니크 셀링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쉬운 예를 들자면 식당에서 우리 식당은 맛도 좋고요. 반찬도 많아요. 서비스도 좋고요. 식당 분위기도 좋습니다. 이렇게 모든 식당이 다 그래요. 어느 식당을 가든 우리 식당 맛 없어요. 우리 식당 불친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모든 식당이 다 똑같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보냐면 맛집이라고 이름 나고 줄 서 있는 곳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줄 서 있는 곳에 가서 모두 우리가 사진 찍어서 별그램에도 올리고 그럽니다만 가서 진짜 100점 만점에 100점이다라는 집이 다였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아닌 경우도 꽤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남들이 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나 혼자 맛없다고 하기도 힘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거기 가니까 우리가 가거든요. 그런데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진짜 맛있어서 가기도 하고 셀카 찍기에 좋은 분위기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 빵집을 대규모로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보면 거기 가서 탁 트인 데서 그 집들만이 주는 어떤 밸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USP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식당은 남들이 다 얘기하는 걸 하지 말고 식당은 커다랗게 큰 식당도 아니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주머니가 가벼운 셀러리맨이 회식하기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회식하러 온 사람들한테는 서비스 안 줘. 미리 하나씩 좀 더 주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회식하기 제일 좋은 식당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식당이 아니어도 돼요. 중요한 거는 누가 먼저 그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설사 1등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볼보가 볼보 자동차 하면 안전한 자동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볼보 자동차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동차라고 증명이 된 다음에 우리 자동차는 안전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우리 자동차는 안전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안전하게 만들어갔어요. 지금 모든 자동차가 볼보 자동차만큼 또는 볼보 자동차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 자동차는 안전합니다라는 얘기를 못해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자기 회사 자동차를 선전하는 게 아니라 볼보 자동차가 선전하는 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USP는 내가 가장 탁월할 때 쓰는 전략이 아니라 가장 탁월할 때 써도 됩니다. 하지만 탁월하지 않더라도 누구보다 먼저 내가 그 화두를 그 밸류를 그 프로포지션을 그 포인트를 먼저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를 알리는데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고 그 포인트가 사업계획서의 컨셉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심사위원한테 얘기를 해주면 심사위원이 다 탁월한 것보다 새롭게 탁월한 한계가 있을 때 훨씬 더 임팩트 있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USP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지향점하고 좀 비슷한 것 같네요. 그럴 수 있죠. 지향점인데 자기가 잘한다는 것보다는 나는 이러한 쪽으로 같이 추구를 할 거야. 내가 꼭 지금 당장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도 이걸 먼저 보여줘서 선점, 이미지적으로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쌩판 진짜 100점 만점에 1, 10점인데 그거 하면 실제로 못 이뤄내죠. 그런 USP는 금방 허물어집니다. 그렇죠.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대충 그 정도로 하려면 제 용어로 한 70점 정도 되면 일단 시작해도 무난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격려를 해주고 그것을 관심 있게 자기가 계속 선언을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관심을 갖고 더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의 제목은 카피라이팅처럼 써야 된다. 이거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이기도 하고요. 제가 사업계획서를 쓰라고 하면 이건 책에 안 나와 있는 꿀팁을 하나하나 우리 시청자들에게 드리자면 제가 제목을 잡을 때 항상 어떻게 잡으라고 그러냐면 뭐뭐를 위한 뭐뭐를 위한 뭐뭐뭐 해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뭐를 위하는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업계획서들을 보면 어떻게들 작성을 하냐면요. 전국에 있는 사진관 스튜디오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VR 사업 확대 통상 이렇게들 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진관 스튜디오 둘이 뭉칠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스튜디오는 돌 전문 스튜디오도 있을 테고 프로필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데도 있을 테고요.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VR 그래들에도 VR 영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심사위원이 일단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컨셉이 안 잡힙니다. 심사위원이 컨셉이 안 잡히면요. 그 사람들이 발표 서류 심사일 때는 그 서류 심사 이만한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된다는 거고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다 봤는데도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 이해 못했다는 얘기는 합격시켜줄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떨어진다는 얘기죠. 아니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떨어뜨릴 수도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점수를 애매하게 주는 거죠. 애매하게 주는 거는 상위 점수로 올라갈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제목만 보고 이해가 된다면 그 다음에 툭툭툭 서류를 넘겨가면서 중요한 포인트 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만족시키거나 그쪽으로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면 합격 확률이 높은 쪽으로 일단 놀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없다면 심사위원 서류 심사 하루에 50건을 하려고 하면요. 하루 8시간 중에 50건을 하려면 8시간 중에 대충 시간당 5개 내지 6개를 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계가 아니잖아요. 심사위원 화장실 갔다 와야 되고 좀 쉬어야 되고 뭐 하면 서류 하나당 채 10분 이상을 주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30분은 그 전체 심사한 것들을 점수 취합하고 승리도 매기고 이런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당 6개 내지 7개가 될 확률들이 높아요. 10분 이상을 하려하기 힘든데 그것을 앞뒤로 계속 두세 번 봤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이미 10분 지나가거든요. 그럼 심사위원들은 여러분들의 사업 계획서를 애정 어린 눈으로 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아빠처럼 이거를 일과가 끝날 때까지 그것만 붙잡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주어진 소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자식 같은 입장이고 똑같은 절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해 못했으면 일단 애매한 위치에다가 놓고 다른 것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뭐뭐머를 위한 뭐뭐뭐 해법 이렇게 되면 컨셉이 명확하게 잡혀요. 그렇게 제목을 질 수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타겟도 명확하고 스위스 팟을 만쳤을 확률도 높고 USP를 발견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그 세 개를 잘하면 제목이 제대로 나온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목은 카피라이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우리 광고들 보면 멋진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되는데 꿀팁은 뭐뭐머를 위한 뭐뭐뭐 해법 이러면 제일 명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뭐뭐머를 위한 뭐뭐뭐 해법이라고 했을 때 이 뭐뭐머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타겟은 좁음은 좁을수록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유할 만큼의 시장 사이즈가 되는 범위 내까지 좁히면 좋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는 타겟을 좁혀놓고 그 사이즈를, 시장 사이즈를 좁히면은 심지어는 사업계획서에 나는 그 영역에서 1등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재미난 예를 들게요. 내가 미정원을 하고 싶어요. 미정원을 한다고 사업계획서 내면 잘은 안 돼요. 그런데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미정원을 하는데 꿈이 많은 청년이 저는 세계에서 가장 머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꿈은 가상하지만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렇죠? 그만한 역량이 있는지도 증명이 안 돼요. 나중에 그렇게 되기를 박수는 쳐줄 수 있을지언정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미정원을 한다는 사람이 우리 집 근처에서 반경 5키로 원을 근 다음에 근처에 있는 미정원을 다 다녀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계획서 쓰는 거 꿀팁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이건 책에 안 나오는 거예요. 반경 5키로를 긋고 그 미정원들을 다 다니면서 어느 점은 좋고 어느 점은 미흡한지를 분석해내는 거예요. 실행의 파편이네요. 네. 그러면 잘하는 것들은 내가 더 잘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되고 못하는 부분들은 내가 이러한 밸류를 줄 수 있어요. 그게 US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적어도 이 영역 안에서는 내가 1등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 내에 전 세계에서 1등이 아니라 압구정동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미정원 이렇게 적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1등을 할래? 제가 다 돌려봤거든요. 비교표 딱 만들어서 A라는 집 돈 많으신 50대, 60대 사모님들이 다니세요. B라는 집 10대와 20대가 다녀요. C라는 집 쭉 분석해봤더니 제가 봤더니 남성 중에 파마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여성스러운 미정원에서 헤어를 만지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압구정동이 없어요. 저는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럼 타겟이 명확해지죠. 그리고 아무도 없으니까 한 번 무조건 1등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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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렇게 발품을 팔고 다녔는데 너 택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이게 컨셉입니다. 그런 컨셉으로 여러분들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나가면 확률이 매우 높아지죠. 미정원 사례를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정부 지원 사업을 한다. 그리고 요즘에 또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IT 관련해서 앱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좀 떠올리는 게 많은 것 같거든요. 이런 쪽에 사업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작은 카페를 하겠다. 이런 것도 지원이 되는 건지 어떤가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일단 다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도덕한 거 사행성 이것만 아니면 됩니다. 제품도 되고요. 상품도 되고 서비스도 됩니다. 첨단 IT도 되고요. 다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게 됩니다. 모든 게 되는데 남들이 다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주변을 봤더니 다 그거 해. 다 카페를 해. 그래서 내가 카페를 한다고 하면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카페에 새로움을 부여하면 돼요. 그게 USP입니다. 그러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확장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압구정동에서 1등 비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청담동으로 갈 겁니다. 발전 전략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청담동에서의 발전 전략은 압구정동에서 했던 전략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왜 압구정동의 인구분포 데모그라피라고 얘기하죠. 청담동의 인구분포는 다르기 때문에 저는 또다시 발품을 팔 겁니다. 라고 코멘트를 딱 하면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떡거릴 수 있겠죠. 발표 같은 거 할 때 그런 한마디가 심사위원의 마음을 확 끌어당기죠. 이게 앱 이런 거 아니어도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앱이면 훨씬 더 중요한데 최근 들어서 우리 메타버스 이런 쪽에 많이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구글 트렌드 가서 봤는데요. 메타버스 검색량이요. 작년 11월 달에 정점을 찍고 작년 11월서부터 검색량이 지금 급속히 감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TV 뉴스에 요즘 메타버스 얘기합니까. 잘 나오죠. 작년 연맘만 말해드려도 엄청 얘기했는데 지금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제목에다가 메타버스 적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미 심사위원들은 트렌드가 어떻게 가는지 알고 있거든요. 메타버스가 미래 산업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직 성숙되기는 어려운데 어설프게 메타버스 얘기했다가 메타버스 전문가한테 걸리면 버벅거리다가 말 꼬여서 지리웅대학 시간에 헤매다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만 진짜 자기가 유수대학에서 메타버스를 정교한 박사 다섯 명이 창업을 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어설프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의 범위라는 게 공방이나 카페나 이런 우리가 모든 생각하는 자영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이 다 해당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농업, 수산업 다 됩니다. 저기 뭐야 남해에서 고기 잡은 거 펄떡펄떡 하는 거 배송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거 다 돼요. 사실 그런 것부터 시작한 게 마켓컬리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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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다 된다고 생각하시고 단 앱을 만든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설프더라도 Z제품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돈 주시면 앞으로 이렇게 앱을 만들게요. 네.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이 꼬측꼬측 물어봐야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너 역량이 있니? 친구를 데려다 할래요? 그 친구는 지금 어디 있니? 하나하나 물어들어가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어설프더라도 딱 해놓고 그 화면 뭐 서너 개 그 저기 사업계획서에 PPT 보여주거나 어? 발표할 때 쇼잉 하는 거죠. 휴대폰 딱 꺼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어? 구글 플레이 들어가서 이거 다운받아 보십시오. 네. 오. 예. 그럼 못 떨어뜨려요. 그렇죠. 그렇죠. 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면 좋고 어설프더라도 다른 경우들은 아무튼 실행파 편을 만드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제 방금 이제 아까 전에는 사업계획서의 제목을 말씀하셨고 이 사업 제목은 또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사업 제목과 사업계획서의 제목이 일치가 돼야 되죠. 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와 사업 제목을 일치화시키는데 뭐 뭐 뭐 땡땡땡을 위한 땡땡땡 해법 이거 아주 꿀팁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발견해내면은 당첨 확률 합격 확률 아주 급속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제목을 만들 수 있는 자체가 이미 스윗스폿을 잘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면접 대면 심사죠. PT를 갖고 하는 거죠? 네. 주로 PT를 합니다. 그럼 이제 PT를 하면은 가장 이제 고민되는 게 복장부터 이게 뭐 청바지에 티를 입고 가도 되는 건지 정장을 입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게 고민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특별하게 주간기간에서 드레스코드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따르면 됩니다. 대부분 드레스코드를 지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 스스로 정해서 입고 가면 되는데요. 저는 TPO를 강조해요. TPO는 Time Place Occasion 옷을 입는 때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게 옷을 입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금융 관련된 앱을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복장을 힙한 힙한 복장으로 하고 가면 맞아 떨어지지가 않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는 정장을 입고 가는 게 아무래도 심사위원들한테 신뢰를 주고 저 사람들은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거꾸로 이수만 시리가 버금가는 SM엔터테인먼트를 능가하는 엔터테인먼트를 하겠다 해놓고 아주 블루톤의 정장을 입고 가는 거는 애매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장은 편하게 하면 되는데 가끔 염색도 하시고 반바지에 샌들 입고 신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호불호가 갈립니다. 도 아니면 뭡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무난한 거는 캐주얼 정장이 제일 좋더라. 캐주얼 정장은 윗옷은 칼라가 있는 깃이 있는 옷을 입고 윗옷은 바지 쪽으로 들어가게 와이샷을 입듯이 요즘은 뭐 이렇게 조금만 집어넣고 꺾어낼게요. 펜시하게들 입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집어넣고 허리띠는 하는 게 좋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젊은 사람이면 젊은 사람에게 맞는 자켓을 걸쳐도 되고 가디건을 걸쳐도 되고 아니면 뒤에다가 가디건을 이렇게 동요만 해도 되고 그 정도 되면 무단하게 모든 것들에 설사 그게 이제 IT 비즈니스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어울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무난할 수 있겠다. 그래서 복장 때문에 신경은 너무 많이 쓰지 마시되 너무 튀기하는 것들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니 그것 때문에 합격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비즈니스 캐주얼을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입고 오는 복장은 어떤 복장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비즈니스 캐주얼 대부분 진 종류죠. 블루진이 있기도 하고 데님 형태 그런 걸 하고 여름철에 반바지도 꽤 입고 오세요. 근데 그거 처음에는 낯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오는 것들 나도 심사위원화 아니면 저 반바지 입고 오면 시원하고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복장은 자유롭게 하는데 너무 힙하거나 너무 포멀한 것 이런 것들은 상황이 그렇지 않으면 배제하는 게 좋겠다. 그럼 발표를 할 때는 발표자들이 어떤 걸 좀 신경쓰면 좋을까요? 발표할 때 제일 중요한 것들이 아까도 사업계획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랑하지 마라. 자기 자랑.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겠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 난 이걸 잘해요. 이것도 잘하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이 그래서 뭘 하시려고요? 지금 스타트업 하면서 지금 친구 두 분이서 하면서 그 많은 걸 하시겠다고요? 역량이 되시나요? 그 한마디에 무너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는. 하지만 심사위원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한 가지. 그래서 저는 그걸 원픽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한 가지만 끄집어서 사업계획서도 그것을 강조를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강화시켜 놓고 그것이 안정화되면 확대해 나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개를 얘기를 하는 게 결국 자기 자랑은 몇 개 안 되고 자기 자랑은 필요한 그걸 할 수 있니? 라는 의심을 가져올 수 있으니 그렇게 발표할 때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자기 자랑하고 할 수 있다는 역량을 보여준다고 할까요? 그 둘 사이에서 뭔가 균형을 맞추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겟과 페인 포인트가 명확해지면 자기 자랑이 고객을 위한 솔루션이 되어버려요. 타겟과 타겟과 자기가 하고자 하는 페인 포인트가 없거나 불명확하면 결국 허황된 자기 자랑뿐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개가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요. 그게 없으면 자기 자랑이지만 그게 있으면 자기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실행 파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뭐뭐뭐를 위한 뭐뭐뭐를 해법 하면 마음대로 자랑하십시오. 그거는 박수를 받습니다. 사업 아이템 페인 포인트 찾는 게 모든 게 이제 시작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은 데서 모든 게 다 잘못 단추가 깨지죠. 대부분 그것들을 발견을 못하고 와요. 열정으로 가오는구나 젊은 사람들은 열정으로 나이 들이신 분들은 경험으로 밀어붙이는데 내가 어떤 기업이 있었다 뭐 이런 게 그러면 이제 속으로 어쩌라고 그러면 이제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까 내가 이제 어떤 기업을 할 건지를 심상에 잘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잘 전달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자기의 컨셉을 아까 계속 강조했던 그것에 잡았던 컨셉 그거를 60초 안에 일단 심사위원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 성공 확률 계속 게이지 올라갑니다. 그 60초 안에 그걸 못하면요 계속 버벅거리게 돼요. 계속 자기 자랑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60초 내에 하려면 USP가 나와야 돼요. 60초 내에 하려면 컨셉이 나와야 되고 뭐뭐뭐를 위한 뭐뭐뭐를 위한 뭐뭐뭐를 해법 그거를 딱 하나 경영에서 우리가 이기적인 스터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종합표를 하나를 딱 해주면 제목이 명확한데 거기다가 한 표로 딱 저기가 되면 심사위원 그다음부터 흐뭇한 모습으로 안 듣습니다. 위아래 보면서 아 이건 표도 잘 만들었네 비교표도 잘 만들었네 여기다 사진을 넣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에이 아쉽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듣게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심사위원이 계속 그 사람을 주목해서 쳐다보면서 뭘 하려고 그러지 그걸 쫓아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럼 심사위원이 여유가 안 생깁니다. 그렇죠. 심사위원이 여유가 안 생긴 다는 얘기는 발표자와 심사위원 간에 교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감이 되면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때 아는 만큼 보여요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심사도 만찬가지입니다. 아는 만큼 성공률이 높아지니까 심사위원들을 알려주는 방법은 60초 안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제목이 뭐뭐뭐를 위한 뭐뭐뭐 해법 그리고 이규제크 서머리로 나는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하면 무엇이 이득이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장차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명확하게 적어주면 반 이상 넘어가는 겁니다. 발표를 할 때 처음에 얘기를 하는 게 좋겠네요. 뭐뭐뭐를 위한 뭐뭐뭐 해법을 가지고 저는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시작 해주고 시작하는 게 더 맞겠네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도 항상 귀납법을 하지 마시고 먼저 결론을 얘기하고 뒤에 세세적으로 풀어나가는 것 사업계획서를 할 때 우리는 그동안 뭐뭐뭐를 했고 뭐뭐뭐를 해서 이걸 할 겁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무엇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지 심사위원들이 바쁘면 제목들만 이렇게 쭉 읽고 나가거든요. 그럼 제목만 읽었는데 연결이 되면 심사위원은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읽어보라고 자기 일생 스토리를 다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결론을 얘기하면 심사위원은 피곤해지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이 이해도 못하죠. 그리고 심사위원 잘못 생각하면 지자랑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제가 좀 의아했던 게 심사위원들을 설득할 때 논리보다는 공감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딱 이제 철저하게 숫자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고감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주로 이제 이게 발표장에서 본인의 PT를 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통상 한 팀에 20분 정도 시간이 할애가 돼요. 심함은 5분 정도 발표를 하고 15분 질의응답 또는 10분 발표하고 10분 질의응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본인이 발표하는 거는 본인의 시나리오대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중간에 심사위원들이 중간에 인터럽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나리오대로 가지만 질의응답은 전혀 자기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죠. 그 다음에 심사위원이 한 사람이면 질문이 일관성 있게 나올 수 있는데 심사위원들이 4명 또는 8명이다 그러면 각자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랜덤하게 질문이 돼요. 그러면 본인은 이제 정신이 없죠. 네. 평상시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을 생각해보지도 않는데 그 질문이 나왔는데 이것이 나한테 불리할 것 같아. 대부분 그런 마음들이 들거든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 마음이 드는 거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반응하는 것들은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기가 생각을 안 해봤거나 또는 생각해봤는데 그거는 나에게 매우 불리한 것들이야. 그런데 저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 그러면 솔직해지는 거예요. 논리로 그거 대응을 하려고 그러다가 진짜 명확한 논리가 있고 그 정도 자신이 있으면 당당하게 이 얘기를 하면 됩니다. 원샷, 원킬을 시켜야 돼요. 원샷, 원킬을 못하면 옆에 있는 심사위원이 또 질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말린 거네요. 필패다.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그래서 원샷, 원킬을 할 수가 없으면 네. 네. 저도 그게 고민이라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많이 토의를 했고 저희를 지원해 주시는 뭐뭐뭐 교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완성을 해놓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부족하지만 밀어주시면 저희들이 그 해법도 놓아서 만들어나겠고 경험이 많으신 심사위원님도 애정을 가지고 저희들을 쳐다봐주시고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시면 잘할 것 같습니다. 이게 공감으로 어프로치를 하려는 얘기는 그런데 결국 싸워서 이기는 팀도 있어요. 오...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넌 이겨서 자존심을 찾고 심사에서 떨어지는구나. 아... 그렇죠? 예를 들면 그 논리 싸움이 그렇죠. 그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진짜 부차적인 거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어... 그거는 어떡할까 그 사소한 영역을 한번 물어본 거에 불가능한데 죽기 살기로 덤벼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본류가 돼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네. 심사위원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감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이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태도가 돼 있구나. 저런 사람은 사업을 잘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심사 배점에 태도 점수 몇 점 이거 없습니다. 네. 걱정 없죠. 하지만 심사위원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면 다른 점수가 부회해질 수 있을 공산이 크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로버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라는 말은 싸워서 이기지 말라는 거군요. 싸우지 말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업의 본질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겨야 되죠. 그런데 그게 질문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첫 60초 동안에 컨셉을 전달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60초 때문에 그걸 했는데 질문이 나왔다면 또다시 30초 동안 그것을 재반복해주면 돼요. 그럼 명쾌해질 테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또 질문하면 옆에 있는 심사위원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심사위원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패를 하게 되면 다른 심사위원도 그걸 몰랐거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질의응답은 자기가 5분 내지 10분 동안에 시나리오 속에서 발표하지 못한 것들을 심사위원의 입을 통해서 내가 내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10분 동안 해야 될 거를 완수를 못해서 나머지 10분을 허비해버리는 거죠. 매우 마이너스입니다.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방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기서 자주 볼 수 있는 유형들이 있다고 하셨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좀 있나요? 아주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어느 건 좋고 어느 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금 질의응답 시간에 분위기를 봐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책에도 썼는데 뭐냐면 첫 번째 형이 홍당무 형이 있어요. 질문하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먼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하면 답변해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특별하게 대표가 직접 발표하는 경우도 있지만 함께 일하는 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가서 회사 돌아가서 큰일 날 생각해가지고 얼굴 홍당무가 되면서 버벅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이 암만 잘 알더라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발표자입니다. 심사위원은 아는 척을 하거나 주변 지식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 사업 계획을 발표한 사람은 최소한 심사위원은 그날 처음 그것을 접하지만 사업 계획을 작성한 사람들은 적게는 3개월 6개월 1년을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 안다라는 아랫배에 힘을 주시고 걱정 마시고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TMI형 TMI 나는 한 가지를 물어봤는데 메타버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메타버스의 배경은 말입니다. 아주 학자가 돼요. 어원부터 그러고서 지금 메타버스는 제패떠서부터 시작해서 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이에요. 그러면서 심사위원이 어쩌라고 너 그렇게 잘났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TMI형하고 거의 비슷한 형이 완전히 꼰대형이 있어요. 꼰대형.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케이스 좀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형태인데 요즘 젊은 꼰대도 많아요. 그래요? TMI는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꼰대형은 자기 경험을 거기다 실어서 이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 사업은 제가 옛날에 해봤더니 이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오류는 뭐냐면요. 그게 전형적인 자기 자랑이거든요.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얘기를 안 하고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이래서 실패를 했다는데 지금 똑같은 실패를 하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이라는 시간 짧습니다. 가급적 여러분들 소통 방법을 배우시면 알지만 멘토가 멘티하고 얘기할 때 멘티 얘기를 귀담아서 듣잖아요. 그럼 10분을 하는데 멘티가 9분을 얘기하고 멘토는 1분밖에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멘티가 지친구만 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멘토는 말도 잘해. 사람들은 자기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말을 잘한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역으로 이용하시면 되죠. 질문하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짧게 하면서 역으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심사위원님은 어떤지 말씀 좀 해봐 주실까요? 그럼 심사위원이 신나서 얘기해 주죠. 그럼 심사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태도가 돼 있다. 저 친구 말 잘하네. 그럼 점수가 포지티브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겠죠. 계속 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부탁이니까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홍당모 형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에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당사자입니다. 당당하실 필요가 있어요. 당당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대답은 안 하고 잘 부탁한다는 수련만 연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꼰대형 이상으로 아주 저 사람들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비굴형 읍수 형이잖아요. 절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지는 않은데 물론 다 끝나고 가면서 폴더형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세요. 하셔도 되고 가벼운 목리를 하셔도 되고 그거에 대해서 하지는 않는데 중요한 것은 겸손하되 당당한 모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많은 케이스가 동문서답이에요. 저는 A를 물어봤는데 B를 얘기를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많은 거군요. 계속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경청을 안 하는 거예요. 질문의 요지를 파악을 못하거나 질문의 요지를 파악 못했으면 죄송합니다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요지를 파악을 못하거나 계속 심사위원회 질문하는데 자기 답변만 먼저 생각하고 있는 사람 사람들은 필요한 머릿속에 생각하면 자기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생각한 게 입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할 때는 질문을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랬을 때 동문서답형 질문이 안 나오는 케이스가 많고 동문서답형 나오면 일단 무조건 마이너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야 될 것들은 비굴형 읍소형 그다음에 동문서답형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한 피해야 되는데 TMI형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예를 들면 너무 공격적인 질문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본인의 답변을 통해서 시간을 다 써버려야 돼요. 그건 지혜죠. 이상하게 심사위원들이 의도적으로 그러는 케이스는 그런 경우는 없는데 저희들도 심사하다 보면 유독 어떤 팀에게는 날카로운 질문이 막 나갈 때가 있어요. 심사위원들도 이렇게 분위기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두세 사람이 질문하면 없던 질문이 갑자기 나한테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공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궁금함 중에 생겼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결국 그 사람들한테는 자꾸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축되고 읍소를 하거나 이렇게 홍당무형이 되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럴 때는 본인이 대화의 주도권을 갈고 시간을 계속 끌고 가는 거죠. 답변을 길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헤쳐나가는 지혜도 있는데 사실 지금 드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한다 그러면 그렇게 지혜롭게 넘어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구령은 그러면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 부탁합니다 라는 말도 하지만 설사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저는 잘 모르고 시작한 것이니 정부 또는 심사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차피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역량이 없더라도 주도적으로 끌고 갈 때 리더십이 있을 때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한테 국민의 세금을 5천만 원씩 써야 되나 라는 퀘션마크가 반드시 달아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애시당초 연습 과정에서도 잊어버리십시오.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자신을 어떻게 보면 낮추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겸손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결코 겸손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면 면접회 끝나면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모든 게 끝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심사위원분들은 어떤 작업들을 하게 되나요? 네.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통상 우리들이 심사위를 할 때 우리가 TV 경연 프로그램들을 보면 한 팀이 끝나면 심사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다 점수를 매기죠. 네. 뭐 90점 95점 이렇게 해서 고치지 못하고 넘어가잖아요. 통상 그렇게 심사할 거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통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0개 팀이 와서 오늘은 20개 팀을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 20개 팀이 너무 필이 내가 꽂혔어. 그래서 20개 팀을 다 이제 상위 랭킹되는 점수들을 줘놨는데 나머지 20개 중에서 10개가 여기보다 더 좋은 게 나왔어. 그럼 그거 공정하지 못한 거잖아요. 내 스스로. 그렇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봤을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은 통상 어떻게 하냐면 발표가 끝날 때마다 20개의 카테고리를 나눕니다. 이 팀은 합격하기에 충분해. 그리고 이 팀은 좀 미흡한 것 같아. 이 팀들은 판단을 좀 보류해야 되겠어. 이 20개의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사람에 따라서 뭐 두 개를 나눈 경우도 네 개를 나눈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이 정도로 해놓고 이번에 40개 통해서 20개를 뽑는데 이게 20개가 됐으면 이제는 그 점수를 20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와 안배를 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다 심사를 하고서 일단 크게 세 등급으로 이제 뽑아야 된다. 이건 탈락시켜야 된다. 애매하다. 이렇게 놓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점수를 매긴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점수를 그 심사위원이 하는 채점지는요. 한번 적어놓으면 고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수색 안 해서. 고치려면은 PC에다 점수를 이제 적게 되거든요. 엑셀 슈트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고쳐 놓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거를 그 자리에서 안 오면은 엑셀 슈트에서는 한 팀까지 몇 개는 못 보니까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 같은 기능들이 나중에 다 돼야 보게 되는 거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데가 안 됐으면 또 모든 점수를 다 고쳐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불편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상 이렇게 세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것들이 심사위원들의 경험상 그렇게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경우는 문제 없죠. 이 밑에 떨어진 것도 문제 없죠. 여기서 예를 들면 일곱 개 팀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 안에서 이 안에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떤 팀들이 선정이 될까요? 바로 내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는 팀이에요. 내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는 팀은 카피라이팅 제목이 뭐뭐뭐를 위한 뭐뭐뭐를 계속 끊임없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심사를 통과하고 안 통과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나중에 사업할 때 심사위원의 머릿속에 남아있다는 얘기는 필연 고객 속에 고객의 머릿속에 남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할 때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기 들어가면 매우 좋겠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다면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들이 그것이다. 제 논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기 이해가 딱 되실 거예요. 그러면 세 개로 나눴을 때 보통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때그때 달라요. 달라요. 지원자의 수준도 다 달라지니까 그럼요. 어느 때는 진짜 수준 높은 데들이 와서 진짜 떨어지면 아까울 팀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다른 때에 있었으면 붙을 팀이 이번 해에서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떨어졌다고 낙담하지 마라. 그러니까 또 붙었다고 자만할 것도 아니에요. 그때가 또 좀 격이 낮은 팀들이 모여 있을 수도 있어요. 짜고 오는 건 아닌데 우리가 심사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헤어지기 전에 요즘은 좀 애매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여기는 아까운 팀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심사장 분위기를 잘 이해를 하시면 왜 제가 제목을 잘 져라 컨셉을 잡아라 USP를 잡아라 이런 얘기들이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의 정확한 목적을 아는 것이 합격의 길이다. 정부 지원 사업의 목적 이게 뭔가요? 네. 정부에서 무상으로 돈 준다니까 네. 그렇죠. 정부가 너무 은혜로워서 네. 마치 우리 아버지도 못 해주는 걸 정부가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또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 취지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이라는 것들은 필연 국회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담당 부처 담당 공무원들은 이 사업이 어떻게 성과를 내고 어떻게 효과적인지를 국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회에 보고를 할 때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지표가 두 개가 있어요. 네. 그게 그 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매출을 일으켰니? 또 그 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고용이 창출됐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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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정부는 겉으로는 여러분들의 꿈과 이상과 아이디어를 실현하십시오. 하지만 몇 명의 사람의 꿈과 아이디어를 실현시켰습니다. 라는 것들은 정성적 평가는 될 수 있을지 정성적 평가는 안 돼요. 네. 정북부처는 국회로부터 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이 사업의 예산을 내년에도 따내야지 여러분들에게 이 사업을 여러분들 후배들에게 이 사업을 해줄 수 있는데 네. 그 성과가 없으면 국회에서 삭감되거나 국회에서 삭감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심사할 때 삭감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런 케이스는 드뭅니다만 삭감이 되는 거를 방지하는 길은 두 가지예요. 매출이 이것 때문에 매출이 얼마나 일어났어요. 이것 때문에 고용이 얼마나 창출됐어요. 그런데 매출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GDP에 기회를 합니다. 중요하게 중요한 지표 이긴 합니다만 매출은 직접적으로는 그 사업을 한 사람의 이익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그런데 고용은 자기 이익 때문에 고용한 거지만 자기 사업 때문에 고용한 거지만 정부에서 고민하는 청년실업 일자리 일자리 창출 그것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을 통해서 매출도 강조 하지만 또 당연히 매출이 일어나면 고용도 늘어나요. 그런데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매출은 일어나는데 고용이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속에 고용이라는 부분들을 강조할 때 이 사람들이 고용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고용을 신경 씁니다 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이 일들이 진행이 되면 고용이 이만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 직원들을 이만큼 채용해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사업의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그게 심사기준표에 정수화돼서 항목에 들어가나요? 일반적으로 창업을 하는 데는 그것들이 많이 심사항목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계속 사업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는 R&D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매출과 고용이 필수 지표로 가장 높은 평가 지표가 됩니다. 그런데 창업 할 때는 그것들이 지표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정성적인 평가에서 애매한 위치에 당락의 엣지선상에 있을다 그 경우에는 그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심사위원분들이 이게 뭐 항목 채점표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을 때 고용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조금 이제 이쪽으로 힘을 실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R&D 사업이라든가 계속 사업은 분명하게 그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 창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평가 항목은 없지만 애매한 위치에 있을 때 그것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 모델 멘토링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지원 다 받고 하는 와중에서 일어나는 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멘토링을 모델 비즈니스 모델 멘토링을 하시면 어때요? 그 계획서상에 좀 봤던 거랑 실제 하고 있는 모습 멘토링으로 했을 때랑 뭐 좀 차이나 뭐 이런 게 있으세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멘토링 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강화시키고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멘토링을 해요. 그런데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멘토링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서 특별하게 사회사업 분야 쪽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회사업 어떤 거죠? 주체적으로 공익의 목적 예를 들면 장애우들을 위한 어떤 편의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멘토링을 한 케이스를 예를 들자면 정부 부처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협동조합이 그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선발을 해서 5천만 원씩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창업 같은 경우에는 순수 이익을 목표로 하니까 끊임없이 이익을 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회사업은 실비만을 받거나 또는 상징적인 금액만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계속 이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매년 5천만 원씩 줘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죠. 그러면 이 회사가 한정적인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못해 주잖아요.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공적기관에서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생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이 있고 당사자인 사람들도 이것들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수익화하든 또는 후원자로 하여금 후원을 하게끔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멘토링 해주는데 그거 역시 그거 역시 해법은 뭐뭐모를 위한 뭐뭐가 결정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은 고민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애시당초 그게 없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시각장애인도 나이 드신 분이 있고 젊으신 분도 조금 보이시는 분이 있고 아예 안 보이시는 분이 있고 태어나면서 안 보이시는 분도 있고 뒤늦게 안 보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타겟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는 모르고 우리가 강조해야 될 USP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강조해야 될 컨셉이 없으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안 나와요. 저는 거기 가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묻지 말고 제가 첫 번째 가서 숙제를 줍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십시오. 그러는데 사실 고민들을 안 해요. 그래요? 네. 제가 답답해서 제가 만들어놓은 포맷 메트로 그걸 줍니다. 여기에 채우면 됩니다. 그런데 채우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진짜 그 구성원들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나타난 걸 가지고 또다시 점검 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훈련들이 안 돼 있어요. 많은 케이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이걸 학교에서도 배운 적이 없고요. 어디서도 배운 적이 없어요. 또 컨설턴트들은 이걸 알고 있고 자기 먹거리가 되니까 당범론을 안 가르쳐주고 자기가 써주죠. 그래서 이 훈련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나올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할 때하고 두 번째 할 때하고 자기 스스로 놀라요. 어머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10번만 하시면 되는데 그걸 못 하더라. 정부 지원 사업에서 합격을 하셔가지고 지원금을 탄 분들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정부 지원 사업에 합격을 하고 3년 만에 크로스 하는 율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제가 공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 데이터를 내놓기 쉽지 않죠. 그게 사회적 이슈화 되면 국회에서 시끄러질 수도 있겠죠. 생각보다 꽤 많은 수치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 받았다고 해서 일반 창업가 보다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컨셉을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짐사를 통과 하고 안 하고 아니라 그 컨셉을 잡으면 짐사에 떨어져도 그 사업은 성공해요. 짐사에 떨어져더라도 액셀러레이터가 찾아와서 야 우리가 지원 해줄게. 저 실제로 그런 케이스 두 케이스 봤습니다. 심사에서 떨어졌는데 그 심사위원 중에 액셀러레이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액셀러레이터가 제가 그분을 잘 아는 사람이라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데려다가 자기네들이 훈련시켜서 창업에서 떨어졌는데 팁스에 합격시켜서 팁스 5억 이죠? 맞나요? 금액은 다르긴 한데 그런 경우도 있군요. 컨셉만 잡아놓으면 성공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어떻게 보면 창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어느 정도 투자 관련된 사람들에게 비즈니스 보여준 무대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사 받는 거를 단순하게 정부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한 심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사업을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우리 기업을 IR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을 모아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IR을 발표한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고마운 거죠. 너무 도중한 기회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예기치 않은 행운이 옵니다. 그런데 그건 예기치 않은 행운이 아니라 계획된 행운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성공하는 사업계의 공통점을 여쭤볼 건데 정부 지원 사업에 성공했다는 것은 단순히 지원금을 딴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정부 지원 사업에서 성공을 했다는 얘기는 1차적으로는 합격을 해서 지원금을 받았다는 게 1차적인 성공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 사업을 가지고 영속적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 사업이 유니크한 기업으로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직원 15명이던 기업을 멘토링을 시작해서 2년 만에 직원이 150명으로 늘어나고 2년 만에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을 한 기업을 운 좋게 제가 멘토링을 했습니다. 제가 멘토링을 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겠지만 제가 멘토링을 했는데 그 기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숟가락 하나 얹고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절대 다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저도 일정 부분 기여했겠죠. 그렇죠. 다 맞죠. 여러 사람들이 기여를 했겠지만 그런 발전 과정들을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원 받고 나서 그 넥스트를 하려면 그것들을 해나가는 게 결국 이 기업 코스닥의 특례 상장 한 데 가서 제가 중점적으로 했었던 일들이 저한테 맨날 직원 뽑아달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직원 뽑아준 기억은 안 나고요. 여기 가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같이 작업했던 것들이 USP였어요. 그래서 그 USP를 딱 잡아내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디 가서 R&D 사업을 받으러 가더라도 똑같은 컨셉을 가서 창업할 때 R&D 사업할 때 마케팅 비용 받을 때 정부 사업이 중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중첩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중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똑같은 컨셉으로 얘기하면 돼요. 그럼 심사위원들은 똑같거든요. 아 저게 될 때구나. 그럼 지원해줘야 되겠다. 아 지금 대단하십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마 정부 지원 사업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작가님을 꼭 만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각종 SNS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이버 검색창에 김형철이라고 치면 저를 발견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네이버에 김형철이라고 치면 29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름이 많아서 그리고 어느 때는 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제 사진이 제일 먼저 나오고 어느 때는 29번째 나오기도 해요. 섞이는구나. 그래서 거기 보면 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라색 옷을 일반적인 모습과 같지 않게 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콕 누르면 저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파악하실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하고 직접 소통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업글스쿨이라는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채팅방에서 업글스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오픈 채팅방이 나오니까 거기 가입을 하시면 저하고 직접 소통을 가능하기도 하고 거기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가 아끼는 전자책 세기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뭐냐면 NFT에 대한 전자책 하나하고 NFT와 미술시장에 대해서 풀어놓은 전자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2022년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염두에 대한 성공 방정식을 전자책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그것과 2022년도로 끌고 갈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를 해놓은 전자책 세 개가 있으니까 업글스쿨에 들어오시면 비밀번호도 안 걸쳐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공지사항에 막바로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업글스쿨이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유튜브 밑에 제가 이 주소를 적어놓으시나 드릴 테니까 그걸 들어오셔도 되고 두 번째로 카카오 채널 옛날에 카카오 프렌즈죠.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저하고 일대일로 소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심사위원이 직접 가르쳐주는 정보지원사업 합격 노하우 책이 3월 17일 날 출판이 됐는데 그 때를 기점으로 제가 카카오톡 채널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구매하신 분들이나 구매한 영수증이나 책 온 거를 인증사진 본인 사진이나 인증사진을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제가 5개의 전쟁책과 제가 강의한 동영상을 보내드리는데 메타버스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로 4개 강연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들으시면 메타버스가 시작되어서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가 지금도 유효해 메타버스에게 아직도 못한 질문이라는 질문이 지금 네 번째 강의예요. 메타버스에 대한 알파소프트 오메가가를 다 아실 수 있는 동영상과 전자책을 제가 드리고 플러스에서 결국 메타버스와 또 암호화폐 블록체인 속에서 NFT 요즘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NFT와 미술시장 이라는 강연이 있어서 다섯 개를 드리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책들 좀 구매해 주시고 구매한 것들을 카카오 채널로 업글스쿨 치면 오픈 채팅방과 채널에 동시에 검색이 될 거고 또 유튜브 밑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이렇게 인증사진을 보내주시면 감사한 의미로 제가 아끼는 좋은 전자책과 동영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되게 바쁘실 텐데 뭐 이렇게 오픈 채팅방 열고 상담도 해주시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교회의 장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좀 어렵게 지내는 것들을 교회 구성원 입장에서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그것이 좀 확대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커다랗게 보면 사회 구성원의 일반이고 사회 아픔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권의 저서를 냈습니다만 특별하게 이번에는 무재본 창업과 컨셉 창업을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좋은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것들을 만들어냈고 또 이것 관련돼서 제가 무료 멘토링도 해드리고 있어요 필요하면 한 시간 정도씩 제가 무료 멘토링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해드리기도 하고 물론 컨설팅은 안 합니다만 제대로 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USP를 잡는지 책을 보고 캐치 하시는 분도 있는데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규 과정으로 8주 교육 플러스 3개월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 그래서 정규 과정도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가면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요즘 흔하게 하는 말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먹고 살기 딱 좋은 시절이 되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맞습니다 환경은 다 만들어져 있는데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무자본 창업과 컨셉 창업이라는 화두를 제가 취했어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통해서 무자본 창업 또는 컨셉 창업에 기초를 깨우치시고 거기에 도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전하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은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제가 나이 드신 시니어나 경단녀나 또 청년들 공의하는 말이 있습니다 1g의 행동이 1톤의 생각을 이깁니다 그래서 염두에만 두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업글스쿨 채팅창에 오셔서 저한테 질문을 남기는 게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행동하십시오 행동하면 분명히 결과가 나옵니다 생각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분명히 지원금 따지시는 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읽어보고 정부지원금 책을 제가 몇 번 읽어봤거든요 대부분은 사업계에서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떻게 하는지 지원금을 딸 것이냐 여기에 거의 100%의 비중을 두고 책이 써졌는데 작가님 책은 좀 다르더라고요 물론 따는 얘기도 들어있지만 따고 나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적어주셨던데 이 책을 집필화해야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이게 제가 처음에는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는 주변에 그런 책을 정부지원금을 활용하는 업체들도 많이 썼고 그리고 제가 정부지원금 관련된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저희 협력업체라든지 주변 관계업체들이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부지원금을 잘 하냐 이런 문제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지원금을 그런데 그 회사 매출액도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보통 몇백억 100억 200억 되는 회사도 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도 있고 정부지원금을 잘 모르는구나 사람들이 정부에 돈이 이만큼 나오는지 모르는구나 그때 한번 또 인식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주변에 업체들이 보면 이제 많은 업체들 가고 보면 정부지원금 따는 거 사용하는 걸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좋은 쪽으로 아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런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매출이 올랐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야 우리 이번에 이제 정부지원금 1억 땄는데 야 그걸로 뭐 뭐 저 회사 렌트카도 하고 그것도 하고 뭐 이제 어디 뭐 이제 뭐 더 짓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렇게 사용하면 되나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아 그런 건 다 우리 알아서 하지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위험하게 쓰고 있는 사람도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쓰면 나중에 뭐 문제가 안 생긴다고 안 생기냐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문제 생기는지 아냐 또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뭐 그냥 단순하게 야 그럼 뭐 단순하게 뭐 정 안 되면 뭐 이제 환수하라겠지 돈을 다시 덴배탈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또 간단하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잘 어떻게 따는지에 대한 반복감 오히려 근데 이거는 책을 내가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책들이 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생겨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위험에 대한 리스크는 전혀 아무도 얘기를 안 하길래 어 이걸 좀 이제 뭐 이게 얼마나 이제 독자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좀 알려줘야겠다 알려줘서 정부 사업을 사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을 하되 좀 이제 위험성을 보여줘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 하게 된 동기는 어 이제 제 책을 보면 조금 알 수 있는데 제가 그 2015년도에까지 기술벤처기업에 이제 같이 참여 작업에 참여를 하면서 12년 13년 동안 이제 같이 했었어요 그때 저희가 그 해서만 이제 한 150억 정도를 정부 사업을 수탁을 해서 여러 가지 개발을 했었어요 근데 진짜 그때 그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회사의 발전에 엄청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하면서 기술력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수준까지 올려놓은 상태고 나름 정말 사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정부 지원금을 활용해서 엄청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봤죠 근데 문제가 이제 제가 얘기하는 그 문제는 이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하나는 아예 진짜 정부 지원 사업금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감옥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제 회사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이제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FM대로 막 하려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뭐 이제 정말 안 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좀 가끔씩 TV 막 나오고 하는 사람도 오면 진짜 가끔씩 이렇게 그런 상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알리는 거에 대해서 이런 위험성을 알려주고 싶은 층들은 그게 내가 하고 내가 쓰고 있는 사업비가 이제 위법인지 또는 규정에 벗어나는지를 모르고 나는 당연히 써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쓰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행위들이 알고 보면 이게 나도 모르게 자금의 유용과 횡령과 그리고 이제 사기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제가 그때 있었던 그 회사가 매출액이 이제 0원에서 기술 하나 갖고 100억 이상이 넘어가면서 이제 그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간 150억 정도의 수탁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사장님이 그 사장님이 많은 그 정부 사업비 중에 일부를 회사의 운영 자금처럼 이제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직원들 급여가 모자랐다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어떻게 하면 본인의 관계보다는 직원들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한 거죠 그리고 회사에 뭐 시설 자금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이제 하고 어떻게 하면 다 회사를 위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수출이나 뭐 기타 어떤 기업의 어떤 관계나 이런 거 측면에서도 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 사장님도 그렇고 이제 거기 직원들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아무도 어떤 일이 안 생기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온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고론상일 때 내부고발이 있었어요 아 회사에서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내가 하는 거를 이해하는 거를 만약에 1인 기업이다라고 하면 뭐 진짜 자기만 모르면 자기만 조용하면 모르죠 제조업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결국 직원을 쓰게 되고 막 쓰게 되면 그 사람들과 이제 회사가 모든 관계에서 이제 충성을 그러니까 뭔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 중에 꼭 하나가 보면 회사에 불만을 가지고 뭔가 이해관계가 안 맞아가지고 나가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회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그냥 회사가 내를 뭐 이제 안 좋게 받거나 아니면 나한테 뭐 이제 안 좋게 했다거나 이래 가지고 퇴사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거기에 대한 어떤 분노 이걸로 때문에 내가 아씨 뭐 화가 나는데 저 회사 진짜 어떻게 해보니까 그렇죠 이런 게 있는데 그 작은 회사에서 좀 이제 어느 정도 그 정부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는 그 돈들이 뭐 예를 들면 성과금을 줬는데 정부 사업 비해서 성과금을 줬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이제 아 이거는 뭐 이제 처음에 잘 모를 때는 이게 뭐 불법인지 뭐 유혹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좀 이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회사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렇죠 저게 지금 잘못된 게 해능이 아니야 이렇게 찾아보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문제는 그거를 뭔가 이슈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우면 이게 이벤트가 잘 안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이슈 만들기가 정말 쉬워요 뭐 이제 저기 어 뭐 이제 관리기관이라거든요 네 정부 사업이 공고되는 그 관리기관이 오면 그 관리기관 한 페이지에 보면 부패 또는 이제 이런 이제 고발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투서함이 있어요 네 투서라니 투서 게시판이 거기다가 보내면 이게 자연적으로 그 기관으로 가서 기관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그렇죠 이상하다 싶으면 네 바로 이제 검찰로 넘어가는 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법원 이런 것과 전혀 이제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이 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오는 거죠 저도 이제 2015년도에 회사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그런 내부고발로 인해서 검찰들이 이제 와서 법원 이제 문제가 됐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이제 재판 과정까지도 가고 뭐 이제 법원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직원들 전부 다 열심히 일한다고 했던 애들인데 전부 다 법원 가서 검찰 가서 조사법 보고 사장님은 이제 뭐 구속되시고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이제 나쁜 마음을 가지고 뭐 이렇게 쓰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냥 그냥 그런 사장님이에요 단지 기술개발 열심히 했고 그 기술개발 된 거 가지고 정부 사업을 누구보다 더 이제 잘 딸 수 있는 기업인 거죠 근데 이제 과연 그 기업이 그러면 이제 뭐가 잘못됐냐 전부 지원 사업을 안 땄으면 됐나 전부 지원 사업을 안 땄으면 그런 글로벌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위치까지 안 갔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전부 사업을 땀으로 해서 그런 기반 동력을 가졌는데 문제는 그거를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가량비 어쩌듯이 난 이미 이제 잘못 사용하는 게 일반화가 돼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결국에는 그 회사가 뭐 그러니까 전 회사가 네 그런 식으로 있다가 한 2년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가 2년 뒤에 이제 폐업을 하게 됐는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최고의 동기가 그런 거예요 내가 한번 그 과정을 몰랐으면 아마 이런 내용들이 대개 이제 아 그 관리기관에서 이제 과제 홍보할 때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게 단순한 지침서 같이 느껴지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걸 이제 이 과제 이 과정을 한번 겪다 보니 아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회사가 성장하는 데는 꼭 필요한데 이게 사용하는 게 또 그만큼 더 얼마나 더 중요한지 알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어느 그 처음에는 제 개인 블로그가 있는데 블로그에다가 그 내용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뭐 쓰다 보니까 이제 아 이걸 어느 순간 돼서 아 책을 좀 써봐야겠다 아 라고 했는데 마침 또 만났던 편집장님이 네 뭐 되게 이제 약간 좀 특이한 거죠 네 보통은 다 이제 다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어 너무 이제 이게 안전하게 사용 안전하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행히 이제 편집장님도 잘 만났고 음 그래서 출판사도 잘 만났고 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정부 지원금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 돈 받았어 내가 뭐 잘못 쓰거나 몰라서든 일부로든 그러면 그냥 퇴원 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죠 어디까지 뭐 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 일단 가장 쉬운 게 그런 거예요 이제 어떤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정부 지원금의 어떤 사업비 목록이 다 나눠져 있는데 네 네 그 사업의 항목을 이제 내가 단순 차고 네 로 해서 이제 잘못 썼다 네 그리고 또는 이제 거기에 있는 증빙서류들이 이렇게 내가 만약에 어 이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이 물건이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거에 쓰인다 네 라고 하면 이 물건을 샀다고 하는 이제 품의서가 있어야 될 거고 사겠다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세금계안서 그림에 있어서 세금계안서 그리고 실적이 들어왔다고 한 사진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데 네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나는 이게 될 거라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살 수 있는 해당 품목이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노트북 나 이 과제 하는데 컴퓨터가 꼭 필요해 그래서 컴퓨터가 필요해서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컴퓨터는 이제 공용 물품이라 가지고 이 과제에서 못 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과제만 쓰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 노트북이니까 내 마음대로 오락도 할 수 있고 네 근데 그걸 모르고 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사는 것들은 괜찮아요 그냥 뭐 불인정 이래 가지고 뭐 200만원 썼는데 200만원 거면 나중에 다시 배탄이 오면 돼요 그럼 이제 깔끔해지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그런 게 아니고 네 어 일단 의식을 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 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그 이런 새로운 종이컵을 만들고 있어요 네 이런 새로운 종이컵을 만드는데 여기에 뭔가 온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첨단 기능을 넣었어요 네 네 근데 그냥 일반 종이컵도 우리가 만들어요 네 그럼 소재는 똑같이 종이가 들어가요 네 근데 우리는 이것만을 위해서 종이를 종이 원자재를 산다는 거죠 네 사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개발을 사기 위해 있는데 이 개발하는데 돈이 100만원을 배정을 해 놨는데 네 100만원으로 하기에는 이게 너무 많은 거야 음 그럼 이제 한 50만원, 100만원 치 사가지고 50만원 치는 이거 만드는 소재가 들어가고 네 50만원 치는 우리 원래 제조하는데 쓰자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렇게만 해도 이거는 이제 나는 그냥 이제 당연히 안 만든 거다 이거 만들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버릴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냥 우리 제조하는데 썼다 이거죠 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발각이란다 하여튼 좀 알려지게 되면 네 이게 법으로 타게 되면 이거는 이제 횡령이 되는 거죠 아 그럼 이제 문제는 이 횡령 금액이 문제가 돼요 그럼 이제 만약에 이걸 내가 50만원 횡령을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일단 단순히 50만원 횡령을 한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거는 단순하게 배터리 문제가 아니고 네 이거를 이제 소재를 이제 빼돌린 거죠 빼돌려 갖고 한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일단 되는 거고 또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는 게 만약에 이게 여러 건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애초부터 예를 들면 50%씩을 네 만약에 해요 내가 모든 사업비를 잡아놓은 게 50 반은 이걸로 쓰고 네 반은 내 우리 소재하는데 좀 남은 게 다 쓰겠다 네 이렇게 해 놓으면 살짝 이렇게 비틀어서 보면 네 처음부터 이 과제는 예를 들면 1억이라고 쳐요 과제 사업비가 1억이 필요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절반씩만 썼으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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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5천만원만 필요한데 1억이 필요하다고 네 권리기관에 그렇죠 사기가 칭 사기를 칭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사기를 칭게 되는 건 사기범이 되는 거예요 사기 그러면 이제 그 그러면 내가 실제 요거를 뭐 조금 조금 이제 나눠 쓴 게 예를 들면 1억 중에 한 3천만 원 2천만 원이다 이러면 실제 금액이 2천만 원 정도를 내가 이제 우리 회사 이제 소재비를 쓴 건데 그렇게 되면 2천만 원이 이게 문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 수탁했던 1억을 사기를 하친 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사기죄가 1억 특정경제 과정처벌 그 금액이 5억이 넘어가고 하여튼 어느 정도가 넘어가면 이게 특정경제 과정처벌이라고 원래 처벌받는 게 곱하기 2가 돼요 그러면 이제 나는 진짜 뭐 한 것도 없는데 한 것도 없는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돼서 이게 검찰로 넘어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또 이제 문제가 그런 방금 얘기했던 그런 건 이제 단순한 거고 진짜 뭐 아기를 가지고 뭐 돈을 돌리는 경우도 많아요 돈을 돌리고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나쁜 행위 내가 의식한 나쁜 행위 의식하지 않은 행위들 이런 행위들이 아까 큰 근육으로 보면 전부 다 사기 횡령 이걸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 그게 그렇게 판정이 된다고 하면 금액이 기약 없어져요 왜냐면 우리가 전부 과제를 따면 100만원 200만원이 따는 게 아니고 보통 한 1억 따고 뭐 내가 몇 년 했다 그러면 1억 땄다가 그 다음부터 그 다음 년도 또 한 3억 땄다가 5억 땄다가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정경제 과정처벌법 5억 이상 되면 이제 곱하기 2가 됐다 그러면 이제 뭐 이미 나는 내 손에는 돈이 뭐 전혀 없는데 전혀 없는데 이게 지금 행융 금액만 한 몇십억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법원 가서 재판 받고 이러면 이제 뭐 구속은 당연한 거고 구속은 몇 년을 하는 거죠 몇 년을 하는 것도 이제 나는 돈을 어떻게 하면 이제 자기가 대표들이 없죠 대표들이 자기 손에 들어가는 거는 그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기업들은 대개 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하면 그 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자꾸 이제 정부 지원금에 있는 사업비를 자기 제조하는 쪽에다가 또는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쪽에다가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거 들어가는 거예요 혼용에 쓰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마이너스 되는 것들을 막 메꾸고 메꾸고 또 인건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대표선의 대표의 주머니에는 뭐 크게 들어가는 건 없어요 들어가는 건 없는데 알고 보면 나중에 되면 뭐 몇 십억 행령 한 사기 행령으로 사기한 사람 사기범이 되어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뭐 이제 열심히 맨날 토요일 주말도 없이 일을 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뭐 그 아버지 입장에서도 보면 국가를 생각하고 뭐 국가 경쟁력을 생각하고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이렇게 사기범으로 들어가 갖고 제 얘기도 안 돼요 제 얘기도 듣고 뭐 이제 그리고 그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구속만 해갖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알게 모르게 이렇게 사기범으로 하면 금액이 나오거든요 몇 억 사기를 쳤느냐 네 그럼 그게 이제 뭐 한 30, 4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나한테는 없는데 네 그럼 문제는 그 30억이라고 만약 예를 들면 그 30억이라고 된 사기 비용들이 나중에는 이제 사기를 쳤으니까 네 이제 환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수금이 나와요 얼마를 환수시켜 개인한테 와요 그게 그렇죠 그 사장한테 가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나는 회사도 없어지고 그렇죠 이제 구속도 당해 가지고 구속되어 있는데 환수금도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럼 이제 뭐 진짜 닭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 위험성 그러니까 그만큼 갈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기껏 해봤자 뭐 뭐 야 100만원 이렇게 했으니까 100만원 나중에 뭐 달라고 주식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네 생각하는데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제 이런 만약에 제 영상을 이걸 본 영상을 보시고 이래야 맞나 해서 보시고 이제 네이버 페이지나 내려가지고 한번 이제 정부 지원금 뭐 아니면 정책자금 뭐 사기 횡령 이런 단어로 쳐보시면 네 앱은 많아요 알게 모르게 대학 교수들 네 기업 사장님들 네 뭐 그 다음에 어떤 국가기관 어떤 연구원들 이런신 분들이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논란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아 아니 그 말씀하신 사례 중에서 뭐 이제 원재료 같은 걸 공유하는 일들은 사실은 뭐 제 추측에는 비일비재 할 것 같거든요 사실은 많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암묵적으로 이제 그 꼼꼼히 다 봐야겠다 그게 그러진 않아요 실제 그 정부에서도 그러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그게 그 기업의 대표들이나 회사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되게 일반화가 돼 있다 보니까 네 어 나중에 무감각해지죠 아 그리고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기업에서도 그렇게까지 너무 이게 까다롭게 다 봐 버리면 네 이게 뭐 이게 정부 사업에 대한 일이 안 돼요 네 진행이 안 돼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안이나 어떤 계획 뭐 이렇게 안들을 막 마련하고 사이트나 우리가 이제 그 사업비 등록하는 것도 옛날에는 직접 통장에서 쓰는 거였으면 지금은 이제 이제 사업비 관리 사이트에서 전부 다 집행을 하게 돼 있고 해서 그걸 방지하려고 하는데도 이제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해서 그 실제 그 관리기관에서도 매년 이제 사업을 주최하게 되면 주최하는 마지막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사용 안 됩니다 저렇게 사용 안 됩니다 사례로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어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좀 일반화된 그냥 지침서 지침 뭐 사고 사례 보여준 뉴스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거고 저는 이제 책에서 얘기하는 건 좀 더 디테일하게 실제 경험을 해본 경험으로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정말 그 사람 거기에서 관리기관에 담당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조심해야 되고 오히려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 조심하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내부 신고가 들어가면 이제 어쨌거나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불거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신고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음 누구나 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쉬워서 네 그래서 어 그 정도가 이제 있어요 뭐 이제 이제 예를 들면 너무 이제 1원이라도 그렇게 들어가는 건 안 돼 찾지도 못해요 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무식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그리고 그런 행위들을 어 약간 좀 이제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허용? 이걸 허용된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이제 해도 된다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하긴 안 되는 부분까지는 있는데 네 너무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위험한지 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알려 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부지원금 일단 그 받는 것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어 제가 저도 이제 그런 뭐 창업 패키지 이런 관심이 있어 가지고 창업 전문 컨설턴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어 뭐하러 이제 전부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냐 이게 뭐 행정서류도 엄청 많고 일이 진짜 두 배 세 배다 내가 이걸 해서 뭐 사업화가 되고 수익화가 되면은 굳이 뭐 전부지원금 서류 만들고 그런 비 어떻게 하면 소모적인 행동에 시간 쓰지 말고 수익화의 집중력이 맞다 네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지원금을 받아서 기업을 경영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아 그걸 이렇게 말씀드릴 수 같아요 일단 정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정부지원금을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정부지원금을 안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진짜 내가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그리고 이제 시급성을 요하는 어떤 경쟁이라든지 네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진짜 내가 이거에 대한 사업이 정말 자신 있다 네 그리고 내가 이것저것 다 따져봐도 사업성 그리고 기술성 그리고 경쟁성에서 무슨 이제 뭐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네 그런 모든 것들이 확보돼 있다라고 하면 네 그게 정말 그 검증된 상황에서 내가 자신 있다 라고 하면 정부지원금을 기다릴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가지고 바로 해보는 게 이제 빠릅니다 네 네 근데 어 실제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꼼꼼하게 이 사업을 준비를 했는지 네 그리고 이제 성공 가능성을 얼마나 높이고 리스크를 최대한 줄였는지 네 이것에 대해서 진짜 개인이 그것에 대해서 곰곰하게 신중하게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어 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부지원을 하게 되면 이게 내 돈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돈 10원도 이렇게 허투루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체계화된 어떤 기준 관리 하에서 정해진 어떤 루트가 방법을 절차를 거쳐서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내가 돈을 100원, 200원, 1000원을 쓰더라도 거기에 대한 용도와 그렇죠 증빙 서류들이 다 붙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내가 창업하는 입장이에요 네 창업하기도 바쁘고 그렇죠 업종 등록도 해야 되고 뭐 내가 공장도 해야 되고 뭐 이제 내가 이제 바이어도 만나야 되고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뭐 이런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에도 있을 텐데 추천하는 거는 정말 그런 거에 대한 자신이 있다 하면 정부지원 사업 안 하고 그런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시간이 문제예요 음 그건 바로 붙으라는 거예요 바로 붙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게 붙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시기에 대한 선점을 내가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안정권이나 네 아니면 이제 종착이 된 이후에 네 그때 정부지원 사업을 하는 게 맞다는 거고 창업을 할 때 단지 이제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업을 할 때 단순한 어떤 흥분 또는 단순한 아이디어 왠지 내만 생각했을 때 보니까 다 될 거 같아 네네 다 될 거 같아서 이제 아 나 창업할래 그러면 이제 굉장히 조급해지거든요 네 빨리 그거 앉아 안 하면 안 될 거 같고 네 아이씨 쇳불도 당연히 빼라 했는데 물론 이제 해야 될 거 같고 빨리 이제 저 공장 저래 채워 갖고 내가 왠지 저 위에 사장 자리 앉아 갖고 이렇게 탁 멋지게 쌓이는 모습도 그려주고 빨리 그런 게 하고 싶은데 언제 내가 또 정부 사업 신청해야 하고 할 거냐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부사업 정부지원사업을 아니다 하더라도 실패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근데 내가 정부지원사업을 신청을 해보라는 거는 네 개인의 내가 이게 사업성과 경제성과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평가를 조목조목 하기에는 스스로 약간 편중돼 있는 거죠 왠지 내가 다 잘 될 거 같고 근데 정부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기술력과 사업성을 진짜 공공의 장 슈퍼스타 K와 같은 그런 장에다가 올려오는 거예요 내가 혼자 노래 아무리 잘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경쟁에 붙어 보지 않아서 슈퍼스타 가보면 날고 기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내가 안 되겠구나 이런 사람도 많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정부지원사업을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정부지원사업에 넣어본다고 하는 거는 그 이제 전쟁터 같은 사회 시장에 내 아이디어와 기술력과 시장성 예측되는 시장성을 경쟁시켜 보는 거죠 뛰어였을 때 거기에서 내가 만약에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이 대표님 예비 창업자가 가지고 계신 그 아이디어와 사업은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그 내가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 나오려고 하면 그 사업 계획서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플랜을 맞춰 가지고 다 잘 짜져 있다는 거고 그럼 기본적으로 그 사업 계획서만 따라서 내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목표된 이제 개괄 목표를 달성을 하면 1차적으로는 이제 망구 내 생각으로 그냥 시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모든 이제 공인된 이제 시장 그리고 수요자 그리고 기관 이런 데서 나의 어떤 아이디어와 이런 기술력이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스타트업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망구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라는 거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제 3년간 또는 2년간 뭐 5억의 자금을 받아 가지고 개발된 제품입니다 또는 개발된 뭐 이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수요자 또는 이제 도입기업 그러니까 기업들 수요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신뢰도가 높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바쁜 상황이 아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진짜 뭐 이제 사활을 그러니까 시간에 굉장히 의지 뭔가 이제 시급한 그런 상황이 아니면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좀 신청을 해서 한번 단계별로 한번 가보면 조금 느리더라도 기반을 안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라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벤처기업들이 또 그러니까 초기 창업기업들이 첫 해 2차 2회 그러니까 두 번째 3년차까지는 자금에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필요하고 혼자 안 되기 때문에 인과 일을 하려고 하면 사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공간도 필요하고 하는데 자금이 허덕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직원도 급여를 준다 그리고 그 급여를 주기 위해서 제품을 팔아 갖고 그 순이익을 급여를 준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순이익이 굉장히 크지 않으면 근데 그때 이제 정부지원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정부지원사업이 아이디라도 해야 되는 그 개발 목표와 이제 개발 제품과 기술이 네 정부지원사업에서 돈을 1억이든 2억이든 받게 되면 네 그 우리가 보통 10억 이익률 10%일 때 10억이면 1억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10억을 매출 10%로만 잡아도 10억의 매출을 번거랑 똑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네 근데 보통 이제 10% 없거든요 네 그렇죠 막 5% 3% 이렇게 잡으면 그냥 5%만 잡아도 내가 20억을 열심히 한 해 동안 벌어야지 내가 쓸 수 있는 1억이 생기는 거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20억을 내가 초창 초기 기업에 벌 수가 있냐는 거죠 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보면 1년을 좀 늦게 가더라도 1년 동안 준비를 잘해서 정부지원사업 1억을 받으면 네 그건 내가 전년도에 20억의 매출을 벌어 갖고 그걸 갖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네 정부지원사업을 이용하는 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회사의 자금적으로나 네 또 기술적 완성도나 또 그래 시장에 대한 시장성이나 왜냐면 또 과제를 하게 되면 수요기업과 항상 또 연계가 가게 돼 있어요 음 그러면 그 수요기업에 어쨌든 과제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이제 수요기업과 연계해서 나의 어떤 이제 그 이제 확장 그러니까 수요 판매처 공급처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넓힐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잘 몰라서 어려운 거지 네 조금 익숙해지고 내가 도전을 몇 번 하다 보면 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어 그래서 꼭 활용을 하기를 실질 경쟁률이 얼마나 돼요 이게 어 과제마다 틀려요 과제마다 틀렸는데 일반 자유경쟁이 있고 네 공모에 대해 이제 그렇지 않은 게 지정공모가 있는데 네 자유공모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나 하는 거예요 아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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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업들이 이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다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엄청 딱시죠 뭐 뭐 어떨 때 같은 경우에 보통 한 10대 1 정도는 기쁜이고 어떨 때 같은 경우는 30대 1 이렇게 되는데 네 힘들고 이제 내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하면 네 자유공모 자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도 있지만 네 딱 정해진 게 있어요 뭐 태양열 관련된 어떤 사업 네 그런 그 관련된 업종분들만 들어와서 하는 거 뭐 그 다음에 이제 구매 조건 해서 내가 구매 수요 기업이 우리한테 야 이거 너 개발해오면 내가 써줄게 라고 하는 계약서나 하객서를 써주는 기업만 들어와서 신청할 수 있는 사업 네 그러면 뭐 초기 이제 이제 창업성장 과제를 해가지고 뭐 애초에 3년 미만 기업들 그리고 그 정보까지 한 번도 안 해본 기업들 네 뭐 이런 기업만 들어와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문턱을 경쟁에 대한 문턱을 낮춘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뭐 5대 1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있고 보통 한 5대 1 정도는 보고 들어오는데 네 이제 점점 이제 좀 까다로운 것들이 많아요 투자가 꼭 들어온 거를 투자 그러니까 이걸 개발하고 나면 투자 기간 투자 기간에서 매칭을 하겠다 네 네 그럼 매칭을 받아와 매칭 받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네 그렇죠 매칭을 받아온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과제 이러면 그건 뭐 매칭 받으면 거의 된다고 보는 거죠 1.5대 1 이래요 그러면 이제 한 3개 한 20개 들어가면 한 열다섯 열 몇 개가 이렇게 선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이 선 신청하는 시작 관문이 넓으면 넓을수록 경쟁을 엄청 채워해주고 그렇죠 그 관문 신청하는 그 관문이 좁으면 좁을수록 이제 경쟁은 좀 이제 그래서 조금 체계적인 전략에 따라서 체계적인 어떤 신청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럼 작가님이 직접 이제 정부 지원금을 받아본 사례를 몇 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일단 정부 지원 사업은 이제 기업의 그 저기 수준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이제 R&D 수준도 그렇지만 연구소 수준도 그렇지만 기업의 어떤 설립 얼마나 설립된 지 오래됐느냐 그리고 매출은 얼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내가 신청할 수 있는 게 틀린데 예를 들면 이제 너무 많은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초기 기업가 그리고 중기 기업가 그리고 뭐 중견 기업 이렇게 이제 각각 하나씩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한 3년 이내에 보면 이제 뭐 창업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들 또 몇 가지 있거든요 몇 가지 있는데 뭐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지 여러 가지 뭐 창업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모든 중소기업 기업들이 청장을 딱 설립하면 다 중소기업이잖아요 네 중기업하면 소기업인데 네 그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 사업 중견기업부 거기에서 나오는 사업들이 가장 일반적인데 거기에서 보면 창업성장 과제 디딤돌 과제라는 게 있어요 오 그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3년 이내 기업 매출액 20억 기업 진짜 초기 기업들만 묶어 갖고 네 네 너희들끼리 경쟁을 해서 이제 그중에 이제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돈도 예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은 만약에 초기 창업 내가 설립을 한 상태에서 3년이 이제 안 됐고 그리고 이제 매출액이 20억이 안 넘는다 하면 네 무조건 신청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내가 R&D 우리의 기술력 어딘가 내세울 만한 기술력이 있고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그 사업을 신청하시면 1년에 1.5억 정도 받으면 대개 그 회사 입장이 되게 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1년에 1년에 쓰는 건데 그 초기 창업 입장에서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선정되기도 나머지 그 위에 기술 개발 사업도 많은데 그런 사업보다는 조금은 용이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 서류들이 많거든요 사업 계획을 써야 되고 발표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뭐든 뭐 해야 되고 이런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간소화되어 있어요 그 기업들은 왜 지금 당장 회사 성립해서 창업해서 이제 그런 인프라들이 안 돼 있는 거죠 네 네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안들을 상당히 문턱들을 낮춘 거라 좀 이제 R&D에 대한 기반이 좀 안 돼 있고 이제 좀 부족한 업체들 근데 기술력이 있고 사업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필히 그걸 신청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 같고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 한 중소기업들 한 100억 정도 되는 한 50억 이상 한 30억 이상 돼 가지고 어느 분도 이제 그 산업체에서 이제 어느 분도 기반이 된 네 네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구매 조건부 과제라는 게 있어요 오 이 구매 조건부 과제는 일반 과제는 아니고 네 그 중견기업 대기업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중견기업 대기업에서 이제 이런 어떤 제품을 만들어 오면 네 내가 구매할게 음 그러면 이제 그냥 구매할게 단순 회양도 되고 네 물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아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선정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신청해야 하는 것보다 내가 수요기업과 얼마나 이제 강력한 계약을 맺느냐 들립니다 아 내가 뭐 이제 이런 볼펜을 만들어 오면 이 볼펜을 이제 내가 사주겠다 대신에 이 볼펜은 뭐 내 손에 온도도 재야 되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압에 효과도 있어야 되고 이런 다기능 볼펜이 있다고 하면 내가 이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인데 사줄게 음 그리고 산 다음에 이거를 개당 뭐 만원씩 네 계속 한 백만개는 사줄 수 있어 네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구체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음 전제조건은 개발해가지고 내가 제시하는 수요기업에 제시하는 이런 이제 검증 내용들을 다 만족하면 음 내가 사줄게 음 이렇게 되면 그게 강력하면 가능할수록 이제 선정되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2년 동안 5억 또는 7억 이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네 그거를 2년 동안 개발하는 거죠 그러면 구성적이 있어요 수요기관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줘야 돼요 아 만족되는 상황이 나오면 야 그냥 그때는 그게 좀 필요해서 해본 거고 네 지금 필요 없어 이렇게 못하는 거죠 오 오 그러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과 또는 중견기업과 롯두를 뚫는 게 중요한데 네 네 네 그게 정부가 중간에서 이렇게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 야 얼마나 중소기업이 이제 대기업 중견 대기업이 행포로 인해서 기술 개발만 시키고 나중에 기술 개발만 시키고 되네 기술 개발만 한금만 쏙 빼갖고 자기들이 할 수도 있고 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을 이제 정부가 중간에서 다 조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매출이 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 그 구매 조건부 과제 네 필요합니까 돈 안 들여야 됩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돈 안 들여야 됩니다 네 필요하다는 것만 확약을 해 주시면 우리가 정부에 돈 받아 가지고 이렇게 다 개발해서 네가 요구하는 이제 그런 기능들을 다 만족시켜 드릴게요 평가만 해주세요 네 그러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어 그래 필요한데 우리가 뭔가 개발하기는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 가지고 오면 우리 좋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되게 좋게 할 수 있고 음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게 이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는 거고 네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중견기업부터는 진짜 그 회사의 R&D 구조가 되게 잘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음 그러니까 기업연구소도 잘 되어 있고 인프라도 되게 많습니다 똑똑한 사심도 똑똑하신 분도 많고 네 근데 중견기업을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거는 이제 월드클래스라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네 네 월드클래스라고 하는 사업은 지금 2013년도에 월드클래스 300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중견기업들 그러니까 허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국가에서는 대기업보다 그러니까 대기업도 되게 중요한데 원래 같은 국가가 성장하려면 중간 허리층에 탄탄해야지 그렇죠 이 허리층에서 이제 여러 가지 파생이 되는데 그 허리층에 글로벌 중견기업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월드클래스 300이라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 그 회사에 집중적으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중견기업자되면 내가 구매조건로 해서 3억 받고 5억 받고 이런 게 물론 중요하지만 그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 중요해요 그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대기업과 이제 양산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외의 것들 뭐 이제 뭐 지적재산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제 영업 수출 이런 주변 금융까지 해서 주변 모든 것들이 중요한 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드클래스 300이라는 사업은 그 회사의 과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R&D 과제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R&D 과제도 뭐 3억 5억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것도 장기적으로 4년 5년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억에서 50억 이렇게 지원해 줘요 그리고 그것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수출에 대한 어떤 지원금 금융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구인의 일력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뭐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원 이거를 패키지로 해가지고 다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선정받기가 어려운데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짜잔한 거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큰 과제를 하나 딱 하면 월드클래스라고 하는 어떤 이제 타이틀도 이제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이틀이 되는 거고 그 이제 또 그런 패키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중견기업이 성장하는데 상당한 많은 도움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제는 제가 정말 추천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제는 월드클래스 300 같은 경우는 12년도인가 13년도가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네 이제 18년도 선정된 기업까지 해서 1차가 끝났고 네 올해 올해죠 올해 다시 작년부터인가 올인가 했던 그때부터 월드클래스 250이라고 해서 다시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관심 있으신 중견기업이나 아니면 좀 중소기업이나 강소기업들 한 번 신청해 보시는 게 좋죠 아 그 구매조건부 과제에서 이제 구매하겠다는 그 어떻게 보면 협약서 계약서죠 일종의 그게 있으면 이제 선정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짜고 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준 같은 거를 일부러 뭐 좀 높게 만들어 놔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기준을 못 맞춰서 지원금 받았지만 실패가 없거나 이런 건 없나요 아 그 그러니까 수요기업이 네 수요기업이 근데 만약에 수요기업이 이제 공급 그러니까 그 이제 신청기업 네 한테 일부러 이제 높게 네 높게 해서 이제 성공하지 못하게 한다 네 그러기에는 수요기업도 리스크 커요 수요기업이 그냥 이제 내가 이렇게 수요할게 이 정도 맞춰 볼 수 있으면 해봐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수요기업은 이제 거기에 내가 수요를 하겠다 네 라고 하면 단순히 이제 결과문만 보고 야 그래 보자 이렇게 평가하는 입장이 아니라 네 네 그 신청기간 중소기업이 그거를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지원을 해야 돼요 아 아 그러니까 이게 반간자로 해야봐 어디까지 해야봐 보자 네 네 이게 아니고 아 이게 둘이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네 이 정도가 만들어지면 네 글로벌 최고가 최고 수요가 되는데 음 이건 이제 여기에 대한 시장과 수요는 수요기업에서 다 해서 이 정도가 된다는 게 네 타당하다는 게 집중해져야 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지원기관에서는 우리의 기술로 가지고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제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둘이 가 한편으로 돼가지고 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실패했다 네 과제가 만약에 이만큼 목표치를 너무 높게 다 생각하세요 네 네 그게 약간 의도적으로 뭐 수요기간이 너무 높여놨던지 네 네 그래서 너무 높여놨어도 실패했다 하면 네 페널티가 둘 다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성공 실패를 할 때는 자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이제 사업이 환급이 뭐 한수나 이런 것까지 들어가진 않아요 네 네 근데 실패했다는 것만으로도 약간 그 다음 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좀 이제 페널티는 있는 거죠 음 왜냐면 계속 성공하는 기업한테 이제 국가는 정부 지원기업을 주려고 그러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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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했다라고 하면 그게 이유가 열심히 해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조금은 이제 이렇게 갸우뚱해서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국무회의 주건부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금 신청하는 기업만 그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같이 협약서에 쓴 그 기업도 한 팀으로 해서 그렇죠 뭐믄 그 기업도 그냥 이제 필요 없는데 필요하다라고 정말 이제 이런 거는 필요하다 라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하겠지만 만약에 중소기업에서 이제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전부 다 플랫한 핸드폰이었는데 이거 우리가 접어서 할 수 있는 기술이 핸지 기술이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접히는 구간에 있을 것 같아 하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래 우리는 없는데 그러면 네가 특허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접을 수 있는 특허 접을 수 있는 뭔가를 이제 이걸 가지고 와봐 그럼 우리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되면 좀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로의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팔짱 끼고 두고 보자 그런 거 아니었네요 정부 지원 사업은 어떤 형태들로 지원되고 있나요? 정부 지원 사업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크게 세 개로 보면 돼요 크게 세 개로 보면 되는데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다 R&D 지원 사업 그러니까 용처에 따라 틀리고 관리기관에 따라 틀린데 먼저 관리기관에 따라 틀린 거는 정부 지원 사업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 18개 부처가 있는데 그 18개 부처에서 각각의 국민 예산을 받아가지고 국민이 세금을 받아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요 거기에서 필요한 이제 공공 어떤 자산들 공공물들에 대한 투자도 하고 또는 이제 이런 개발 지금 기업의 어떤 개발비용으로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각 부서들이 그런 예산들을 가지고 있어요 국토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산업부 그 다음에 중소기업 중소기업 펜처기업부 그 다음에 과기부 이런 기부들 각각에 맞게끔 이제 그 안에서 예산을 편성해야죠 R&D 자금이 나가요 그럼 그 R&D를 이제 각각 부처에서 받아서 이제 중앙부처라고 중앙부처 18개에 대한 중앙부처 과제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중앙부처 과제들은 너무 기업들과 조금 멀리 있어요 거기에 맞닿아 있는 업체들은 어느 정도 중소기업 안정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과 이런 업체들이 맞닿아 있다 보니까 실제 우리 내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그런 중소중견기업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하는 벤처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소공인도 있고 소상공인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까지 그런 체계화된 굉장히 그쪽은 이제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신청하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좀 더 가깝게 가기 위해서 이제 전국에 이제 뭐 테크노파크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기도 지식재산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지자체센터들이 있어요 그 지자체센터에서는 자기들이 나서갖고 이제 아까 중앙정부에서 자금을 확보해 와서 그런 이제 약간 사각지대에 계신 있는 기업들에게 조금 더 낮은 이제 관문으로 이제 좀 평가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R&D 자금 중앙부서에서 하는 R&D 자금이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하는 R&D 자금이 기본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R&D 자금은 전부 다 무담보, 무보증, 무상한이에요 네 그러니까 담보가 없어요 일단 뭐 내가 이거 신청하는데 야, 뭐 회사를 걸고 지원한다든지 무상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억을 받아 떼가지고 얼마 뒤에 이제 하고 난 다음에 1억을 갚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무보증, 뭘 보증 쓸 것도 없고 하여튼 그런 건데 그게 이제 R&D 자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대신에 R&D 자금은 이제 기술료라는 게 나중이네요 내가 이제 성공을 하면 그걸로 해서 매출이 막 올라가면 어느 정도 그 이제 내가 받았던 전체 금액의 일부 뭐 한 20% 정도 이렇게 기술료로 내는 이제 기술료 제도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지자체에서 많이 하는 건데 이제 BR&D 과제도 많아요 네 BR&D 과제는 이제 그런 상환 그러니까 기술료가 있는 게 아니고 네 기술료가 없는 거 단지 그거는 어떤 전체적인 R&D 단계에 맞춰가지고 R&D 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냥 콕 집어 핀셋 지원이라고 하죠 핀셋 지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이런 제품을 한번 만들고 싶은데 금형이 좀 필요해요 뭐 어떤 몰드가 필요해 네 라고 하면 그 몰드 지원해 준다든지 내가 수출을 하고 싶은데 전시회를 가고 싶어 그럼 전시회를 지원한다든지 내가 특허를 내고 싶은데 특허 비용에 대한 게 좀 지원이 필요해요 네 그런 식으로 핀셋 지원을 하는 게 이제 BR&D 지원들이 있고 음 그럼 지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내가 창업을 하기 전에 지원금을 받느냐 아니면 창업을 이미 했어요 그리고 지원금을 받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 같거든요 많죠 네 그러니까 실제 창업하기 전에 지원을 받는다 네 는 생각을 네 많이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네 실제 창업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내가 써가지고 그렇죠 이제 붙어보겠다 뭔가 하는 얘기들은 실제 그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쉽진 않아요 왜냐면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추천하는데 네 한번 내가 창업을 하겠다 생각이 들면 그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다 생각하기 때문에 음 보통은 창업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부족해지면 이제 그때 생각을 아 이미 저질러 놨구나 그렇죠 저질러 놓고 까지는 다 그냥 일반적으로 직진을 해요 직진을 했다가 네 저질러 놓고 나중에 자금이 좀 이제 지금이야 저지를 때는 자금이 또 있고 일하니까 보통이 또 있고 일하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음 정부 지원 사업을 그러면 창업 전에는 어떤 게 있느냐 네 실제 창업 전에는 많지는 않아요 창업 전에는 생각해 보시면 창업 전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디어만 있죠 네 아이디어만 있죠 그 아이디어가 이제 얼마나 좋냐 나쁘냐인데 그렇죠 그 좋냐 나쁘냐를 이제 어떻게 그 이제 이게 좋으니까 네 돈을 나한테 주세요 라고 네 그렇죠 나한테 투자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많이 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실제 진짜 내가 아무것도 없고 장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런데 내가 진짜 오직 아이디어만으로 가서 선정을 해서 받겠다 네 그 사업이 뭐 예비창업 패키지라는 게 있어요 예비창업 패키지라는 것도 있고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것도 있는데 네 앞에 이렇게 들어보면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게 보고 있지만 네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여기는 뭔가 지원해준 사업이 아니고 물론 지원 사업도 있어요 거기 안에 근데 그거는 왠지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창업주의 어떤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교육을 하는 게 보통 네 창업 전에는 보통 교육이 있어요 교육이 마인드나 뭐 마인드 창업을 하게 되면 이제 돈이 필요할 거다 또는 이제 뭐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그 다음에 뭐 회사 운영은 이렇게 해야 되고 결국 이제 그런 윤리적인 것도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재무적인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것 그 다음에 기술개발에 대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창업주의 마인드를 주기 위한 어떤 교육이 되고 그래서 그런 교육을 뭐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이런 졸업식으로 해서 이제 그걸 졸업을 하면 나중에 창업한 이후에 어드멘트를 주겠다 또는 창업하기 전에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어드멘트를 주겠다 그런 사업이고 네 그 중에 이제 진짜 내가 청년사관학교든 그런 사업을 통해서 내가 어느 교육을 받았어요 지자체 교육을 받든 받아가지고 창업에 대한 교육을 했다 라고 하면 예비창업 패키지라는 사업이 이제 있습니다 창업센터에서 하는 건데 네 그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모든 창업주 그 지역에서 얘기한 창업은 소상인은 좀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소상인은 또 안 되는 건 아닌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통닭집을 차리겠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보통 이제 그런 소상인에 대한 창업은 그 융자가 돼요 정책자가 융자가 되는 거예요 융자로 들어가는 거고 네 지금 여기 창업센터에서 들어가는 이제 예비창업 패키지라든지 네 뭐 그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그런 소상이 아니고 뭔가 기술 개발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기술 개발에 대한 유형은 뭐 제조업에 대한 기술 개발도 될 수도 있고 네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 개발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문화예술 쪽에 대한 기술 개발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술 어쨌든 기술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네 그거는 오직 아이디어만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디어만으로 내가 승부를 하는데 심사원들한테 뭔가 설득을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아이디어밖에 내 머릿속에 있는데 그걸 아무리 머릿속에 있는 거를 이제 프레젠테이션 해서 알려준다 사업계 알려준다 하더라도 이게 되게 공허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예비창업 패키지 하는 사람들 보면 네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창업의 생각을 있었어요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된 다음에 프로토타입으로 다 해봐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대표님처럼 내가 이런 어떤 유튜브 가지고 뭐 이런 아이템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 보겠다 하더라도 내가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해 보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제조업을 하는데 내가 단편적으로 어떤 식으로라도 만들어서 이게 사람들의 호응을 받아보니 음료수도 마찬가지예요 식음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갖고 사람들한테 호응이 있다든지 그걸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나서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세우고 이제 하겠다 그 전에 신청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하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에 대한 기반이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예비창업 패키지를 신청을 하시면 그 예비창업 패키지는 그냥 돈만 딱 지원해 주지 않아요 네 이 사람이 생각했던 이게 대표님이 생각했던 게 정말 창업했을 때 괜찮은지 에 대한 이제 컨설팅도 해 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나중에 쓸 때 네 사업계획서에 대한 어떤 지원도 좀 해 주고 패키지 안에 사업계획 지원도 좀 해 주고 그 다음에 뭐 신청하고 난 다음에 수행하는 때도 이제 지원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금융지원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기업 초기 기업에서 창업 전에 신청해서 선정 받게 되면 굉장히 회사에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 예비창업 패키지 뭐 일명 예창패라고 하는데 그 사업 추천을 드리고 창업을 하고 난 이유는 네 많아요 그러니까 창업을 했잖아요 네 창업하는 게 어렵지 물론 창업도 어렵고 나중에 회사 성장하기도 더 어려운데 네 시작이 많이기 때문에 창업을 했다 하면 이미 이제 그 경쟁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쟁에 들어온 업체들은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똑같이 창업 패키지 사업 아니 창업센터에서 하는 예비창업 패키지 그 다음 후속 모델이 네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그 다음 창업 성장 네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제 있어요 그 단계별로 있는 그것들을 그 창업센터에서 하는 뭐 3년 이내 7년 이내 거기에 맞는 이제 것들을 단계별로 밟아가면서 네 하는 게 나겠죠 초기 창업 패키지가 3년 이내니까 예비창업 한 다음에 네 창업 딱 하고 지나서 거기에 대한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이제 이제 창업이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상용화하고 상용화를 하기 위한 것들을 초기 창업에서 사업을 통해서 상용화를 하고 그거 거기 초기 창업에서 만들어진 결과물 결과물 그러니까 거래가 터서 이제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그 사항에서 수입 다각화를 위한 또는 아이템에 대한 응용 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창업성장 쪽 이라든지 이런 단계별로 이제 들어간다 라고 하면 네 기업에 엄청 도움이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창업센터에서 진행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산업부에서 진행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게 있어요 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센터가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라고 하는 중앙부처에서 진행하는 건데 네 거기에서 또 이제 창업 관련된 기업들이 있어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3년 이내 기업들 매출액 20억 정도 되는 20억 이하의 기업들한테 창업성장 대중돌 과제를 해가지고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하면 내가 20억 이내에서 한 번 했는데 한 번 수정하고 나면 내가 설령 20억을 못 넘었다 하더라도 또 3년 이내라 하더라도 네 다 신청을 못 해요 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경쟁이 항상 새로운 신입들만 들어와가지고 아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초기 창업에서 창업성장 과제 창업센터에서 하는 과제들 예비창업, 초기창업 그 다음에 창업도약 이런 식으로 하고 난 이후에 아 창업도약을 하게 되면 3년 넘어가니까 창업, 그 초기 창업하고 하면서 동시에 그 창업성장 대중돌 과제를 하게 되면 그 돈 1년에 1.5억 정도까지 지원을 받았고 요거는 완전히 R&D죠 R&D이기 때문에 기업이 뭔가 숨통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들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많아요 그 중소벤처사업부에서도 네 뭐 초기 창업 그러니까 창업 창업 그 창업 그 그 드림돌 과제를 끝내고 나면 뭐 기술개발, 혁신개발 기술, 혁신개발 사업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구매조건부 과제도 있고 네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그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앞에 한 3년 전까지 내가 자금이 없을 때 네 그때 이제 조금 그 대표님들이 예비창업과 초기창업 요 시기에 정부사업을 조금 잘 활용을 하면 그 어려운 시기를 잘 활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딱 정해지거든요 네 뭐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업체들을 보면 네 어 초기창업이 초기창업기업이 3년이고 실제 창업기업은 7년까지 돼요 음 근데 만약에 7년 이내에 짧게는 3년 네 길게는 7년 이내에 만약에 내 사업이 생각했던 사업이 네 어떤 결론이 안 된다 네 하면 진작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 내가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계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뭔가 방향을 틀어야 되는가 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비창업, 초기창업 그 다음에 창업 이제 이제 도약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산업 중소벤처사업에서 하는 뭐 이제 창업 디딤돌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고 나면 분명히 매출이 일어나야 돼요 매출을 하고 고객과 수요기업과 선택이 돼서 내가 국가에서 정부에서 증명받았던 이 기술과 제품이 팔려야 되고 확장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요 이제 힘들다 하면 계속 이제 정부 사업을 신청해서 계속 영위에 간다 하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과제기업이라고 과제기업 과제로 먹고 사는 네 근데 기업은 과제로 먹고 사는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소프트웨어든 제조업이든 뭐 요식업이든 전부 다 내가 만들어진 결과물 갖고 계속 이제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매출이 기반 안 되면 그 회사는 뭔가에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서 꼭 초기 창업 창업 전 창업 후는 그리 시작한 다음에 한 6,7년까지 해보고 뭐 좀 판단을 또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말씀 들어보면 예비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업종 제한 이런 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는데 업종 제한은 없는데 이제 합격을 하려면은 뭔가 테크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아까 통닭집도 했지만 통닭집도 이제 예비창업 패키지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소상인들도 신청할 수 있는데 그게 그냥 일반적인 거면 안 되는 거예요 통과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기술이라고 하는 뭔가가 이제 들어가야 로봇이 한다든지 뭐 그렇죠 뭔가가 들어가야 이제 뭐든지 간에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진짜 통닭집으로 내가 인공지능을 만들겠다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뭔가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통닭을 만드는 집이 아니고 그건 이제 뭐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그냥 단순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창업을 하겠다 네 라고 하는 거는 전부 대상이 안 맞아요 거기에 내가 뭔가의 아이디어를 넣어서 네 이제 다양한 산업 분야 업종에 네 뭔가의 아이디어가 들어가서 오 되게 특화됐다 음 그리고 아 이게 특허가 되겠는데 뭐 쉽게 생각하면 어 특허가 될 수 있겠는데 네 기술이 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 포인트가 있어야 그걸로 뭔가 나가는데 근데 가장 좋은 거는 특허죠 음 내가 이게 기술적 회사인지 아닌지는 네 내가 가지고 특허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가장 쉽게 판단이 돼요 음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면 일단은 어쨌거나 내 아이디어만으로 어떻게 서류를 잘 꾸며서 서는 절대 합격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뭐 내가 뭐 시범적으로 뭘 해 봤다든지 응 뭔가 테스트를 해 봤다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미 사업이 시작된 거 아닌가요 이미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내가 상용화 고객하고 만나고 판매의 형태까지는 안 갔다 하더라도 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다 네 또는 이제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초적인 베이스는 네 확인이 돼야겠네요 원래는 안 그랬어요 치즈는 안 그래요 네 치즈는 아이디어만으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근데 모든 경쟁이다 보니까 네 전부 다 아이디어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 정도까지 해 봤다 네 진쟁은 하긴 다 했다 뭐 업체까지 다 컨텐츠 해갖고 이 업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된다더라 네 그리고 내가 시제품까지 갖다 줘봤다 네 좋다더라 네 양상만 끊으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온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경쟁이다 보니 좀 더 가능성이 있는 쪽에다가 이제 지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이제 창업의 기준이 뭐 사업자 등록일 법인 설립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창업은 그렇죠 창업은 내 창업 성 그 법인 설립 기준 뭐 법인 설립이 됐든 이제 그 개인 사업자 됐든 사업자 등록이 딱 나오는 순간 그거가 이제 창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거나 내가 뭐 테스트를 했든 뭐 했든 간에 법인 설립이 안 됐다 하면 일단은 무조건 그렇죠 창업 전인 거고 서류상으로는 어쨌든가 그럼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뭐 지원 사업이 있다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창업을 할 때 창업을 할 때 이거는 꼭 잡으면 좋다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나왔는데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단계 이게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 사업에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되나 네 네 그러니까 뒤로 가면 네 내가 7년 이상 또는 3년 이상 돼 가지고 회사 매출이 발생을 하고 네 이제 아이템이 한 두 개 나오고 네 정기적으로 매출이 뭔가 발생을 한다 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업이 어 정말 많을 많아요 음 다양한 사업이 다양하게 지원하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네 굉장히 선택하기가 어떻게 보면 네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근데 그 그 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예비 창업 그러니까 창업 전하고 후 이때는 뭔가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네 그리고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딱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어떤 강연을 가거나 하면 많이 얘기하는 게 창업을 했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창업 패키지 네 일단 예비창업 패키지 전에는 약간 뭐 사관학교 창업사관학교에 가서 거기서 트레이닝을 받고 예비창업 패키지 네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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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창업 패키지 그다음에 창업 도약 패키지 네 네 그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 7년 이후에 창업 성공 패키지 네 이래 있거든요 네 요거 단계를 그냥 밟고 가면 돼요 단지 이제 이 단계를 밟고 가는데 계속 끝까지 갈 필요는 없고 네 초기 창업까지 갔다가 나 이제 더 이상 패키지 사업이 아니라 R&D 사업으로 가겠다 하면 아까 중소벤처 사업에 있는 이제 창업 디딤돌 사업 네 이게 요거 요거를 20억 위만에 샀다가 그거 한번 하고 나면 기술개발 혁신 사업으로 해서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이제 대개 이렇게 단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단지 그 단계를 다 밟을 필요 없고 뭐부터 이제 할 거냐 그런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는 이제 창업전 예비창업 패키지는 무조건 해라 가서 내가 이제 창업사관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는 거는 뭐 선택인 거고 네 네 내가 돈이 많으면 그냥 붙는 건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예비창업 패키지를 신청을 해서 내가 이제 사업 아이디어가 아이템이 괜찮은 건지 증명을 안 받는 거고 그게 됐다 하면 됐다 하고 창업이 되면 어 창업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초기 창업 패키지 또는 창업 디딤돌 사업 두 중에 하나는 무조건 무조건 하는 게 창업 후 3년까지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무조건 이제 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고 창업 관련해서는 네 그러면 그 예비창업 패키지에서 내가 어떤 말 이건 될 거 같던 아이디어가 있어 가지고 아 그래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예비창업 패키지 써 보자 지원해 보자 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엔 정말 될 거 같은데 떨어진 거예요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그 심사관들이 보시는 그 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내가 기대하는 성공 가능성 다른 거잖아요 이걸 내가 얼마나 신뢰해서 아 이거 안 되나 보다 포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뭐 내가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심사위원들이 심사위원들이 판단하는 게 모든 게 정답이진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실패했다 이게 선정에 이제 탈락이 됐다 하여튼 하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사업성이 없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심사위원분들은 예를 들면 내가 창업을 해요 창업을 하는데 가장 많이 이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분들은 내가 이제 굉장히 많은 신청 기업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를 평가하기 위해서 나한테 얘기 듣는 거는 보통 이제 사업계획서 보는 전날에 주거든요 네 전날에 사업계획서를 주게 되면 이렇게 보고 이제 미리 보고 와요 네 그리고 이제 발표 자리에서 나중에 발표일이 정해지면 발표 자리에서 20분 동안 또 30분 동안 발표하는 그때 듣고 질문하고 그게 다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정도밖에 시간 안 되지만 네 나는 이걸 가지고 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6개월 1년 동안 머리를 싸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한 심도 이게 심도 심도 있게 생각한 시간과 검증은 내가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사업이 떨어졌다 하면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물어보면 돼요 하나는 대부분 다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하나는 진짜 사업성이 없는 거죠 진짜 사업성이 없어서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양식 서류 구비조건 네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내가 정말 아이디어 돈 버는 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은 되게 잘 아는데 네 이건 서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쓰느냐 아 하고 어 하고 틀리듯이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리고 내가 평가하고 있는 걸 어떻게 표현해 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내가 표현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주두두두 그걸로 그냥 일기 쓰듯이 쓴 사람과 뭔가 이렇게 이제 그림도 놓고 그림도 놓고 해가지고 보기 좋게끔 이해하기 쉽게끔 만들어 놓은 사람도 오면 동일한 게 이게 훨씬 더 사업성이 좋더라도 이건 도대체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읽어보면 안 되는 거죠 발표자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사업의 아이템 되게 좋은데 막 발표자료 발표자료 와서 이제 버벅거린다든지 영 전달성이 낫다든지 이렇게 해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업의 아이템에 대한 질보다는 이게 지금 선정을 못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 사람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그 심사위원들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지만 한 가지 떨어졌다 라고 하면 그냥 떨어졌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왜 떨어졌는지 심사위 의견서가 다 날라 아 진짜요? 네 날라와서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한 사업성이 저희가 더욱 잘 보이지 않음 뭐 어느 이제 뭐 이제 업체 기술 개발에 대한 어떤 이제 완성도가 높지않음 뭐 국제적 글로벌 경쟁이 되지 않을 것 같음 이미 뭐 기술이 있음 또는 이제 사업화 돼 가지고 업체랑 이제 뭐 완성되기가 어려울 것 같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보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에 대한 고민은 내보다는 적겠지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에요 뭐 이제 내가 로봇 관리이다 그러면 로봇 전문가들도 있고 뭐 교수 산업체 연구소 막 쫙 앉아 있고 요시 교수다 그러면 뭐 어디 뭐 제가 랩세이프부터 하고 막 들어오실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사람들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말들을 기술성에 문제가 있다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들을 무시를 못하는 거지 거기에 단지 거기에 뭐 이제 사업계획서를 뭐 발표 점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떨어졌다고 하면 그걸 보고 이제 내가 감지를 해야죠 아 이거는 사업성 그 보면 해놔죠 사업성은 좋구나 뭐가 이렇다 뭐 기술력은 좋구나 뭐가 이렇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분명히 음 그래서 이게 선정이 되든 네 안되든 거기에 경쟁 되는 곳에 경쟁이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이제 띄워서 네 네 한번 부딪혀 보면 이게 현재 사업성이나 기술력이 안 좋아서 안 되는 건지 네 네 아니면 또 대표도 그래요 네 만약 대표가 전달력이 떨어진다든지 네 사업계 작성력 문서 작성력이 떨어진다든지 네 이것도 어떻게 하면 사업이 성공하는데 네 어 굉장히 좀 이제 핸드킵이 될 수 있거든요 음 그쵸 그쵸 사장이 이제 나가서 누군가의 내 기술에 대해서 전달을 못하는데 어디 가서 팝니까 그쵸 그쵸 사업계획수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앞으로 글 쓸 일이 없는지 모르겠 없을지도 않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처음엔 내가 밑에 뭐 이제 보좌진들이 쫙 깔려있어 하고 각 팀장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다 할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렇죠 그게 안된 바 그러면 과연 내가 이제 그런 사업을 경영할 만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다양한 형태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서류 작성한 게 이제 아이디어 만큼 중요한 것처럼 들리는데 네 이 정부 지원 사업에 그 작성된 서류들 작성한 노하우가 있나요 그렇죠 보통 이제 그 기업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이제 사업계획수도 사업계획수도 보면 정부에서 이제 맨 제일 초기 예전에 1980년대 이때 되면 자유서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진짜 막 이제 엄청 잘 써가고 네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은 진짜 몇 줄 쓰고 끝나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발표를 뭐 현상으로 가게 되면 야 내가 이렇게 써놨는데 왜 내 기술을 무시하냐 뭐 이렇게 싸우기도 해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대에서는 이제 그 모든 포맷을 정해놨어요 음 뭐 더 이상 다른 거 말도 못 적게 네 내가 더 하고 싶은 얘기까지도 그냥 딱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내용만 하게끔 양식을 딱 정해놓은 사업계획수가 있거든요 모든 사업이 다 그 사업에 맞춰져 갖고 다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대표님들이 접근하기에는 되게 생소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생소한 것들이 과연 이제 사업을 하는데 필요 없느냐 막상 지나서 오면 다 필요해요 음 예를 들면 시장 배경 내가 이 사업을 왜 하게 됐냐 왜 하게 됐냐 나는 그냥 이게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었는데 네 이게 지금 뭐 다른 나라 또는 국내에 다른 기업 다른 나라의 어떤 기업들이 만들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조사는 해봤냐 음 그런데 우리 동네는 안 만들고 있네 네 그렇죠 그렇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이런 걸 만드는데 이제 특허는 그러면 뭐 조사가 된 게 있니 네 그런 질문들이거든요 특허에 대한 어떤 이제 치매 현황은 어떠냐 그 다음에 이런 걸 개발하는데 어떻게 개발할 거냐 나는 잘 개발할 자신이 있다 네 믿으면 주십시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단계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거냐 그거를 플랜을 짜 가지고 계획서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현실적이냐 네 네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내용들이 거기에 사업계획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업계획서를 내가 막 혼자 생각하느냐다가 사업계획을 딱 쓰고 보면 전혀 생각도 안 한 것들 자료가 안 들고 있는 내용들이 막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쓰면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해야 돼? 이런 걸 내가 알아야 돼? 뭐 이래요 그렇지만 일단 사업계획 쓸 때 그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항목들은 여러 전문가들이 수많은 벤처기업과 중소중견기업들이 사업을 진행할 때 이렇게 겪어오면서 필요한 사항들이 누적된 데이터예요 굉장히 꼭 필요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쓸데기 필요 없는 것들이 개인인권에 생각하시지만 실제 나중에 지나오면 다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번 사업계획 쓸 때 그거를 좀 충실히 한번 검토를 오면 일단 첫째는 사업계획 쓰는 게 힘들지만 무조건 자기 사업의 어떤 정당성이나 성공 가능성이나 이런 걸 판결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항목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충실히 써보는 게 일단 좋다는 거 그러면 이제 그 충실히 쓰는데 어떻게 쓰면 이제 잘 쓸 거냐 첫째는 이제 두리뭉실한 내용을 쓰면 안 돼요 아 전 의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난 꼭 성공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의 의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게 전혀 이제 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 신뢰도 높이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는 않겠지만 대표 의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보다는 수치화 되는 게 중요해요 수치화 구체적인 개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이제 뭐 아까 이런 거 이런 종이컵이 있다고 하면 이 종이컵에 종이컵이 이제 이런 강도 손으로 눌렀을 때 뭐 어느 정도의 힘 적당히 손 잡았을 때 이제 뭉개지지 않는 이런 종이컵을 만들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뭐 이거를 뭐 이제 10메가파스칼이라고 하는 힘으로 눌렀을 때에도 버틸 수 있는 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수치로 해서 그 수치를 달성을 해야 되는 거 그러면 실제 나중에 평가를 할 때 이거를 10메가파스칼 눌렀을 때 이거 눌렀을 때가 뭐 부서지는지 안 부서지는지 그렇죠 그렇죠 확인하면 끝나는 거죠 그게 이제 정량적 목표라고 하는 건데 그런 정량적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수치가 명확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 한 개를 만드는데 10분이 걸리는데 나 이거를 9분으로 땡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수치가 있어야지 무조건 나에게 사업이 잘 되게끔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되게 그 수치가 현실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뭐 완전히 허무 맹랑한 얘기들을 하면 되게 혁신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 뭐 우리 인공지능 얘기가 나왔지만 인공지능 로봇 가해서 인공지능 로봇 가해서 아 제가 이거를 만약에 인공지능 서빙 로봇을 만든다고 하면 이 로봇가 사족보행으로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의사를 묻고 이렇게 쥐가 이제 걸어가서 덤블링 해가지고 가서 이걸 만들어서 서빙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제가 1억을 주신다 그러면 만들겠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를 이제 만약에 그렇게 누군가가 할 수 있다 네 라고 하면 정말 엄청난 거지 그렇죠 정말 엄청난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만에 하나 그게 경계를 살짝 잘 타가지고 실제 될 법한 어떤 이제 좀 과장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어떤 혁신에 대한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 거 인기를 내는데 두 번째가 혁신적이어야 된다는 건데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얼마나 혁신적이냐에 따라서 그 사업계획서 내용이 혁신적이라고 보이게끔 만들어야지만 사업이 선정이 돼요 그럼 혁신적이라고 하는 게 되게 어 범위에 넓어요 내가 이제 지금 이제 뭐 이제 뭔가 감지하는 거를 손으로 감지하는 거를 센서로 이제 접촉 센서로 감지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혁신적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사람 손이 이제 눈으로 감지하는 게 아니고 접촉 센서도 아니고 그냥 내 말고 로봇 가서 뭐 하겠다 뭐 아니면 뭐 뭔가 새로운 이제 생각조단은 뭔가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허무 맹랑한 혁신적인 거 물론 이제 SF 영화 미래에서는 네 그런 걸 갖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는 틀린 거죠 현실 기반으로 해서 적당히 혁신적이고 그리고 글로벌 기준 국내 또는 글로벌 기준에서 경쟁사들이 있는 거에서 한 반부 정도 앞서가 있는 그 정도의 어떤 혁신인을 원하는 거지 완전히 시대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혁신은 돼야 되지만 현실적인 혁신이 돼야 된다는 게 이제 그거를 사업계획서에 잘 녹여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업계획서가 보통 이제 이런 R&D를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다 연구원들이에요 대표가 연구원이 이제 국가출원연구소에 있든지 아니면 어떤 기업에서 있든지 내가 창업을 한다고 하면 기술, 그러니까 테크놀리지가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기술이 들어간 사업들은 전부 다 뭐 그런 연구원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연구원들은 전부 다 자기 연구에 대한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이게 이 사업들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걸 알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그 알리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납니다 아 이게 뭐 생방 처음 듣는 얘기들로 막 사업계획서가 막 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말인지 외국 말인지도 모르는 그런 수준으로 막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사업계획 심사원들은 이제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뭐 이제 일반 진짜 그 사람과 맞는 분야도 있고 또는 이제 금융회계사도 있을 거고 독거빌리사도 있을 거고 이래요 그럼 도대체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는 그 사람의 사업 성공 사업에 대한 진취 이게 얼마나 가능한지 그리고 혁신적인지 이런 게 성공 가능성이 높은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그 심사위원들한테는 전달 안 되는 거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 쓸 때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건데 쉽게 써야 돼요 쉽게 쉽고 간결하게 막 복잡하게 길게 막 이제 주어가 어디고 서술어가 어딘지 찾을 수 없는 게 아니고 짧게 짧게 끊어지고 개조식으로 이렇게 딱딱 정리돼 갔어야지 이제 심사위원들이 보면서 이렇게 빨리빨리 이해를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이 회사가 진짜 관심 있어 하고 그 회사 거를 막 공부하듯이 보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짧은 시간 내에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그 회사가 선정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어렵다 그래서 생각할 거는 초등학생의 심사위원한테 내 사업계획서를 보여주겠다 심사를 받겠다는 생각으로 쓰시면 쓰는데 조금 용해집니다 초등학생한테 내가 또 어떻게 얘기할 거니까 예비창업 패키지라든지 뭐 초기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서른심사 경쟁률은 어떻게 되나요 셉니다 세죠 높아요 많이 세죠 그래서 점점 더 세죠 옛날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몰랐을 때에는 그 경쟁률에 대해서 뭐 아는 사람만 지원했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요즘처럼 이제 정보가 워낙 많이 이제 전달이 발전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창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수고 있고 그리고 특히 MZ세대 요즘 세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엄청 빨라요 MZ세대 사람들은 어 이게 그 이제 보통 이제 어떤 기업 학교에 있는 창업보기센터에 있는 이런 젊은 청년 창업자들 보면 자기 돈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죠 부모들한테 돈 받아서 하려고 하지 않고 어쨌든 자수성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전부 다 돈을 이 작업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 경쟁률이 더 높아져요 작년 같은 경우 이제는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만 해도 한 15 대 1 와 20 대 1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건 맞고 네 또 코로나 또 그런 코로나 때문에도 있었어요 코비드19가 이제 이제 유행을 하면서 네 그런 초기 창업 패키지나 이런 부분들 지원들 작년 2000년, 2001년, 2000 아 2020년, 21년, 22년 이 3년도는 그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민간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1억을 이제 지원받으면 지원받으면 이제 우리 기업 입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현금을 그러니까 전체 민간부담금을 한 20% 정도 매칭하게 되어있어요 2천만 원은 어떻게 네 2천만 원 중에 보통 또 5대 5, 4대 5 나눠가지고 최소 한 천만 원 또는 8백만 원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있어요 중소기업, 중경료만 틀린데 그 정도의 매칭 비용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3년간 지난 3년 동안은 그거를 정부에서 코로나로 힘들다 이래가지고 그 전체에서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제 이제 20%가 아니고 10% 또 그 10%에서 현금과 현물부담을 또 10% 이래갖고 실제로 보면 1억 받는다고 하면 내가 한 100만 원만 내면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된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나아지다 보니까 그쵸 그쵸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죠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이제 그 경쟁률이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사람들이 집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료되어 있고 이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하니까 정보를 찾다보니 또 초기 창업 가뜩이나 무턱나다는데 정보를 알 조사할 시간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네 네 이러다 보니 경쟁률은 엄청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네 준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서로 잘 써가지고 말씀해주신 대로 해가지고 뭐 간결하게 쓰고 숫자도 넣고 쓰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써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 PT면접을 보잖아요 그죠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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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PT면접 때는 어떤 걸 좀 잘해야지 합격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보통 기업들이 이제 사업계획수도 굉장히 어렵게 보지만 네 이런 발표평가 대면평가 네 라기도 하고 보통은 코로나 코비드19 전까지는 전부 다 대면 네 서울이나 대전이나 이런 데서 세종이나 관련된 해당 기관에 있는 곳에 다 올라와서 심사위원들을 앞에 두고 네 내가 발표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행위를 했는데 코로나 기간 때는 그거를 전부 다 화상으로 또 많이 했었고 비대면이다 보니까 근데 최근 다시 이제 또 올해부터 다시 또 대면으로 많이 들어가서 네 솔직히 비대면으로 했을 때는 조금 더 부담이 좀 덜 했었어요 음 정부 전달도 잘 안되고 네 내가 좀 실수해도 안되고 네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를 보고 하니까 네 컴퓨터 옆에다가 대본을 탁 걸어놔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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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놓고 막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줄줄줄 읽으면 되죠 음 근데 이제 대면을 하게 되면 네 그 사람들 앞에서 하기 때문에 내가 뭐 그렇죠 이렇게 계속 보고 읽어주고 있고 네 다 다르죠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진지성 얼마나 내가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 음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려면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거의 연기를 해야 돼요 어 그냥 이제 딱딱하게 얘기하고 뭐 이제 숙련이 안 된 것처럼 하게 되면 좀 이제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진정성을 느끼고 내가 하고 있는 기술들에 대한 현실성을 보여주려고 하면 이거를 손짓밟짓 해가면서 그 개개인의 어떤 이제 심사위원들과 아이컨택을 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말을 또 막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딱 임팩트 있게 얘기를 잘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참 대표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죠 음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네 국가처럼 연구소에 연구원들이나 네 이런 분들은 워낙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좀 부담이 들었는데 네 뭐 이제 창업하는 이제 기업에 뭐 예를 들면 청년 창업들은 조금 나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그 정도 청년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치고 뭐 대외적인 관계가 좀 그렇죠 그렇죠 어렵다거나 말주변 없다거나 이런 사람들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 정년퇴임학원 하시고 난 이후에 네 내가 이제 창업을 해보겠다 이런 신문도 오면 뭐 연구원으로 활동하다가 이제 창업하신 분도 있지만 아닌 분들 뭐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나 좋은 아이템이 있어 갖고 구매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대외적 활동을 잘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ppt 이런 것들이 엄청 부담이 되죠 뭐 그래서 이 ppt를 그렇게 하지만 이제 보면 엄청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딱 어느 정도에 좀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실제 보면 일단 첫째는 일단 ppt를 보면 ppt가 모든 창업기업에 다 하질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창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유년기 또는 이제 어린아이 또는 이제 이제 이런 갓난아기라고 보는 거죠 갓난아기한테 뭐 띄고 이제 해라고 하기는 힘들잖아요 뭘 만들어라 하기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걸어가기도 힘들어겠는데 네 뭐 걸어가면서 이것도 알아 저것도 해라 뭐 이렇게 하기에는 힘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예비창업패키지라든지 또는 이제 그 저기 초기 창업패키지 또는 저기 그 중소벤처기업에서 하는 창업 뒷임돌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발표평가를 지향하는 지향하는 빼죠 음 서류로 평가하게끔 하기도 하고 네 또 서류로 평가 그건 매년 바뀌기도 하는데 네 서류로 평가하기 힘들다고 하면 또 발표 자료를 이제 간소화합니다 음 왜냐하면 발표 자료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틀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누구는 정말 별로 안 좋은 사업성인데 불구하고 그거를 잘 표현해가 그렇죠 시각화가 잘 돼갖고 그렇죠 퍼포먼스 잘 돼갖고 심사원들이 탁 꽂히면 오 괜찮다 네 이래 되는 거고 그렇죠 정말 좋은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좀 그런 게 잘 안 돼서 네 차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사업 발표 자료를 만들지 말고 음 사업 계획서를 보고 하자 음 뭐 대면을 그러니까 발표를 하자 네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정해져 있는 약식된 ppt 자료 퍼맷을 줘요 여기에서 요 형태대로만 내용을 넣어 가지고 가지고 온다 동일하게 보겠다 이거죠 오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발표 통과를 한다고 하면 전부 다 이제 자기가 자기의 정해져 있는 그 프레젠테이션 포맷에 마스터 포맷에 자기의 내용을 스스로 표현을 해야 돼요 음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네 중요한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그 구성을 어떻게 하나 중요해요 네 구성이 이게 보통 이제 우리 시간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한 20분 보통 15분 발표에 15분 지대응답일 수도 있고 네 20분 발표에 20분 지대응답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얼마나 만들 거냐 보통 내가 이렇게 보면 말을 빨리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여러 가지 내가 말을 빨리 해서 많은 페이지를 빨리 주겠다 네 이렇게 되면 전달 얘기하죠 뭐 많은 얘기를 들어버리면 그렇죠 그렇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페이지를 막 엄청 많이 해가지고 계속 넘어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러면 적당한 어떤 시간 동안 그렇죠 내가 얘기를 전달을 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한 장당 1분이에요 음 음 그럼 내가 15분 발표하겠다고 하면 네 15페이지가 가장 적절합니다 물론 간지 표지 빼고 네 편지 가지 이런 거 빼고 실제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15장이면 되고 네 한 장당 1분 정도 하는 거가 가장 좋다 그리고 이건 약간 편법원의 요령인데 네 심사위원들이 언제 심사를 하는지 봐야 돼요 내가 누가 심사위원들이 감아서 앉아서 앉아가지고 발표 시작하면 그 사람 발표자의 원래는 발표자의 이 말 하나하나를 다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보면서 15분 동안 그렇죠 15분 동안 그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심사위원들은 전부 다 그 심사지가 있어요 네 이 사람이 발표를 하게 되면 심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볼표를 하면은 네 근데 문제는 심사의 양이 많아요 그것도 애국이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그거를 어느 어느 이렇게 보다 들으면서 이제 써야 돼요 음 근데 들으면서 쓰면 내가 얼마나 이게 또 이렇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 그러면 처음에 들어온다 그러면 인사하고 이제 시작하죠 네 시작하면 전부 다 이렇게 경청을 해요 네 막 보고 있다가 한 3, 4분 지나고 나면 네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네 내가 쓰는 거를 그러면 이제 들으면서 쓰는 거죠 들으면서 쓰다가 한번씩 보면서 듣고 쓰고 듣고 쓰고 이렇게 해요 음 이러다가 나중에 그게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한 12분 정도 지나면 끝나요 네 그럼 마지막 3분을 또 이제 노래 들어요 겸청을 하죠 음 그러면 그 말인즉슨 가장 임팩트 있게 심사위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구간이 언제냐 음 그럼 초기 3분 음 마지막 3분 네 이거예요 음 그러니까 초기 3분에서 이제 어떻게 오면 이 사람들이 어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집중 있게 만들어야 되고 네 그러네요 마지막 3분에서는 어 이거 돈 지원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음 그럼 초기 3분에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발표 자료 양식대로 쭉 지나가면 시작이 이래요 그 앞에 처음에는 내가 이거 개발 배경 네 이래 이런 시장에서 개발을 이렇게 하게 됐고 이러한 이러한 이유로 이게 개발이 필요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필요성에도 참 설명하거든요 그러면서 중간 정도 한 쯤에 개발 목표 그래서 내가 이걸 개발하겠다 네 그리고 개발 과정은 이렇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쭉 가게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내가 개발 목표가 뭐고 개발 내용을 어떻게 시행할 건지 이것들은 중간에 나요 중간에 음 그러면 이제 대개 이제 약간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발표를 다 했는데 네 어떻게 개발을 할 거죠 다 발표했는데 네 심사위원들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해요 네 그래서 이걸 이게 만약에 이걸 만들려고 하면 이걸 어떻게 개발하실 거예요 네 이 얘기를 그때요 네 아까 발표해서 다 했는데 네 발표해서 다 했는데 이제 안 되는 거지 왜 그분들은 이제 쓰고 있으니까 쓰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 네 뭐든지 간에 그 사업의 초기 처음에 인사를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딱 들어가기 전에 네 맨 첫 페이지에 이제 요약 본란 만들어요 오 네 이게 왜 여기서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 네 내용 개발 내용 그리고 개발 성과 그리고 전략적 목표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사업성 네 이런 것까지 한 장에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것을 임팩트 있게 딱 얘기해요 일본 동안 네 일본 동안 그거를 딱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수요 기업이 거기에 LG가 붙었다 삼성이 붙었다 네 아니면 수요 이게 지금 글로벌 어딘가에 나간다 네 혹한은 어떤 이제 그 사람이 내꺼에 집중을 하게끔 할 수 있는 혹한 내용들을 서두에 다 던져주는 거죠 네 그러면 내꺼를 이거는 이런 이유로 내가 하게 됐는데 하게 되면 이런 목표를 만들어서 이런 제품이 나오면 이게 뭐 LG에 갈 거예요 LG란 구매계약서가 되어 있고 사업은 연 매출 100억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끝까지 다 되어 있어요 라고 이제 초반에 얘기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집중을 초반에 딱 하게 해 놓고 이제 그 다음 중간에 약간 좀 이제 기술개발 내용 이런 거 할 때 이제 뭐 쓰고 마지막에 되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제일 중요한 모든 사업이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성이에요 사업성이 가장 중요한 기업들 과제에서는 사업성이 제일 중요한데 그 사업성을 그때 다시 또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삼성과 LG 또는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어떤 계약서라든지 구매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진을 보여주면서 임팩트 있게 얘기하면 나한테 1억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결국 난 이런 기업과 이런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성공해서 나는 100억 명감 100억 또는 뭐 30억 100억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국가에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로 있어야 됩니다 초기에 사업 개발 요약을 얘기하는 게 좋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발표 시간을 중요해요 발표 시간이 15분이면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잘 모르지만 발표를 쭉 하다 보면 이제 중간에 한 한 3분 전 이렇게 1분 전 이렇게 종을 땡땡 치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이제 막 자기는 이제 자기가 발표하는 게 심취해 가지고 막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반도 안 갔는데 뭐 한 3분 남았으면 3분 총 딱 치면 네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요 머리가 하얘져서 막 정작 중요한 거 뒤에 네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막 얼버무리면서 넘어가고 대충대충 넘어가면 내가 실제 이게 이런 정작 중요한 사업성이나 계약 목표나 이런 것들은 얘기 못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업 제일 중요한 건 15분 동안 내가 시간이 배정 받았다고 하면 15분의 시간 안에 딱 맞춰야 됩니다 음 근데 그건 연습을 해야겠죠 대표가 대표님이 그 발표하자가 네 사업 계획 발표 자료를 미리 PPT를 만들어 놓고 그게 돼서 몇 번을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서 부드럽게 15분 동안 해야 돼요 네 로보터처럼 이 페이지 보고 이 페이지는 뭡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고 이 페이지는 어렵습니다 이게 아니고 시나리오가 있게끔 네 그렇죠 그렇죠 이런 배경으로 해서 이런 필요성이 생겼고 이런 필요성으로 우리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개발할 순서대로 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사업일이 될 겁니다 라는 거를 물 흐르듯이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좀 가장 좀 이제 또 포인트가 15분이면 14분 30초에 네 끝내야 돼요 왜요 왜 14분 30초에 끝을 내고 네 이거 내가 몇 번 해보니까 그런데 네 30초 동안은 진짜 약간 좀 낯부끄럽긴 한데 네 진짜 낯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개발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탁 끝내고 난 다음에 끝나면 사람들이 이제 끝났구나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끝났구나 생각할 때 30초 동안 이제 뒤에 ppt를 보는 게 아니고 전면을 보는 거죠 네 정면을 봐가지고 그 개개인의 심사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요 네 네 지금까지 제 이런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 네 이 사업에 누구보다도 이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네 그리고 이런 거에 준비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이게 된다고 하면 저한테 1억을 투자해 주시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국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의 뭔가 진정성이 약간 좀 이제 서로 이제 좀 억울해지긴 하는데 네 그런 얘기를 30초 동안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은 딱 틀려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3분 동안 본다니까 이렇게 보거든요 네 안 쓰고 보거든요 아 네 볼 때 그 마지막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어 이게 탁 임팩트가 있게 와요 아 그걸 그냥 안 하고 딱딱하게 끝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네 마지막에 그런 멘트를 하는 게 네 이제 가장 중요하다 발표할 때 음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가 이 자료 시한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해요 네 발표 자료를 만드는데 발표 자료가 이 사람들이 이 심사위원분들이 이렇게 보는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처음부터 보다가 중간에 자기 것도 뭐 하겠지만 네 자료를 보는데 자료가 딴 생각을 하게끔 하면 안 돼요 음 어 저 자료 되게 신기한데 저게 저 저 꽃잎이 저기 흩날리는 어떻게 보이지 특수효과 이런 거 네 뭐 화면이 쫙쫙쫙 변경되는데 막 와 저거 저거 어떻게 한거지 저 PP 테스트 되나 네 뭐 이런 식으로 영 딴 거에 집중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연결하면서 거기에 있는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임팩트 있게 심사위원들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음 그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막 뭔가 거기서 날라가는 거죠 막 사면나다 생기고 뭐 이러다 오면 오히려 그게 음 악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또 한 번 또 하나는 이제 동영상 이런 거 네 자기는 이제 동영상을 보여줘 가지고 뭐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나 아니면 어떤 촬영본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줘 가지고 보여주려는데 음 자기는 그 준비 다 하고 했는데 컴퓨터 마다 이게 버전마다 또 컴퓨터 또 프레젠테이션 PPT 버전마다 틀려요 음 동영상이 재생이 안 돼 네 근데 오늘 소리가 나와요 소리가 안 나와 네 그럼 이제 끝나는 겁니다 네 그 발표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그런 것들을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하게끔 그게 안 생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음 내가 영상으로 보여줄게 있다고 하면 영상이 아니고 그림을 프레임을 만들어 갖고 어떻게든 짧게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내 소리를 나오겠다 라고 하면 그거를 자막을 밑에다가 날려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음 그런 거를 이제 말로 표현한 게 낫지 글로 표현한 게 낫지 그런 거 음성으로 또는 영상으로 보여주려 하다가는 큰일 난다 아 그리고 디자인도 뭐가 훅훅 날아가고 일하면 더 어지럽다 네 마이너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은 최대한 깔끔하고 깨끗하게 지금 이렇게 준비하는 게 PPT 자료를 만들 때 음 유리하죠 아 그 이제 그렇게 이렇게 PPT를 합격하면은 이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성공하면 그렇죠 네 성공을 받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을 뭐 지원 받는 사업이었다 그럼 내가 5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짜고 이걸 쓰겠다고 제안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그대로 다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삭감을 삭감을 보통 몇 프로 삭감을 하는 거예요 삭감은 이제 좀 경우가 틀려요 그러니까 그 그 우리가 두 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전 예를 들면 10개 업체에다가 우리가 1억 주자가 10억 예산을 잡아놨다 네 라고 하면 이제 가장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에요 1억 보통 1억 정도 잡아놓고 10개이면 10억이잖아요 그러면 1억 주면 돼요 1억 주면 뭐 깔끔하게 끝나는데 깔끔하게 끝나죠 그게 아니고 첫 번째는 예산이 줄었다 10억이 아니고 뭐 다른 데 예산이 더 가지고 8억이다 네 그러면 전부 다 n분 1에서 8천만 원씩 나간다 네 이런 경우가 일단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예산은 정확히 있는데 네 이게 기업체수가 19회를 해냈는데 아 이제 숭번대로 자르다 보니까 10등이랑 11등이랑 거의 격차가 없어요 아 네 이걸 여기서 자르기도 하고 이제 애매한 거죠 네 그러면 11등까지 주는 거예요 아 대신에 11등까지 주는 거를 뭐 n분 1을 하든지 네 아니면 1등부터 뭐 5등까지는 원래대로 나가고 네 그래서 네 무조건 이제 삭감된다는 건 아니에요 음 그냥 지금 자기 금액돈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 아까 그런 이유로 해서 네 이제 조금 삭감은 되는데 문제는 삭감을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최대해도 한 15% 오 15% 10% 10% 10% 15% 넘어가면 네 문제는 이제 관리기관에서 그 정도 삭감이 된다고 얘기를 해서 삭감이 될 수는 이제 1억을 받아야 되는데 8천만 원 네 네 이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조금 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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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목표를 바꿔서 네 그러니까 내용을 조금 줄여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어요 네 삭감이 되는데 만약에 1억으로 해 가지고 있는 사업 계획을 다 짜고 발표를 다 해서 네 1억이란 돈이 있으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놨는데 네 정보 정책상 갑자기 오 이게 전부 다 삭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70% 삭감해서 네 3천만 원 밖에 못 나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네 어떤 일관냐 3천만 원을 가지고 내가 1억이란 자금을 가지고 개발하고자 했던 이 내용을 달성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3천만 원이 밖에 없다 그럼 3천만 원 갖고 내가 지금 1억으로 있어야 이걸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네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3천만 원 갖고 만들어 와 네 무슨 깡패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강요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또 하나는 야 지금 네가 선정이 됐는데 3천만 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축소를 해 음 이런 거죠 네 그럼 축소를 하면 이건 다시 평가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원래 뭐 이제 이만하나 이제 이렇게 볼펜을 만들고 되는데 네 3천만 원 갖고는 이게 볼펜이 아니고 이게 볼펜 10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볼펜 10만 갖고 이제 이거를 만드는 걸로 다시 사업 계획을 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 사업을 하면 이제 신청을 받으면 그러니까 접수를 해서 선정이 됐다고 하면 너무 많이 깎인다 그러기에는 정부도 되게 그러니까 지행시행부출도 되게 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한 깎인다 하면 15에서 15% 정도 깎인다 볼 수 있고 그 이후로 깎는다고 하는 것은 어 상호간에 이제 시행하는 기간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기업도 그렇고 둘 다 엄청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깎을 수 없다 음 그 처음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 전부 지원을 쓸 때 좀 주의해야 될 거 좀 네 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되면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까지 선정 과정까지 오는 것들은 물론 이제 많은 노화가 필요하고 굉장히 이것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네 중요합니다 뭐 이제 달걀을 놔야 닭이 나올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달걀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뭐 닭을 또 키우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따야 뭘 할 수 있는 거고 따야 정부 지원금을 따야 내가 이거를 뭐 가지고 개발도 할 수 있고 여러 할 수 있는 건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따는 행위도 이제 선정이 받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정부 지원금을 이제 사용할 때 네 정말 어 몇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 정부 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근데 우리가 처음에 내가 이제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생각을 한번 잘 해봐야 되는 거죠 정부 지원금이 진짜 공짜돈이라고 생각할 거냐 뭐 그런 많거든요 공짜돈 눈면돈이다 네 내중에도 그런 많아요 눈면돈이기 때문에 꼭 사장용기 보면 특히 중소기업 사장용기 보면 네 사장용기 모험들이 있거든요 모험들이 가면 그런 거 갖고 허세를 부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아 나 정부 지원금 이제 업무 사업을 하고 이번에 정부 지원금 한 1억 뭐 50만원 땄어 네 뭐 이렇게 어 그래? 뭘로? 뭐 이렇게 하면 어 뭐 어떤 어떤 사업도 하고 정부 지원 자꾸 땄어 이걸로 뭐 우리 이것도 살 거고 저것도 사고 이런 장비도 살 거고 저런 장비도 살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질식이 없으면 그때 부러운 거지 그렇죠 부러워 이런 장비도 사고 저런 장비도 사? 네 아씨 나는 그거 내 돈으로 다 하는데 그렇죠 아씨 나도 정부 지원 사업 해야겠다 네 뭐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장비 사고 저런 장비를 못 사요 왜요 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장비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장비를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설비를 개발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보통 그런 잘 모르는 사람 모르는 분들이 얘기하는 이제 장비라고 하는 것들은 뭐 어떻게 하면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허세를 부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잘못된 집행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이제 우리가 장비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장비 뭐 아까 이게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장비 못 사요 전혀 그리고 뭐 공용차 회사를 위해서 내가 이제 종부 사업을 넣어야 해서 이동이 편리해야 돼 차를 사겠어 못 산단 말이죠 그것도 못 사고 그 다음에 내가 뭐 가공을 해야 돼 네 그럼 가공 머신을 사겠다 네 못 삽니다 그것도 음 어떤 진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네 못 사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스페셜하게 뭔가 장비를 만들겠다 이런 없는 장비를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 개별로 들어가서 만들 수 있죠 일반 단순한 것들 못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형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것과 못 사는 것들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준일 모르면 나는 그냥 당연히 살 수 있다 생각하고 산 다음에 나중에 이제 뒷감당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사야 되는 것과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본인의 의식이 필요한 거죠 네 왜 그거는 국민들 세금이기 때문에 눈 먼 돈 그리고 뭐 갚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부에서 준 거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맘대로 써야 된다 이런 얘기는 실제 한 30년 전까지는 우리나라 이런 검수 체계 그러니까 이런 정부 사업비를 사용하는 어떤 검수 체계가 안 돼 있을 때에는 그때 뭐 통용되는 거라고 할 수 있지 요즘에는 너무 잘 돼 있어요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거 기준으로 두고 볼 거는 어떻게 사용하면 가장 좋으냐 첫 번째는 사업계획서를 짤 때 잘 자면 돼요 요즘에 약식으로 사업비를 쓰는 너무 사업비를 너무 세세하게 짜다 보니까 힘들다 해서 네 약식으로 좀 꾸미는 경우도 있긴 한데 사업비를 처음에 사업계획서 신청을 할 때 이제 사업계획서를 좀 구체적으로 짜 놓으면 좋아요 예를 들면 그때 내가 사업계획서를 쓸 때 컴퓨터 사겠다 뭐 그 다음에 어떤 재료를 사겠다 뭐 사겠다 뭐 사겠다 이래 갖고 얼마 얼마 사겠다 하면 사업계획서 검토 받을 때 이미 검열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회사의 아이템과 개발하고자 하는 것들이 괜찮아 선정이 되면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되면 코멘트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코멘트에 그렇게 나와요 뭐 이 사업은 사업 개발 가능성이 높고 사업성이 높기 때문에 선정에 타당함 다만 사업계에 보면 뭐 노트북 컴퓨터가 이런 식으로 배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구매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 바람 이런 식으로 다 조정이 들어와요 그럼 그때 되면 이제 그게 1차도 걸러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서 확정이 되면 그 사업계획성은 사업비 심사 시험 심사하는 데에서 이미 한 번 다 거친 거예요 네 그럼 가장 간단한 거는 거기에 사업계획서에 쓴 내역대로 쓰면 돼요 그냥 말고 그 금액 그대로 그 수량 그대로 사면 네 사업비는 무조건 깔끔해집니다 오 그렇게 하면 제일 깔끔한데 문제는 그렇게 사용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는 변수가 중간에 많으니까 네 다 틀리는 거죠 음 그래서 사업계획 쓸 때 조금 더 내가 1년 동안 개발하는 그 내용들을 꼼꼼하게 생각해서 좀 체계적으로 플랜을 세워 놓고 작성하게 되면 그거대로 쓰게 되면 가장 편하다 음 그게 일단 첫 번째 이제 쓰는 기준이고요 만약에 그런 기준에 따라서 내가 이게 바뀌어요 네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려 했는데 A라고 플랜으로 가려 했더만 이게 이게 생각도로 잘 안 돼서 B플랜으로 가야겠다 그럼 B플랜으로 가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이게 필요했는데 이제 이건 필요가 없고 이게 필요한데 네 이렇게 되면 뭐 어차피 같은 어차피 뭐 내가 개발하는 목표는 똑같으니까 지금 이거 사지 말고 이거 사야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통 다 그냥 이제 개발 목표만 있으니까 그렇게 자발적으로 다 바뀌게 돼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그게 나도 모르게 유용이 되는 진짜 희한하게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은 뭐냐 네 관리기관이라고 있어요 내가 이걸 이제 뭐 중소 내가 이제 그 중기부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진흥원이라는 데서 이제 관리기를 하고 이제 거의 또 저 산업부 과제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케어트라고 하는 산업부에서 관리도 하게 되고 케이트도 있고 그런데 그런 담당 관리기관들이 있는데 그 관리기관에서 이제 우리의 어떤 개발 목표 사업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의하고 이러면 이제 과제를 끌고 가는 게 도와주는 기관이에요 그 기관에 담당 간사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담당 연구원들이 네 그분들은 뭔가 이제 바뀌었다 이러면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이제 진행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그쪽에다 문의하면 됩니다 모르겠다 하면 내가 충분히 알 때까지 네 어 이렇게 내가 원래 A플랜으로 가려고 하다가 B플랜으로 갈 건데 사업 내용이 이제 좀 바뀌면서 요거 요렇게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물어보면 거기서 아 뭐 그 정도는 알아서 자발적으로 이제 변경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하면 되고요 그거는 이제 사업비 변경 신청을 하셔야 되고 뭐 사업 변경 신청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이런 저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가이드를 준단 말이죠 그럼 그 가이드에 따라서 하면 돼요 음 그러면 이제 되게 쉬운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 보통 사업을 운영 추진하시는 분들이 그걸 안 해요 이미 판단 다 해가지고 다 진행을 해버리면 나중에 돼가지고 다 불인증을 받든지 아니면 더 크게 나가든지 뭐 이제 뭐 행령이나 뭐 유형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르겠으면 물어봐라 관리기관에 그럼 이게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증빙서류 음 증빙서류가 있는데 사업계획 사업비를 쓸 때 그냥 내가 사고 싶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냥 내 돈으로 법인 비용으로 사게 되면 어 사장님 나 이거 사겠습니다 네 또는 자기 사장님 사장님이면 이거 사야겠다 이래갖고 회계정산만 필요해 회계정산이 필요한 용서들만 챙기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일반 과제를 하게 되면 네 그 서류들이 많아요 사겠다라고 하는 기안서 그 다음에 발주서 또 견적서 그 다음에 뭐 들어왔을 때는 뭐 거래명서서 세금계안서 사진 이런 증빙서들이 있는데 그 증빙서류들을 좀 체계적인 방법으로 잘 챙겨야 돼요 아 많긴 해요 그게 원래 사업비를 전부 사업을 안 하게 되면 필요 없는 거가 많고 조금 이제 물론 이제 회사 커지면 다 필요합니다 네 회사 커지면 경립팀에서 다 그런 걸 하기 때문에 필요한데 초기 창업에서는 그런 게 되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식이라도 그런 그 증빙서류들을 꼼꼼히 챙겨야만 네 나중에 사업비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어 그런 것들은 좀 요령으로 잘 챙겨주시면 좋다 근데 이게 정부지원금 진짜 저도 한번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기준이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산성으로 된 걸 아예 못 사더라고요 그렇죠 자산성으로 못 쓰죠 네 내가 뭐 촬영이 필요해서 카메라를 사겠다 안 되더라고요 이게 네 특수목적 하는 건 특수목적이 아니고 일반카메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내가 편집이 좀 컴퓨터 안 좋아서 컴퓨터 바쁘겠다 이것도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이거 업이 업에 대한 꽃 필요한 건데도 그런 것도 하도 인정 안 하더라고요 그럼 대체 어떻게 쓰는 거예요 돈을 그럼 대부분 그러니까 그게 업종마다 달라요 네 왜냐면 자 쉽게 표현해 두 가지로 표현해 드릴게요 하나는 일반 제조업 네 요식업 제조업 아니면 뭐 이제 뭐 만약에 라면을 내가 만들겠다 네 네 저는 이제 이런 라면 쪽은 아니지만 요식업 쪽은 아니지만 라면으로 일단 우리가 흘리지 않을 수 있는 라면이다라고 하면 네 아니다 라면 조리기라는 걸로 해 놓고 내가 저 책에 도움을 라면 조리기로 하는 라면 조리기 아시죠 네네 알죠 그냥 이렇게 얹어 놓으면 라면 조리야 되는 거 옛날에는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라면 조리기가 나왔던 게 이게 한창 할 때 이게 정부 사업 아이템을 엄청 땄었거든요 오 왜냐면 사람이 맨날 이제 끓여야 되는데 집에서 끓여먹든지 그쵸 선택은 편의점 가서 사발면든지 두 개 하는데 내가 편의점에서 집에서 끓여먹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있다 네 또는 회사에서 식당에서 사발면든지 아니면 단체로 이렇게 왕창 끓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개별로 가지고 끓여먹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게 3분이면 끝난다 그래서 그 이제 어떤 수요하고 니즈하고 이렇게 만든 거죠 네 맞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만들 때 뭐가 필요하냐 네 일단 기계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걸 개발하기 위한 제조업일 경우에 기계 제조업일 경우에 그걸 개발하기 위한 모든 것을 다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거를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도면이 필요하다 도면 제작 네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하는 것 시뮬레이션 비 그 다음에 그걸 만들려고 하면 기계 부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재료비 다 살 수 있어요 네 다 사고 조립하고 네 그 다음에 그 검사하는 검사 비용 네 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하려고 하면 라면 소재도 있어야 되고 라면 소재비용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 비용 다 될 수 있어요 네 그런 게 일반적인 거고 네 그 다음에 일반 우리 뭐 이런 기계적 제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떤 금속 이런 나무 목재 제도 마찬가지죠 책상을 만들겠다고 하면 이 책상에는 목재 그 다음에 프레임 재료 이런 것들 다 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만들기 위한 소재는 다 만들 수 있어요 음 근데 가장 난해한 게 소프트웨어 음 소프트웨어는 근데 소프트웨어가 처음에 처음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과제가 나왔을 때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도 안 돼 뭐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래 갖고 쓸 게 없는 거야 서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그냥 이런 촬영을 하고 싶다 네 라고 하면 촬영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촬영만 한다면 과제가 안 돼요 네 근데 촬영을 하는데 거기에 많이 블록체인이나 어떤 이런 것들 기반을 넣어 가지고 뭔가 시스템 만들겠다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런 촬영 상태도 필요하고 뭐도 하고 뭐 이제 서버도 필요하고 이런 이제 뭐 카메라도 필요할 텐데 거기에 공용으로도 가는 것들 내가 집에 가서 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다 안 돼 서버 이런 건 돼요 서버 랜선들 왜 개발할 때만 쓸 수 있으니까 이걸 들고 가서 서버를 집에 가서 서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정된 자리에 쓸 수 있는 것들은 돼요 노트북도 예를 들면 그냥 노트북은 안 되잖아요 내가 들고 된 휴대용 노트북 이런 것들은 안 돼요 단지 이제 굉장히 큰 고사양의 고성능 데스크탑 어디 이제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는 컴퓨터 이런 것들은 돼요 그리고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소프트웨어도 워낙 그런 내용들이 많아 가지고 소프트웨어 직종에 한해서는 일부 과제들은 노트북도 됩니다 고사양 노트북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아까 맨 처음 얘기했던 거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 법용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소프트웨어 사업도 그렇지만 제조업 사업은 다 마찬가지로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거를 특수한 목적으로 내가 사용하겠다 또는 이 아까 얘기했던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이제 제조업에서는 기계와 지그 클램프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하는 필수용품이면 제 소프트웨어 업체에서는 컴퓨터와 컴퓨터와 프로그램이 네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실제 지금 최근에 나오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정도 됩니다 단지 그거를 이제 충분히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편집 프로그램이 필요하니까 요즘 구독으로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이거를 어도비 같은 경우에도 사업 기간 내의 비용만 인정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미리 결제는 안 되고 1년치 2년치가 안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너무 좀 과하지 않나 엄격하지 않나 그것도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지금 그래요 아까 그 사업기도 맞아요 그런 이제 장비 노트북이나 아니면 서버 우리가 일단 우리가 기간 내에만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은 다 기간으로 웬만한 임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게끔은 아니에요 임대 비용은 다 지출이 돼요 단지 그걸 사서 내가 자산화 시키겠다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죠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영상 초반에 횡령 같은 걸 한번 들어보면은 라면 조리기 같은 경우에 라면이 일단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한번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인정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100개 샀는데 50개는 실험을 쓰고 50개는 직원들이 끓여 먹었어 그냥 배고파서 그냥 그렇죠 이게 횡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야 참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횡령일 거 횡령으로 증명하느냐 네 이런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진짜 만약에 누군가가 그 라면을 당근에 팔았어 그렇죠 당근에 팔았다 그럼 당연히 나죠 그건 더 심각해요 돈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네 돈으로 바꾸는 행위는 이제 더 큰일 나죠 이게 내가 배고파서 먹었다 네 근데 만약에 배고파서 먹었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이제 오늘 몇 년 며칠 해가지고 100개 사가지고 50개는 테스트하고 50개는 이제 배고파서 먹었다 그 다음날 몇 년 며칠 해가지고 또 100개 사가지고 일찍 누가 자꾸나 잘 적어놨어 네 잘 적어놓는 이게 만약에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지 아 근데 이제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네 입출입명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쓰게 돼 있는데 이제 한마디로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면 그런 어쨌든 증거자료가 남음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막 아까 재미 말씀드렸지만 확실하게 그냥 계획서에 있는 대로 쓰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웬만하면 실험적으로 이제 쓰는 게 좋다 네 그럼 이제 정부 지원금이 아까 우리가 유용한 흥력 많이 얘기했지만 또 기업 경영에 독이 되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이게 지금 내가 요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네 실제 우리가 뭐 뭐 FM으로 말한다고 하면 이게 정부 사업비를 진짜 FM대로 사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쓰기가 힘들어요 쓰기가 실제 FM대로 하라고 그러면 와 이거 너무 쓰기 힘들어요 진짜 그 돈 1억을 만약에 FM대로 쓴다 진짜 난리납니다 그렇다고 이제 전부 다 불법으로 써야 돼 이게 이 말이 아니라 네 그 FM을 굉장히 관소화해서 뭔가 이제 FM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FM의 선이라는 걸로 딱 돼 있어 요거 아니면 다 불법 이게 아니거든요 네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 어떤 이제 허용되는 범위들이 있으니 네 그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내가 쓰면 돼요 네 근데 그거 쓰면 되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꼭 이거를 만드는데 이걸 만드는데 네 이 종이를 사도 되느냐 안 되느냐 네 이런 것들은 실제 내가 뭐 쓸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살 수 있다는 거지 네 음 근데 그 정도까지는 이제 사람 업체에서는 그러니까 관리위원에서는 이게 뭐 나중에 노트를 쓸 수도 있고 네 뭐라도 쓸 수 있다 네 이런 차원에서 다 허용을 해줘요 거기도 막 너무 깐깐하게 뭐 일거술토적으로 다 이렇게 탁탁 무자를 자르지는 않거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이제 그 범위를 내가 좀 알고 네 알고 쓰는 게 일단 가장 좋은데 문제는 이제 너무 딱딱하게 만약에 정해진 대로 쓰면 아까 그 오히려 독이 되고 그것도 힘들어 그렇죠 오히려 돈을 못쓰고 그 포인트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그 독이 되는 경우만 좀 이제 살펴보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그 경계의 범위 유용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알고 네 두 번째는 이게 진짜 독인 건데 예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정부 사업이 아니라 다른 걸로는 뭐 작은 소기업들 네 이런 하는 행위들 가끔 간혹 하는 행위들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저기 뉴스 affiliate 제가 하irdi 그 Carter 내가 이걸 만들었는데 내가 이걸 안 샀는데 아는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나한테 세금계산을 발행해 줘 한 2천만 원 발행해 주면 내가 수수료는 한 5천만 원 줄게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면 1천만 원 주고 나한테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 범죄입니다 범죄 근데 그거를 굉장히 큰 심각한 범죄인 거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 왜냐하면 정부 사업 알더라도 나중에 세금 탈세라고 보기도 그러나 나중에 세금 할 때 보면 내가 이번에 매입이 오잖아 매입이 끊어줘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체 다른 기업들끼리는 오늘 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걸 되게 쉽게 생각해요 그런 내용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인건비도 되게 희한한 게 많아요 인건비도 뭐 내 인권 현금 인건비를 이제 내 직원한테 잡아놓고 많이 잡아놓는 거죠 네 그렇죠 한 달에 한 3백만 원 하다 놓고 야씨 100만 원씩 돌려놔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연구수당도 100만 원씩 준다고 해 놓고는 야 다시 다 돌려줘 이런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내한테 누군가가 들어온다든지 돈을 만들기 위해서 돈 이렇게 허위계약서 만든다든지 또는 금액을 더 높이는 거죠 또 정당하게 사 내가 이제 장비를 사는데 장비가 뭐 한 5천만 원 돼요 5천만 원 되는 거를 업체랑 얘기해 가지고 야 이거 5천만 원 있으니까 한 7천만 원 만들자 이라고 2천만 원 돌려줘 이런 식 이익으로 이제 뭔가 이제 그런 행위들은 굉장히 좀 이제 위험하고 이게 실제 나는 뭐 정부 사업이 아니더라도 손식 뭐 이제 좀 편하게 한다고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이해관계에서 좀 아무렇지 않게 하던 행위들이 이게 정부 지원금으로 돌아왔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뭐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건데 정부 지원 사업만을 위해서 현실적인 사업이 돼야 되는데 비현실적인 사업이 아 돈을 달라고 하는 사업 돈을 달라고 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참 문제가 돼요 내가 돈을 따기 위해서 뭐 여기다가 뭐 AI도 놓고 로버트도 놓고만 했어 근데 아무리 해도 이게 필요가 없어 근데 이런 게 들어가야 요즘에 빅데이터 들어가고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뭐가 딴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는 전혀 맞지 않는데 정부 사업 따기 위해서 그런 걸 다 넣어놔요 그럼 과연 그게 이제 회사에 도움이 될까 물론 그게 진짜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완성이 돼서 그 정도 높은 단계 수준까지 만들어진다고 하면 회사에 이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지만 회사가 아직까지 초기 창업에 뭐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고도화된 어떤 제조 능력의 어떤 향상보다는 지금 업체와 이제 더 많은 거래처를 키우고 하는 거 또는 더 많은 다양한 개별품들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사업을 따기 위해서 이제 이제 한마디로 뭐에 맞지 않는 것들을 막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럼 과연 이제 그 뭐에 맞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서 해서 그걸 만들었다 한들 그걸 과연 운영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인프라나 뭐 메인 파워가 되느냐 안 된다 그죠 그럼 그게 과연 이제 회사가 성장안에 도움이 될 거냐 안 되죠 안 되죠 오히려 그게 그 회사의 발목을 잡고 이제 더 힘들게 하는 거죠 또 그러고 그걸 따기 위해서 괜한 이제 뭐것들을 사놨는데 전혀 쓸모없이 나중에 되면 이제 사업 다 창고에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안 되는 거 보면 결국 회사에 어떻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결국 도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업비를 그걸 잘 독이 안 될 수 있게 사업비를 현실에 맞게끔 잘 쓰고 또 목표를 현실적으로 회사의 목표 내가 정부 사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 그 목표하고 동일하게 사용을 해야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와 목표 결과물들이 내가 회사에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그거랑 안 맞게 되면 쓰는 돈도 그렇고 목표도 그렇고 다 회사에 독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얘기시니까 쭉 들어보면 보시는 분들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일단 정부 지원 사업 지원하는 거 도착해서 이거 서류도 쓰기도 어렵고 면접 붓기도 어렵고 네 힘들게 지형을 따도 쓰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내가 만약 1억을 땄어요 1000만원 써도 돼요? 이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문제가 있죠 이것도 문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어요 1000만원을 1000만원을 1억을 받았는데 9천만원을 썼다든지 8천만원 썼다든지 이 정도만 해서 결과가 완성됐다 하면 그건 다 돼요 상관없죠 나머지 2천만원 반납하면 돼요 반납하면 되는데 동시에 이제 1억을 받았는데 1천만원을 썼다 그러면 이제 생각에 따라 틀려요 이거를 1억이나 들 줄 알았는데 1천만원으로 동일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9천만원 반납할게요 동일한 목표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잘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한편으로 돌아오면 사업계획서를 잘못 쓴 거지 근데 이제 성공했다 성공을 했다 목표를 기본 목표를 다 달성했다고 하면 조금 책임 여하가 덜할텐데 만약에 1천만원을 써가지고 달성을 못했다 네 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사업계획서에 맞게끔 수행을 안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 보통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면 네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일단은 성실 성공 네 성실 성공이 있고 네 계획서대로 준하고 해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네 성실 실패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거는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끔 안 나왔다든지 네 시대적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뭐 좀 더 높아졌다든지 뭐 하여튼 결과적으로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성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결과를 다시 못하는 게 있어요 성실 실패 네 이까지는 실제 거기에 대한 도덕적 책임 법적 책임은 이런 게 잘 없어요 음 물론 이제 성실 성공보다는 성실 실패가 조금 핸드캡이 있겠죠 그 다음 사업할 때 아유지 실패한 경험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불성실 실패에요 음 불성실 실패는 아까 얘기했죠 할 의향도 없었다 네 아까 얘기해서 천만원을 1억을 했는데 천만원 없었다 너는 할 의향이 없었다라고 보이겠지 음 또 하나는 천만원을 1억을 받았는데 1억을 다 썼어 음 단지 이게 사업비가 지 맘대로 중후남목으로 갔는데 그게 막 5만 대만으로 갔어요 그 처음부터 그리고 실패를 했어 네 그러면 이 회사는 처음부터 달성할 생각이 없었다 음 이래 되겠죠 다른 데 목적이 있었고 이걸 달성할 목적은 없었고 전부 다 유용을 해갖고 네 애초부터 사기를 쳤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제 천만원 1억을 받았는데 음 1억을 받았는데 1억을 다 못 쓴 경우가 네 다 못 썼는데 그게 실제 다 쓰자고 하고자 하는 이제 계획에서 태반의를 다 못 쓴 상태죠 네 그것도 이제 이제 계획대로 다 못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일단은 한 80% 이상은 다 써야 돼요 네 지정된 장소에 네 그러니까 그걸 사업객 쓰도록 한다고 하면 거의 100% 쓰겠죠 음 근데 이제 하다가 이제 한번 올라타고 나면 중간에 중간에 못 멈추죠 멈추기 어렵죠 근데 진짜 뭐 멈추려고 하면 멈출 수는 있죠 뭐 스스로 이제 뭐 이제 힘들겠다라고 드랍치는 경우도 간혹 까다 있고 또는 이제 그쪽에서 심사를 해보고 이 회사는 좀 이제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다 해서 중간에 자르는 경우도 이제 신호등 처럼 이제 한 연차별 과제 같은 경우는 1년하고 2년차 때만 자르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자발적으로 이제 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다듬고 그래 되면 지금부터 핸드캔을 먹죠 아 그러니까 어 굉장히 약간 어렵고 좀 복잡하고 조금은 쉽지 않지만 네 이거를 몰라서는 안 된다 정부 사원서 정부 지원금을 몰라서는 성공에 좀 더 가깝게 가기가 어렵다 성공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금을 알아야 한다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래야지 회사가 정말 크는데 토양이 양분이 되는 거지 아니면은 안 사용하느니 못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일단은 해 바라네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뭐 그래서 모든 업체에 보면 사용해라고 해요 무조건 뭐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회사에 독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총이라는 거잖아요 내 몸을 지킨다고 하면 그게 무기가 돼서 좀 지킬 수도 있는데 잘못되면 뇌를 향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제 정부 사업비도 잘 사용하면 정말 이게 난 이 기업에 정말 토양이 될 수 있고 양분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큰 부메랑으로 자기를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는 게 이제 네 네 제가 네 그것을 이제 구독자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하나 있으신가요? 네 어 제가 오랫동안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제 책이 원래 2020년 2019년 11월에 나왔었어요 네 이게 이제 한참 그 책을 내고 이제 뭐 강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네 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네 운이 안 좋아가지고 네 네 홍보가 안 되고 네 한 적도 있는데 어 실제 최근에 다시 좀 이제 그 코로나가 풀리면서 네 다시 조금 강연도 하고 있고 한데 네 어 제 책을 구독하시는 그러니까 제 책을 이제 책을 사서 보시는 네 독자들이나 또는 뭐 이걸 구독해서 보시는 어 구독자 분들이나 네 만약에 내가 이제 정부 사업을 하거나 아니 정부 사업을 창업을 하거나 사업에 이제 도전을 하고 싶으신 네 분들이거나 또는 내가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어 좀 사업에 이제 안정성이 좀 많이 필요해요 사업을 안정하려면 결국 돈이거든요 네 만약에 기업이 자금적으로 안정해야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손이 알고 있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매출 이렇게 발생하는 이익과 네 둘째는 은행권들에 대한 대출 융자 이런 게 있고 세 번째는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면 기업의 주식을 팔아서 만드는 이제 자금이 있겠죠 토자금 이 세 개인데 이 대출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론 대출이 말 받는 것도 회사가 능력인데 네 어쨌든 대출은 상환이기 때문에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투자라고 하는 지분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가능한 한 내가 회사가 점점 더 좋아진 상태에서 높은 가치로 파는 게 더 좋은 거고 네 결국 이제 내 목적을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려면 매출을 많이 일으켜야 되는데 매출을 많이 일으키기 위해서 그 버티는 시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힘든 시간에 나에게 굉장히 좋은 이제 어떤 무기가 될 수 있는 게 이게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정부 지원 사업이 되게 접근하기도 약간 좀 힘들 수도 있고 이해하기도 오를 수 있는데 어 실제 회사를 창업할 정도의 노력과 열정이라고 하면 네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음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그거를 어떻게 신청을 어떤 절차가 있고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떻게 선정을 할 건지 좀 그걸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제품의 어떤 경쟁력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을 또 이제 좀 비교 분석을 해보면서 실제 모자라는 것들은 좀 더 보완을 해가고 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영업이나 마케팅도 좀 활발하게 해서 좀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총매제 또는 마중물로 이 정부 지원 사업은 굉장히 좋습니다 음 그래서 너무 내가 제가 아까 뭐 조금 이제 안 좋은 좀 무서운 것도 말씀드렸지만 네 잘만 사용하면 정말 기업에 도움이 도움이 많이 되는 거고 음 음 선정에 대한 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제 책에서는 약간 그 잘 안전하게 사용하자는 것들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네 시중에서 사업을 하시고자 사업을 하시라고 하자는 분들이 시중에서 정부 지원 사업에 수탁하는 방법 음 종류 이런 책들은 많습니다 네 그런 책을 보면서 어 아마 이런 정부 지원금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되는 어떤 유의상 이런 게 대해서 강조한 책은 없을 거에요 그렇죠 없어요 네 그러면 꼭 필히 제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네 정부 지원금을 활용을 하시되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철제 공부하시고 하시면서 사업을 좀 안정적으로 어 어 기업을 운영하셨으면 하는게 제 바램이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책을 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다음에 또 책을 또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어 네네 어 내가 이제 정부 지원했던 대안 또 내용이긴 합니다 네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아직 아직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 상태지만 네 어 관련 분야 쪽으로 계속적으로 공부도 하고 경험을 많이 쌓아서 어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여러가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할거기 때문에 어 뭐 제 블로그에 오시면 여러가지의 어떤 내용도 많고 하니까요 그쪽 블로그도 이제 눈 밑에 나가나요? 네 나가는지 모르겠다며 하여튼 그 주소로만 오셔서 네 관련된 내용도 주시고 하시면 제가 메일하고 연락처도 있으니까요 뭐 문의를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